음악 살아있는 것은 오직 순배와 텔레비전뿐이었다. 반 지하에 갇힌 순배는 습진이 생겨 항생제까지 먹었다. 똥은 정직했다. 순배는 설사를 흘리고 다니며 빼빼 말라갔다. 혜자는 끊임없이 순배에게 속삭였다. 나도 이겨낼게. 너도 잘 버텨줘. 비록 늙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천박해지지 말자.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제가 쓴 장편 소설 사랑과 진실입니다. 이 작품은 55세 학습지 교사 혜자가 겪는 생존 분투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는 혜자에게 어떤 인생의 파노라마가 펼쳐질까요? 오래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들어주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글을 쓰는 저에게 큰 응원이며 힘입니다. 이제 혜자의 사랑과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5단지 아파트 빌딩 너머로 노을이 펼쳐져 있다. 저녁 노을은 삽시간에 하늘 언저리를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여 놓았다. 혜자의 뺨도 빨갛게 물들었다. 수업을 마친 혜자는 정류장으로 발길을 돌리려다가 문득 뒤돌아섰다. 18층 높이, 직사각형 모양의 700이동에 눈이 머물렀다. 불 켜진 700이동은 소설책이 꽂혀있는 책장과 닮았다. 장르만 다를 뿐 인생이 들어있다. 오직 한 칸만이 불이 꺼져 있다. 불 꺼진 1503원은 비극의 장르다. 두 개의 큰 방과 넓은 거실, 아늑한 주방이 있고 가장 안쪽 구석진 곳에 두 개의 좁은 방이 있다. 혜자는 700이동의 구조를 다 꿰고 있다. 700이동에는 1503호 말고도 다른 회원이 있기 때문이다. 1503호에 불이 켜진 걸 본 적이 없다. 그가 푼 교제와 가끔 나누는 카카오톡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었다. 한 달에 네 번 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격리가 끝난 지금도 그는 교제만 받기를 원했다. 1503호에 불이 켜지는 날이 올까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몸 전체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긴 하루해를 수업하느라 돌아다닌 터라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 만근이 되었다. 식욕조차 없다. 춘배에게 밥을 주고 고단한 몸을 뛰면서 자신과 1503호의 불행을 저울질해 보았다. 어쩌면 그가 혜자보다 훨씬 고약한 터널을 지나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눈을 떴을 때는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혜자는 조급해졌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빌려온 책을 반납해야 했다. 누웠다 일어나니 어지러웠다. 어제 저녁도 먹지 않았다. 발치해서 자고 있던 춘배가 덩달아 일어났다. 춘배는 어젯밤에 울었다. 운다는 표현은 절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춘배와 살면서 동물도 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슬픔의 맨 밑바닥에 가라앉은 감정은 동물이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극, 울음이었다. 어제 밤중에 바람은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춘배는 여러 번 이불 속을 빠져나가 집단속을 했다. 커다란 검은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혜자를 못 믿는 것 같았다. 걷기조차 힘이 든 것처럼 비실거리며 빠져나갔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온 춘배는 바짝 다가와 큼큼거렸다. 냄새로 주인의 생사를 알아내려는 듯했다. 차가운 춘배의 코가 볼에 닿았다. 마음이 놓였다. 코가 차갑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였다. 비쩍 마른 엉덩이를 혜자 옆구리에 찰싹 붙이고 자면서 춘배는 꿀렁꿀렁 소리를 내었다. 혜자는 숨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다. 동물에게는 없는 사람만이 가진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춘배가 뱉아내고 있었다. 고통의 물결이 심장을 압박해왔다.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당겨 뒤집어썼다. 춘배는 한잠도 자지 않았다. 자다가 깨어보니 코와 앞다리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혜자는 목과 얼굴에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춘배는 혜자의 옆구리에 몸을 바짝 붙이고 같은 동작을 자꾸 했다. 창문으로 들어온 열분 빛에 물방개 같은 검은 물체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였다. 바퀴벌레는 기어가다가 혜자가 보자 죽은 척 했다. 바퀴벌레를 본 춘배는 꼬리를 착 내리더니 거실로 달아나버렸다. 방에는 바퀴벌레와 혜자만 남았다. 티슈는 보이지 않았다. 혜자는 손바닥으로 검은 생명체를 세게 내리쳤다. 손바닥이 얼얼했다.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바퀴벌레를 휴지로 싸서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춘배가 미더웠다. 오소리 사냥의 본능마저 상실한 춘배. 가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말 대꾸도 했던 춘배였다. 이빨을 드러내며 사나운 척도 했었다. 껌딱지처럼 남편에게 달라붙어 있었을 때는 건강했다. 별거는 춘배에게서 명랑함과 총기를 아사가 버렸다. 자박자박 걸어다니는 팔소리만이 춘배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혜자의 호흡과 춘배의 차분해진 호흡이 딱 맞는 순간이 왔다. 사랑이란 호흡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영문 모를 서름이 솟구쳤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었다. 춘배를 의자료로 받은 게 실수였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터였다. 춘배가 없다면 모든 일이 간단했을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끊임없이 혜자를 구속했다. 나이 듬과 무일푼. 이혼이라는 딱지는 자신에게조차 어이없는 성적표였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55세에 받은 인생 성적표는 초라했다. 혜자의 인생은 집을 나와 이곳 반지하에 숨어들었을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거실에 나오니 배변판에 춘배의 똥이 있었다. 염소 똥 마냥 작고 둥그렀다. 혜자는 감격했다. 똥을 휴지에 싸서 변기에 버리고 물티슈로 춘배 엉덩이를 정성껏 닦아주었다. 아, 아직도 춘배밥을 주지 않았다니. 주인을 잘못 만난 춘배는 늘 배가 홀쭉해 있었다. 혜자는 사과를 깎으려고 하다가 춘배 사료를 먼저 챙겼다. 남편이 했던 것처럼 당근을 얇게 썰어 사료에 얹고 남은 반쪽은 혜자가 먹었다. 당근은 춘배 반찬이다. 물그릇을 닦아서 정수기 물을 가득 채워 밥그릇 옆에 놓았다. 춘배는 엎드려서 혜자가 하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다. 춘배는 혜자를 닮아갔다. 비실비실 일어난 춘배가 밥그릇 앞으로 가는 것을 보고 물을 끓여 커피를 내렸다. 빌려온 책을 가방에 넣고 운동화를 신었다. 일곱 계단을 올라 평지로 발을 디딘 혜자는 잠깐 숨을 골랐다. 반지하에서 올라오니 지상의 공기는 상쾌했다. 발걸음을 옮겨 산길로 들어섰다. 도서관은 멀지 않았다. 산길을 가로질러 넘어가면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달리 갈 데라고는 없던 혜자에게 도서관은 뒤늦게 발견한 은신처였다. 그곳에 있을 때 혜자는 편안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었다. 집에서 걸어 나와 산길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었다. 어디선가 난데없는 향기에 혜자는 주변을 기웃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걸었다. 향내는 혜자를 따라왔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아, 거기 그곳에 진달래 꽃이 있었다. 은은하게 미소지으며 한들거리는 연분홍빛 진달래. 산번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사이에서 고개를 삐죽 내민 진달래가 웃고 있었다. 진달래 너머로 혜자가 방금 빠져나온 뾰족한 초콜릿색 빌라 지붕이 보였다. 여섯 세대가 모여 사는 낡은 빌라였다. 지하 N쪽이 혜자가 방금 빠져나온 집이었다. 평지와 맞닿은 창문 아래는 혜자 어깨만큼 땅에 파묻혀 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로 도로였다. 혜자는 창문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무릎 아래를 바라보곤 했다. 신발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남루한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어진 생활이 보였다. 끈이 풀린 운동화를 보면 어수선한 내면이 보였다. 신발은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가끔 산책을 나온 강아지들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강아지들은 멈춰서서 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혜자 발밑에 엎드려 있는 닥스운트 춘배를 냄새 맡았을까. 춘배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온 후 단 한 번도 지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혜자에게 어쩌자고 봄은 매년 찾아오는지 해마다 산 진달래는 목년보다 먼저 봄을 알려왔다. 두견새가 너무 울어 토한 피가 떨어져 붉게 물든 꽃을 진달래라고 했던가. 꽃잎을 따서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사랑. 혜자는 사랑이라고 되뇌어 보았다. 까치발로 뛰어올라 꽃을 땄다. 벌써 꽃잎이 지고 남은 진달래의 암술 한 가닥은 혼자 버티고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는 혜자 같았다. 꽃잎을 어금니로 씹어 보았다. 혜자가 중학교 때 만난 소설가 한명민이 했던 것처럼 불현듯 그녀가 생각났다. 소설가 한명민은 혜자가 다녔던 중학교의 국어선생이었다. 그녀는 혜자가 좋아했던 국사선생의 연인이었다. 국사선생은 유부남이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태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고개는 15도쯤 기울인 자세로 늘 사색하며 교정을 혼자 걸어다니곤 했다. 수업시간이나 청소시간에 국사선생이 창밖에 나타나면 혜자는 눈으로 그를 쫓았다. 그는 혜자의 풋풋한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첫사랑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랑은 꽃을 찾아다니는 벌다비처럼 국사선생에게 앉았다가 국어선생에게로 나라가 앉았다. 어느 날 높은 힐을 신고 뒤뚱거리며 걷는 깡마른 처녀선생이 부임했다. 이름은 한명민이었다. 평생 늘지 않을 것 같은 여중생 모습이었다. 그녀를 소녀로 보이게 한 것은 앞 단발머리였다. 자를 대고 금을 그은 것처럼 반듯하게 자른 앞머리는 눈썹 바로 아래에 닿을 듯 말듯했다. 어깨까지 내려온 긴 머리카락은 그녀가 고개를 까딱까딱할 때마다 찰랑거렸다. 혜자는 그녀에게 관심이 쏠렸다. 그녀는 여성적인 매력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그녀는 긴 생머리였다. 남자반 담임을 맡았던 그녀는 남학생들한테는 유독 인기가 많았다. 키가 작은 깡마른 그녀를 쫓아다니는 우등생 남학생들과 문제야 몇 명이 더 있었다. 얼핏 그녀의 반 남학생과 그녀는 한 패거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를 추종하는 여학생은 혜자 말고는 없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여학생들은 묘하게도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아니다. 그녀는 자기 반 남학생들 애에는 여학생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치열히 고르지 않았다. 덧니가 위아래로 두 개나 있었다. 눈빛은 강렬했다. 그녀는 감정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어머나? 라는 따위의 감탄사를 뱉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내뱉는 말은 강렬했다. 혜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혜자? 바다의 아들이구나.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마치 연인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듯 그녀가 말했다. 혜자는 설레었다.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그녀를 관찰하는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다. 언제부터였을까? 국사선생과 그녀가 만날 때면 그들은 꼭 혜자를 데려갔다. 그녀는 하숙집에서 가져온 커피를 치사실에 가서 끓였다. 도자기로 된 물컵에 원두를 넣고 뜨거워진 주전자물을 천천히 따랐다. 셋은 커피잔을 들고 중학교 뒷산으로 올라갔다. 망일산 봉우리 밑자락이었다. 그때 혜자의 나이는 열네 살이었다. 혜자의 봄날이었다.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혜자에게도 봄날은 있었다. 촘촘하게 서 있는 여린 소나무 숲을 지나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들고 셋은 키 작은 관목들을 헤치며 숲의 정상에 있는 무덤가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벌써 와서 은밀하게 담배를 피우며 생식기의 쾌감을 실험하는 남자아이들이 있었다. 무덤을 방패삼아 몹쓸 짓을 반복하던 아이들은 혜자 일행이 나타나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국사선생과 한명민 사이에 혜자가 끼어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방금 본 남자아이 중 한명, 세영이를 혜자는 알고 있었다. 한명민 담임판이었던 세영이는 담임선생, 한명민을 이성으로 사귄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혜자 친구 경자와의 은밀한 성적 행위도 남에게 부풀려 말하는 아이였다. 경자는 세영이와의 관계로 임신해서 중절 수술을 받았다. 언젠가 경자는 혜자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혜자야, 남자와의 행위는 도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아닐걸? 결혼하면 다 하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도시 사람들은 행위를 하고 시골 사람들은 저절로 아이를 낳는 거 아니었어? 과학적으로 그건 틀림만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경자의 절망하는 눈빛을 혜자는 보았다. 오직 자신만이 세영이와의 성적 행위를 한 것이 도시적인 행위라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태학과 마 바꿀 만한 것이 아니었다니. 책가방을 그만 풀수부에 떨어뜨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것이었다. 경자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지만 태학을 당했다. 묘비도 없는 무덤은 풀이 무성한 작은 언덕일 뿐이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무덤은 적막했다. 한 명민이 멈추자 국사선생도 혜자도 그 자리에 섰다. 그때까지 혜자는 무덤가에 그토록 가까이 가본 적은 없었다. 한 명민은 천연덕스럽게 무덤 옆에 있는 소나무 구루터기에 앉았다. 조심성 없는 그녀는 자꾸 무덤 피탈에서 미끄러졌다. 치맛다니 펄럭였다. 그녀는 빛이 빛나는 팬츠를 팬티 위에 덧입고 있었다. 팬츠 속에 팬티를 입었다는 것은 혜자 생각이었다. 속에 팬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진위는 알 수 없었다. 정강이 위로 얼핏설빛 보이는 빛빛 팬츠는 애설스러웠다. 그녀는 개의치 않는 듯 했다. 어머니로부터 정조에 대한 단단한 교육이라도 받은 듯 빛이 빛 팬츠는 팬티 위에 덧입는 반바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국사선생도 혜자도 자꾸 시선이 치맛단 사이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조심성 없는 한 명민은 단인반 남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친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그녀를 밀치면서까지 치맛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원피스나 스커트를 즐겨 입었던 그녀는 다행스럽게도 늘 짧은 팬츠를 팬티 위에 덧입었다. 덧입은 팬츠 때문인지 그녀는 운동장에 쭈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거나 아이들을 지도할 때 치맛자락을 감싸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성이 없었다. 치맛자락 안쪽이 보이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썼다. 남학생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보였다. 아슬아슬한 광경이었다. 반장들 회의가 있다는 공지를 전하러 혜자가 운동장으로 달려갔을 때 남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의 특정 부위에 한 대에 몰린 걸 보았다. 혜자가 보니 치맛자락 속에서는 파란 팬츠가 보였고 그곳에서는 야생풀이 자라난 듯했다. 야생풀처럼 도단한 거옷들을 상상한 사람은 혜자만은 아닐 터였다. 국사선생은 납작한 바위를 찾아 앉았다. 혜자는 좀 떨어져서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교복 치마가 날릴까 봐 조심스러웠다. 처음 커피를 마셔본 혜자는 커피 맛이 이글거리는 햇볕에 말라가는 낙엽 냄새와 닮았다고 느꼈다. 한 명민은 커피에 설탕을 넣을 만큼 친절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혜자는 커피가 쓰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커피 맛을 음미했다. 중후한 산맥을 지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비밀스럽게 인생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깊은 골짜기 맛도 느껴졌다. 무덤과 들국화, 낙엽과 태양, 그리고 커피. 혜자는 어지러웠다. 어쩌면 저 낯선 주인 없는 무덤에 내리붙는 햇살 때문일지도 몰랐다. 가을 햇살은 뜨거웠다. 여기저기에 들국화부더기가 피어있었다. 붉은 나리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었다. 혜자는 시를 떠올렸다.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산오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바스락바스락 나뭇잎 말라가는 소리가 투명하게 들려왔다. 혜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지성과 영혼이 만나는 연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혜자가 들은 가장 은밀한 말은 연인들은 서로에게 입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말이었다. 그들은 키스를 할 때 서로에게 홍시냄새를 맡을 뿐이라고 한명민이 말했다. 도시에서만 살던 한명민은 시골에 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마치 적도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시골 하늘의 흔하디흔한 별을 보고 그녀가 충격을 받다니 혜자는 그 말이 오히려 충격이었다. 밤하늘에 큼지막한 별들이 총총하게 박혀있는 건 처음 보았어요. 머리 위에 우스스 쏟아질 것만 같아요. 어지러워요. 망일사는 별을 관측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요. 제일 높은 곳이니까. 그럼 밤에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작품 구상 중이거든요. 국사선생은 친밀한 눈빛으로 혜자를 응시하며 물었다. 혜자야, 너도 올 수 있지? 혜자는 대답 대신에 눈만 멀뚱멀뚱 떴다. 집이 학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실키는 처음이었다. 밤중에 별을 보고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한명민은 혜자의 뜻을 알아차렸는지 시선을 국사선생에게로 돌렸다. 선생님이 그냥 파수꾼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혜자가 안 끼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랬다. 국사선생은 머뭇머뭇했지만 한명민은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 혜자는 작품 구상 중이라는 한명민의 말에 관심이 쏠렸다. 프랑스 아르레서 별을 그리기 위해 밖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적은 고우의 편지와 교실 뒤편에 걸려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 떠올랐다. 코발트 블루 색조를 써서 하늘의 풍경과 수직으로 뻗어나가는 삼나물을 표현한 고우의 그림은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보이는 위치에 걸려있었다. 밤하늘의 풍경, 밤하늘 속에서 빛나는 별의 풍경을 묘사한 고우가 한명민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한밤중에 별을 보러 국사선생과 망일산에 다시 올 계획을 세우는 한명민에게 혜자는 어떤 불안감을 느꼈다. 혜자도 없이 둘이서만 온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계획이다 라고 생각했다. 둘의 교제에 혜자는 증인이었다. 두 사람 관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존재 말이다. 작은 시골 동네는 빨들이 많았다. 자칫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엉뚱한 추문으로 변질될 것이다. 영리한 시골 사람들은 주관적인 도덕관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하면 실수라 했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손가락질 했다. 특히 도시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마을에는 보리이삭의 일렁임처럼 은밀한 소문들이 바람을 타고 물결쳤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체가 불확실한 소문들이었다. 소문의 실체가 밝혀지기라도 하면 제초제를 먹고서라도 죽음으로 치욕을 덮으려는 아주머니들도 하나 둘 있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명민은 혜자에게 우상이었다. 소설가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금기에 용감했다. 국사선생처럼 몸을 사리지 않았다. 국사선생은 여자보다 섬세했고 감성적이었다. 그가 국사 시간에 추천한 영화 초원의 빛을 보고 나서 혜자는 그렇게 느꼈다. 만약 소설가 한명민이 미인이었다면 질투를 했으리라. 그녀는 질투를 불러오는 애모는 아니었다. 애모 이외의 모든 것은 질투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루 살롬베와 니체, 라이너 마리아 닐케, 프로이드에 대한 이야기가 둘 사이에 오고 갔다. 혜자는 그 즈음 닐케와 헤르만헤스의 시를 애웠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쓰고 불안스럽게 이리저리 길을 헤맬 것입니다. 그때 외웠던 닐케 씨처럼 혜자는 지금 혼자 남아 불안스럽게 띠뚱거리며 이리저리 세상을 헤매는지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도 둘에겐 정념의 물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한명민은 결혼에 얽매이거나 육체적인 쾌락으로 지배당할 여자가 아니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나마 정신적으로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대상은 나중에 시인으로 등단한 지극히 식물적인 국사선생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명민을 바라보는 국사선생의 눈길은 고요하고 깊었다. 한명민은 희노애락이 없는 무미건조한 표정과 무뚝뚝한 눈빛으로 다른 데를 바라보곤 했다. 무덤 위에 빛나는 가을 오후의 반짝이는 햇볕, 목울대를 넘어가는 향기로운 커피, 그 모든 것의 충만함과 고요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바라고 믿었다. 높은 힐을 신은 탓인지 그녀의 걸음걸이는 늘 기웃둥거렸다. 혜자의 가슴과 머리는 그녀의 걸음걸이처럼 지금 비틀거리고 기웃둥거렸다. 구질구질하고 구독한 혜자의 삶 속에서 한명민은 루이제 린저가 쓴 생의 한가운데의 니나를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혜자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니나에 가까운 여자였다. 그녀는 소설을 쓰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생의 한가운데의 니나가 그랬던 것처럼. 도서관에 도착한 혜자는 생의 한가운데를 찾아 읽었다. 기억에 담았던 가장 강렬한 장면을 찾아 대었다. 니나는 왜 완벽한 남자인 슈타인을 떠나 거기로 갔을까. 따분한 소도시에서 죽어가는 노파를 시중 들어주면서 노파의 사후에 물려받기로 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니나는 남성적인 결단성을 지녔다. 그게 어떤 성질이든 니나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참한 구멍가게에서 니나가 노파를 돌보느라 녹초가 되어버렸던 부분은 혜자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었다. 고난이 찾아올 때면 혜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죽어가는 노파를 돌보는 중이라고 바꿔서 생각했다. 노파가 생명을 다하듯이 고난도 언젠가는 총말이 올 것이다. 니나는 슈타인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다. 노파가 죽는 마지막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혜자는 읽고 또 읽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묘사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렇다. 루이제린저는 어쩌면 이 부분만큼은 실제로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열심히 주의깊게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기쁨을 주는 무엇인가를 보는 것 같았죠. 그분은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마치 천식이 발작한 것만 같더군요. 그리고 갑자기 끝난 거예요. 그분은 총을 치다 말고 갑자기 서버린 시계와 같았어요. 죽음이 당장 그분을 덮친 것이지요. 그러나 돌아가시기 몇 분 전 그 몇 분이 중요했어요. 그분은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본 것이 그분의 인생에서 뒤로부터 종말로부터 의미를 부여했어요. 분명히 무엇인지 그분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혜자는 그 노파가 죽음을 맞기 직전 만족한 기쁨을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노파는 천국을 본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혜자는 베란다에서 낡고 오래된 앨범을 찾아 대었다. 어쩌면 거기에는 오늘 문득 진달래 꽃잎을 씹어먹던 소설가 한 명민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습기로 곰팡이가 쓴 앨범에는 놀랍게도 그녀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중학생처럼 보였다. 검정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혜자가 기억하듯 높은 검정 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가 혜자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다. 만년필로 희갈겨 쓴 필체는 죽을 때까지 소설을 쓸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혜자야 여자라고 해서 꼭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사랑에 전 생애를 걸고 혹은 목숨까지도 내 거는 데 비하여 남자에게는 사랑이란 생에 지극히 적은 일부분일 뿐이지. 그들은 한 손에 애인을 껴안고 정열의 심연을 헤매일 때에도 다른 한 손으로는 노동을 하고 지식을 찾아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전쟁 준비를 하거나 혁명 준비를 하기도 하니까 이 경우 그의 한 손에 안긴 여자 그녀가 그 남자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 여자의 위대한 정도가 결정되지 자기의 남자를 천하를 훔치는 도둑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술사로 만들기도 하고 또 자연에 도전하는 무언가로 만들기도 하는 게 여자야. 그러나 좀 더 자아의식이 강하고 엘리트의식이 강한 여자일수록 남성의 영향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니나처럼 직접 뛰게 되지 어느 쪽이 진정 더 위대한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혜자는 어느 쪽에 속할까 나는 아마 후자에 속하겠지만 기실단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의 남편이 될 누군가로 하여금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성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자극을 주는 것이 원이었는지도 그러나 나는 아무래도 그렇게는 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아마 애인이나 남편의 세계보다는 내 자신의 세계를 이루고 정복하려고 피를 흘리겠지 혜자는 한명민이 보고 싶어졌다 네이버의 이름을 검색했다 한명민은 없었다 중요한 무엇인가가 가슴 속에서 쑥 뽑혀나가는 듯 섭섭함을 느꼈다 네이버의 이름이 없다면 그녀는 본명 아닌 필명으로 소설을 썼다는 말이 된다 오랜만에 한명민을 기억에서 건져올리며 설레었던 느낌은 곧 허전함으로 바뀌었다 30년 넘게 생활이라는 핑계로 문학에서 멀어져 있던 동안 한명민을 잊고 지냈던 혜자였다 생활이 모든 것을 혜자에게 거둬간 것이다 백수로 글쓰기를 꿈꾸었던 혜자였다 남편은 생활을 혜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이 백수를 선택해 버렸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다 어존은 모질었다 잘난 척은 끝까지 했다 이혼이라는 말이 혜자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거칠다고 생각했다 그건 올곧게 살아온 혜자에 대한 모독이었다 기실 남편과 함께 사는 내내 불행했다 남편은 다른 완곡한 표현을 썼어야 했다 혜자는 불행이 지금 종말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행복은 초장에 주랭랑을 쳐버렸지만 불행도 천천히 뒷걸음질하고 있었다 별거 아는 방법을 찾았지만 수시까지의 다른 길을 알고 있다고 해도 찾기 어려웠다 혜자에게 이혼은 고통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견디기 힘들었다 혜자는 이혼하자는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은 28년간의 결혼 생활을 긍정하는 것이었다 재산이 없으니 나눠 가질 것은 없었다 남편의 빚을 갚느라 받은 대출로 빈 껍데기가 된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다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은 혜자 명의로 일을 벌였다 그 빚은 고스란히 혜자가 떠안았다 23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서 갚아왔는데도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했다 혜자는 빚의 노예였다 눈덩이가 굴릴소록 커지듯이 빚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졌다 한눈 팔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55세에 이런 깊은 수렁에 빠질 줄이야 혜자가 받은 의자료는 춘배였다 그만큼 남편은 춘배를 사랑했다 생명을 받은 것은 어리석었다 또 하나의 막대한 빚을 떠안은 격이었다 자스민 화분이라면 자스민을 뽑아버리고 화분은 몰래 버리면 되었다 검정 비단처럼 번지르르한 몸을 지닌 춘배의 반짝이는 두 눈은 혜자의 속마음을 개뚤어 보는 듯했다 춘배는 혜자가 책임져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혜자 말고 춘배를 책임질 사람은 없었다 아들은 군에 있고 남편은 믿을 만한 우인이 못되니까 춘배의 목숨은 오직 혜자에게 달려있었다 혜자가 죽으면 죽고 혜자가 살면 목숨은 겨우 지탱할 터였다 이혼 숙여 기간에 별거가 시작되었다 이제 혜자에게 남은 것은 춘배뿐이었다 혜자만큼 어리석고 공격조차 할 줄 모르는 가엾은 춘배 춘배는 혜자보다 남편을 좋아했지만 순순히 혜자를 따라다섰다 춘배는 영악했다 어디에 붙어야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렸다 혜자는 자신을 따라온 춘배에게 동지혜를 느꼈다 이제 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 춘배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혜자가 살아남아야 했다 춘배는 격리 불안 증세를 보였다 온종일 반지하에 갇혀서 혜자가 돌아오기만을 밤늦도록 기다리는 춘배였다 어쩌면 지적인 여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해 어이없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듯이 혜자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요소와 조금도 맞지 않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출발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계절은 아름다운 봄이었고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옆모습은 클린트 이스트우스처럼 멋있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았다 탄력과 힘도 있어 보였다 온화한 미소와 능력까지 겸비한 남자는 자주 날카로운 성격을 드러냈다 능력이라고 믿었던 박력은 위험한 욕망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결혼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안이에르노는 그의 작품 세월에 이렇게 썼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멍청한 약속 하지만 남편은 멍청한 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전만이 남편이 혜자에게 보여준 하나뿐인 진실이었다 결혼을 결정했을 때 먼 치척벌대는 왕고모가 왔다 늘 고운 한복을 입고 자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그분을 혜자는 왕고모라고 불렀다 핏줄로 연결된 관계는 아니었다 왕고모가 나타나면 엄마는 맨발로 달려나가 반겼다 그분은 혜자의 사주를 점쳤는데 혜자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했다 왕고모의 예언은 적중했다 남편은 혜자에게 남편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보석은 아니었다 그는 가짜 보석이었다 가짜 보석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을 터였다 혜자가 28년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지금 가짜 보석을 빼어버린 맨손가락은 공허하고 부끄러웠다 며칠 지나면 목년이 필 것이고 개나리가 연달아 필 것이다 산 벚꽃이 지고 나면 벚꽃이 만개할 것이다 라일락이 필 즈음 진달래 꽃잎은 다 지고 암술 한 가닥만 덩그렇게 담게 될 것이다 혜자가 혼자가 되었듯이 진달래 암술 한 가닥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비바람을 버텨낼 것이다 춘배 사료를 살 때가 가까워졌다 한 달에 두 번 꼴로 사료는 늘 간당간당했다 간당간당한 것이 어디 사료뿐인가 혜자의 삶은 늘 간당간당했고 위태로웠다 혜자에게 돈은 쌀이었고 전기였고 공기였고 꽃이었다 돈이 바닥나는 것은 수도와 전기를 끊는 것 꽃이 댕강 부러지는 것과 같았다 돈은 생명줄이었다 돈은 얄미운 미꾸라지 같았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재빠르게 손에서 빠져나갔다 혜자는 불안을 느꼈다 여자 나이 55는 국물 낸 멸치라고 했던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유일의 무엇 궁극적인 그 무엇이 혜자의 인생에는 몽땅 빠져 있었다 그것은 한때 혜자에게는 정신 혹은 문학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혜자는 책을 읽고 사색하고 철학을 공부했다 지금 혜자에게 그 무엇은 솔직히 바라면 문학도 정신적인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돈이었다 목까지 차오르게 받아 쓴 빚은 혜자를 365일 헉헉거리게 했다 혜자는 자신이 퍽 초라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다 남편이 이혼을 청해온 건 뜨닷없었다 그는 이혼을 청할 까닭이 없었다 박씨를 물고 오는 재비를 내쫓을 멍청한 백수가 어디 있겠는가 이혼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릴 때 용기가 필요했으리라 뻔뻔하기 그지 없었다 만약 어떤 동기가 이혼 뒤에 감춰져 있다면 그것은 혜자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을 뿐이었다 이대로 사는 것은 가짜 삶이었다 중학생 회원의 국어 L단계 31번을 채점하다가 혜자는 교재에 밑줄을 그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이었다 지금 혜자는 우익이 털갈이 할 때를 맡고 있었다 허물을 벗을 때가 된 것이다 우리가 털갈이 하는 시기는 날짐승의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 위기의 국면일 때에만 한다 대강오리는 털갈이 처리되면 한적한 호수를 찾아간다 뱀 또한 허물을 벗고 쇠기벌레 역시 애벌레의 껍질을 벗는데 그 모두 내부적인 활동과 확장에 의한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법원으로 가면서 혜자는 담담했다 바로 두 자리 건너에 남편이 앉아있었다 합의 이혼은 순조로 왔다 판사 앞에서 남편은 담담하게 같이 살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 혜자는 무덤덤하게 남편이 내뱉는 말을 들었다 가슴은 아렸지만 꽤 평정한 상태였다 가정을 지킨다는 따위의 진부한 관념들을 부여잡고 살아온 28년 혜자는 판사 앞에서 조용히 진술하고 있는 남편의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반성문을 읽고 있는 중학생 같다고 느꼈다 판사는 몰랐을 테지만 혜자는 알았다 남편의 목소리에서는 깊은 후회와 뉘우침이 담겨있다는 것을 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남편을 진작 용서했다 지금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혜자는 용서라는 말은 쓰지 않기로 했다 남편의 선택은 살기 위한 나름의 몸짓일 것이다 누군가를 용서할 위치에 있다면 그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믿었다 혜자는 도덕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었을 뿐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혜자는 결혼하자마자 후회했다 결혼은 혜자에게 맞지 않았다 멀쩡한 내 집을 놔두고 남의 집에 와서 무수리로 얹혀 사는 꼴이었다 남편과 정반대 다른 누군가와 만났더라도 시기만 좀 다를 뿐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것 중 가장 어이없는 제도 같았다 느티나무 같은 무성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남편이라 하여도 혜자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한가로이 그네를 탈 여자는 아니었다 혜자는 살아남기 위해 세상으로 나갔다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아이가 되어버렸다 부도를 막고부터였다 남편은 자주 무리를 일으키며 낭만적인 어리광을 계속 피웠다 남편은 뜬 구름만 잡으러 다녔다 그가 말하는 기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뜬 구름 위에만 있었다 사회적인 편견이니 하는 따위를 걱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희청거리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 고꾸라뜨릴 수는 없었다 그건 반칙이었다 상대가 똑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일은 오지 않았다 아들과 남편은 한 몸이었다 법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끈이 그렇게 질긴 것인지 그때는 몰랐다 작은 우연들이 모여 28년을 결정했다 이제 혜자는 그 어떤 우연의 손길도 잡지 않을 것이며 혼자 살다가 딱 춘배가 죽을 때 같이 죽을 것이다 올 봄 혜자는 겨우 반지하를 반전세로 얻었다 혜자가 23년 동안 막고 있는 은평구 한명금길 산 동네였다 한명금길은 서울시가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만들어진 길이었다 문학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재생한다는 취지였다 소설가 한명금은 은평구의 산동네 가장 높은 건물 옥탑방에서 살았다 옥탑방은 하늘과 가장 가까웠다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사설 천문대가 설치되었던 옥상을 개조한 방이었다 수업을 하러 걸어 다니면서 혜자는 천문대라는 팻말을 보았다 사설 별 관측소라는 부재가 작은 글씨로 써있었다 사느라 숨가쁜 세상에도 땅이 아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았다 더군다나 개인이 운영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을 관측하러 찾아가 보지는 않았다 혜자는 천문대라는 팻말을 지나칠 때마다 문득 소설가 한명민이 이곳에 왔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생각이었다 별을 보러 빵일산 무덤가까지 갔다가 로맨스에 휘둘려 학교까지 떠나야 했던 한명민이 자꾸 생각이 났다 지금은 천문대라는 팻말은 사라졌다 대신 한명금길이라는 직사각형 팻말이 그 자리에 있다 한자와 영어와 일본어 카타카나로 쓰여있는 팻말이었다 소설가 한명금은 6년 전에 죽었다 그녀가 남긴 작품만 남았다 혜자는 한명금의 작품을 읽어보지는 않았다 사는 게 바빠서 그랬다 이 산동네는 결핍과 비밀이 많은 곳이다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인물과 배경, 사건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말을 걸어왔다 운 좋게도 혜자는 15년 전쯤에 한명금을 만난 적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다 그림자만 얼핏 보았을 뿐이었다 소설가 한명금의 남편이라고 믿었던 박철민은 한때 은평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사설 천문대를 운영했다 박철민은 이 산동네 4층으로 된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진보정당의 대통령 측근이었던 박철민은 아내와 이혼 후 슬픈 일을 겪었다 군에 간 아들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인스타에 올라온 박철민의 글은 화제가 되었다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정계를 떠난다는 글이었다 박철민은 약속대로 정계를 떠났다 재혼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동거하는 여자가 바로 한명금이었다 언덕을 살린 비스듬한 구조로 설계된 옛 국회의원 사무실 맨 꼭대기에 한명금이 살았다 유린문을 열고 들어서면 명화 옆에 액자가 여러 개 걸려있었다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문학인들과 한명금과 박철민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억지로 끌려나온 것처럼 한명금은 어색하게 엉거주춤 서있었다 깡마른 여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한 그녀의 앞머리는 자를 대고 금을 그은 것처럼 반듯했다 딱 한 번 얼핏 사진을 보았는데도 혜자는 한명금이 낯설지 않았다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 소설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강력한 끌어당김을 검은 선글라스가 방해하고 있었다 정치와 문학의 교집합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다 어쩌면 한명금은 별을 관측하러 왔다가 박철민을 만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박철민은 혜자가 추솔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전화를 받은 여자가 그 유명한 소설가 한명금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박철민은 은평구의 명문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을 잠깐 했다고 들었다 박철민과 한명금은 문학과 국어라는 교집합이 있었다 아니면 동문이거나 동창이었는지도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에 유세를 다녔던 박철민은 근엄한 표정 대신 서민적인 미소를 짓고 다녔다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선의가 엿보이기도 했다 박철민은 보통의 정치인과 조금은 달라 보였다 이타성이 몸에 밴 듯 지역구민들의 사소한 슬픔과 기쁨에 세심한 반응을 보였다 박철민의 말솜씨는 어느란듯 투박했고 문학적인 비유를 적절하게 잘 썼다 한명금의 문학적 성공이 박철민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아닐까 신규 문의를 받고 방문하기까지 2주일 이상이나 걸렸다 전화를 걸면 아이 엄마는 집 주소를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대화 중에 자꾸 전화를 끊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혜자는 주소를 적은 쪽지를 들고 직접 집을 찾아다 섰다 전화를 여러 번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님은 집 위치를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 않고 대화 중에 자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건물 1층에서 만난 박철민은 호탕하게 웃었다 혜자는 아이 엄마가 부러웠다 예의라고는 일도 없는 여자에게 든든한 버팀목 남편 박철민이 있다니 아이고 제가 못 삽니다 그 친구는 원래 그렇습니다 글을 쓰느라 늘 집안에 틀어박혀 있죠 아마 몰입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혜자는 당황했다 박철민은 꽤 로맨틱해 보였다 보통의 여자들이 반할 만한 모습을 여럿 갖추고 있었다 혜자는 건물 4층에서 박철민의 딸을 가르쳤다 4층 실내는 늘 어두웠다 초인종을 누르면 한참 만에 누구세요? 라는 여자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렸다 권태와 귀찮음이 가득 찬 목소리였다 아이가 말하지 않았다면 혜자는 몰랐을 것이다 나중에 알았다 여자는 바로 한 명금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강아지를 안고 서둘러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보였다 학습지 교사라는 것쯤은 알듯한데도 여자는 인사도 하지 않고 옥탑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혜자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불친절한 여자였다 하지만 글을 쓰는데 방해를 한 사람은 혜자였다 소설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다 고3이었던 박철민의 딸은 당돌했다 아이와 수업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수학을 풀면서 아이는 묻지도 않는 말을 했다 전 수학이 싫어요 아는데 왜 계산 문제를 자꾸 풀어야 하죠? 내가 유독 계산을 힘들어하기 때문이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푸는 것은 달라 아까 그 여자 기분 나쁘시죠? 누구? 선생님 들어오실 때 문 열어준 여자요 아이는 혜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혜자는 당황했다 엄마를 저 여자라고 부르다니 아마 선생님도 곧 안 오시게 될 거예요 모두들 한두 번 오다가 안 와요 저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줄 때도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혜자도 오기 싫었다 여자도 아이도 불친절하기로는 막상막하였다 초인종을 두르고 집 안으로 입성하는데 5분 이상이나 걸렸다 한 집에서 5분을 지체한다는 것은 다음 집에서는 10분 이상 늦는다는 말이 된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교재를 놓고 그냥 돌아온 적도 몇 번 있었다 선생님 소설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그럼 소설가 한명금 아세요? 알지 파수꾼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잖아 우리 아빠 친구예요 우리 집 옥탑방에 살아요 아빠가 작업실을 꾸며 주었거든요 거긴 천문대였어요 저 여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아빠는 저 여자를 위해서 개방했던 천문대를 닫았어요 남자들은 왜 불친절하고 못생긴 여자에게 5금을 못 펴죠? 혜자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한명금 집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저 여자가 소설가 한명금이라니 한명금은 이 건물 맨 꼭대기 옥탑방에 앉아 글을 쓴다고 했다 산동네 언덕의 맨 꼭대기 옥탑방 옥탑방은 이 건물 맨 꼭대기 층에서 반층을 더 올라가면 되었다 혜자가 초인종을 누르면 한명금은 문을 열어주고는 서둘러 자신의 옥탑방으로 올라가 버리곤 했다 학습지 교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였다 학습지 교사라는 직업은 뭐 대단할 건 없었다 비교적 얕은 위치에서 여러 계급을 만난다 날마다 초인종을 눌러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수상한 일들과 내밀한 가정사를 노력하지 않아도 엿볼 수 있었다 혜자 또한 자신이 학습지 교사라는 사실을 지인들이 알까 늘 조마조마했다 수업을 하러 들어간 집이 공교롭게도 아는 사람일까 봐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있었다 도둑고양이처럼 혜자의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한명금은 얼굴 없는 소설가였다 TV나 공적인 자리에 절대 얼굴을 내밀지 않는 작가로 유명했다 한명금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재혼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그 말을 하는 아이의 눈은 교활하고 사악한 빛으로 가득했다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아이가 내뱉은 것이다 혜자는 이 아이와 한명금은 위태로운 팽팽한 관계라고 느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느님은 공평하시지 한명금에게 다 주시지는 않았어 저희 오빠는 군인이에요 오빠는 저 여자를 좋아했어요 오빠가 가출하고 군대에 가서 죽은 건 저 여자 때문이에요 엄마가 이혼하고 집을 나간 것도요 저 여자와 오빠가 연애한 거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선생님 아이는 의미 있는 미소를 흘렸다 군인과 소설가 언젠가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던 한명민이 떠오른 것도 그때였다 그날 한명민은 갓 휴가를 나온 듯한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청년과 함께 있었다 한명민의 초조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느라 인사하는 것도 놓쳤다 두 사람의 미묘한 상황 앞에서 주춤거리는 사이 얼룩무늬 군인 청년도 한명민도 호텔을 빠져나가 버렸다 혜자는 그날 한명민과 호텔에서 만난 군인이 이 아이의 오빠일까 하는 뜬금없는 생각을 1초 정도 했다 군인 청년은 한명금의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비밀스런 사이였을까 하는 비밀이라면서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군가 한 사람한테는 발설하고 싶었어요 안 그러면 전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까요? 선생님은 믿어주시겠어요? 아니 거봐요 아빠도 제 말을 안 믿어요 오빠가 죽었는데 뻔뻔하게도 저 여자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요 넌 왜 그렇게 생각하지? 느끼니까요 어떻게 말이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나도 궁금하지 않다 혜자는 아이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다 목적을 위해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극적으로 꾸며대는 아이들은 세상에 많았다 더군다나 고등학생은 아이와 어른의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못한 불안한 시기에 10대가 아닌가 지금 심리적으로 좌절을 겪고 있는 아이는 반항과 일탈을 서슴치 않고 있었다 과격한 불만과 감정을 자주 드러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말이다 혜자는 혼란스런 10대들이 어떻게 야만적으로 일탈을 하고 극단적인 사건을 만들어대는지 중학교 때 겪어서 잘 알고 있었다 한명민과 국사선생에 대한 스캔들을 만들어 한명민을 학교에서 몰아냈던 것도 이 아이 같은 반항기 많은 아이였다 언젠가는 한명금도 여기서 오래 버티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자가 생각하는 10대는 그만큼 무서웠다 한명금을 부러워했던 마음도 아주 잠깐이었다 한명금도 혜자처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한명금이 가엾었다 한명금이 혜자를 본척만척하든 혜자는 한명금의 안의를 빌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나 책꼬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다 여기 보세요 석영의 입안에서 홍시냄새가 났다 라고 쓰여있죠 장편소설 파수꾼이었다 한때 베스터셀러였으나 지금은 절판된 책이었다 먼지 낀 책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아이는 문장의 빨간 빗줄을 그은 부분을 보여주었다 문득 한명민과 혜일밭의 파수꾼이 떠올랐다 한명민은 혜일밭의 파수꾼을 읽고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들었다 연인들은 키스할 때 서로에게서 홍시냄새를 맡는다는 말을 한명민에게서 들은 기억이 떠올랐다 여기 나오는 24살 석영은 신부님이 아니에요 전 알아요 석영이 우리 오빠라는 걸요 미주와 석영은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 창녀 미주는 저 여자이고 석영은 오빠인 거예요 넌 소설을 소설로 읽지 않는구나 소설은 픽션이야 허구라고 아니요 소설이라고 다 허구는 아니잖아요 소설가들은 아무리 잔 재주를 부리더라도 자기 영혼을 속이지 못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석영은 제 오빠 맞아요 현무라는 오빠 이름을 석영으로 바꾼 것뿐이라고요 넌 위험한 생각을 하는구나 선생님은 왜 제 말에 담을 치고 벌써 저 여자 편에서 서신 거예요 그럴 리가 넌 홍시냄새를 아니? 그럼요 오빠한테서는 아니 오빠의 입안에서는 홍시냄새가 나요 이건 본인인 오빠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저만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사람의 입안에서 홍시냄새가 날까요? 참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건 저 여자가 석영의 입안에서 홍시냄새가 난다고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로맨스인 거예요 아이는 파수꾼을 혜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따위 소설 선생님이나 가지세요 개나 저 버리려고 했는데 마침 선생님이 계셔서 주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에게 버리는 거니까요 한명금이 쓴 장편소설 파수꾼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다 작품 속 배경은 재개발을 앞둔 낡은 집들이 보여있는 산 동네였다 마치 한명금길 동네 같은 언덕에 뾰족한 첨탑이 있는 작은 성당 석영은 이 성당의 갓 부임한 보좌신부였다 미준은 석영보다 12살이 많은 창녀였다 성당 옆에 여관 건물 지하 룸 카페에서 티켓 장사를 하며 매춘을 하는 소문난 과부였다 성전 옆에서 그 짓을 하며 살다니 성탄이 가까워질 즈음 대림절 기간에 미준은 판공성사를 받기 위해 성당 고해소를 찾았다 사제가 있는 쪽방에 창문이 열렸다 그동안 지은 죄를 사실대로 고백하라는 신부의 말이 끝났을 때 미준은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했다 목소리는 떨렸고 울음이 섞여 있어서 발음은 부정확했다 신부님 저는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두 명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명을 살인했다는 말을 들은 신부는 몸이 얼어붙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매님의 죄를 용서합니다 제의식으로 평생 시달려왔던 처절한 고통에 비해 한낱 교과서에 씌어있는 글자만도 못한 가벼운 보석을 받은 미준은 묵주기도 5단도 받치지 않았다 매일 성경을 세 장씩 소리내어 읽지도 않았다 해계는 하였지만 제3까지 받았다는 말에 그만 충격을 받은 것이다 미준은 신부의 말이 그녀가 42년 살아오면서 들은 말 중 가장 허무맹랑하다고 느꼈다 차라리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을 것이다 거지를 돌보라면 돈을 벌어 거지에게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살인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손가락에 가는 것처럼 99마리의 양보다 길리른 한 마리 양을 극율히 여기듯 보좌신부 석영은 미주를 구원할 생각에 성경 공부반을 따로 만들었다 미주는 일주일에 두 번 석영과 만났다 얼굴 상처를 가리기 위해 미주의 짙은 화장은 더 짙어졌다 석영은 미주의 과거를 들었다 술추정뱅이 아버지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아버지 뻘되는 개망난이 늙은 영감에게 결혼을 시킨 이야기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몸을 허락하여 쌍둥이를 임신한 이야기 전쟁같은 생활에서 도망치다가 잡혀 뺨에 칼맞은 이야기 구사일생으로 탈출해 식당 설거지하는 일을 구해 선부를 받아 쌍둥이를 낙태한 이야기를 들어두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늙구절을 읽을 때 미주의 눈에서는 두 줄의 시커먼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와 남편의 죄와 자신의 살인죄를 저울질해 본 것이다 석영은 선명하게 흘러내리는 검은 눈물이 짙은 화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데는 한참이 걸렸다 석영은 자신도 모르게 칼맞은 미주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갚아주고 석영은 미주를 룸살롱에서 꺼내왔다 미주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엉망칭창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식계명을 설명하는 신부 자신이 가늠의 죄로 신음하게 되었다 사과를 따고 낙원을 쫓겨난 성경 구절은 현실이 되었다 세상 밖으로 돌아오는 사제는 얼마든지 있었다 석영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과부가 열두 살 어린 사제와 나눈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도 남았다 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올려 보내려던 파숙군은 사제의 역할을 그만 박탈당하고 말았다 한명금은 이 소설로 교적에서 제명을 당했다 종교의 금기까지 건드렸다는 종교인들의 고소고발 때문이었다 파숙군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로도 개봉되었지만 책은 절판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살아있는 동안 한명금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마침내 한명금은 교적을 회복했다 한명금이 죽은 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재판 결과였다 그리고 1년 후 한명금끼리 이 산동네에 조성되었다 박철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한명금 집에서 아이와 수업하는 동안 혜자는 소설가 한명민이 자꾸 떠올랐다 밤하늘의 별처럼 혜자의 내리에서 깜빡깜빡 깜빡였다 오랜 시간을 두고 그 행성은 가끔씩 나타나서 반짝거렸다 지금 한명민은 지구라는 행성에 어느 궤도를 돌고 있을까 그녀가 쓴 작품을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네이버를 검색해도 한명민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혜자는 한명금길을 걸을 때마다 소설가 한명민을 떠올렸다 어딘가에서 다른 필명으로 소설을 쓰고 있을 그녀의 안부가 궁금했다 아이는 몇 달 만에 학습지를 끊었다 지루한 반복적인 계산은 손가락 노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돌하게 말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전 수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그래요 아이를 만날 때마다 한명금에 대해 궁금했던 혜자는 아이가 수학을 끊자 한명금도 곧 잊었다 한명금끼리 조성되기 전까지는 한명금길을 걸을 때마다 당돌했던 아이와 박철민과 한명금이 가끔 생각났다 한명민도 생각났다 문학에서는 가난이 수치심 대신에 어떤 로맨틱을 품고 있겠으나 인생에서 가난은 구제가 쉽지 않은 암초였다 혜자에게 남은 것은 반지야 월세 보증금의 허무함이었다 23년 동안 학습지 교사로 일했는데 세상 속에서 혜자의 실력은 고작 이 정도였다 결코 가난은 떳떳한 것이 아니었다 강아지 춘배를 껴안고 자며 불안과 초조함을 달래었지만 혜자도 춘배도 눈에 띄게 나빠져 갔다 2화 코로나19 밥을 지었다 찰현미와 흑미를 넣고 팥을 삶아서 넣었다 밥을 먹자 어제도 그제도 먹지 않은 밥을 오늘은 먹어보자 춘배가 매일매일 하루 두세 번씩 똥을 쌀 때마다 신기하고 기뻤다 혜자와 살면서 식탐을 잃지 않고 먹고 싸는 춘배가 대견했다 식탐은 곧 삶에 대한 의지다 꼭 필요한 물질과 좋은 책과 혼자임을 방해받지 않는다면 사실 공복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 일단 밥을 먹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느닷없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엉킨 실탈에는 손을 대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압력 밥솥에서 삐익 사이렌 소리가 났다 춘배가 짖기 시작했다 빈손으로 집을 나온 혜자는 숟가락도 젓가락도 없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며칠을 누워만 지내던 혜자는 당근마켓에서 압력 밥솥을 2만 9천원에 사왔다 작고 앙증맞은 밥솥이었다 밥이 끓기 시작하면 밥솥에서는 기이한 사이렌 소리가 났다 춘배는 이 소리를 몹시 싫어했다 싼 게 피지떡이라고 했지만 만족했다 이런 기이한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밥솥 주인은 절대로 마켓에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혜자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에 이유가 있듯이 어떻게 그 지경까지 됐어? 라고 묻지 마라 당신도 어느 날 갑자기 고꾸라질 수 있다 눈 뜨고도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삶은 마그마를 뿜어낼 분화구의 표면과 같이 늘 위태위태했지만 온건함과 조화로운 품성을 끝까지 잃고 싶지 않은 혜자는 용쾌도 잘 버텨왔다 어느 날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양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저만치서 혜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차장 입구로 스며드는 역광에 두 사람은 얼핏 저승사자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눈부신 햇빛 속에서 그림자는 흔들거렸다 혜자는 트렁크에 가방을 넣고 운전석으로 갔다 그 중 한 명의 젊은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공포를 느꼈다 검은 그림자는 햇빛 속으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서너 명의 남자들이 구둣발로 들어와 집안에 온갖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다 하루가 벌 다하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혜자는 머리를 숙였다 순결하고 귀한 친주도 탐욕으로 똘똘 뭉친 세력 앞에서는 눈물방울로 바뀌었다 나쁜 것은 언제나 남편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혜자였다 마치 삐뚤어지게 자란 아이의 책임이 엄마에게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자동차 없이 무거운 교재 가방을 들고 수업을 다녔다 팔이 묶인 것처럼 일이 더 힘들어졌다 남편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혼의 사유를 다 갖고 있었다 데카당스에 보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남편은 어느 때부터 고지서를 내지 않았다 바구니에는 체납된 고지서가 가득했다 부가세, 과태료, 위반 딱지, 은행의 연체료 등이 차곡차곡 쌓였으나 남편은 단 한 번도 바구니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런 것은 남편에게 안중에도 없었다 그보다 훨씬 위험한 일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남편의 빚은 실제보다 열 배가량 더 많았다 이혼은 남편이 청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계기로 언젠가는 터지도록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밥이 다 되었다 김을 싸서 반찬도 없이 찰밥을 먹는데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나이를 먹어서 흘리는 눈물은 동정심을 불러올 수 없다 추할 뿐이다 막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을 때 전화가 왔다 안젤라 대모였다 혜자는 받지 않았다 안젤라가 사다 준 제라늄 잎은 시들었다 말라버린 제라늄 혜자 꼴이었다 거름도 물 한 방울도 준 적이 없었다 혜자는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을 것이다 늘 포우는 뿌음이었다 신의들은 하나같이 정말 이혼할 거냐고 전화했다 그럼 쇼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혼을 요구한 건 제가 아닙니다 왜 저한테 묻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젤라한테도 할 말이 없었다 한 달간의 이혼 숙여 기간이 끝나면 혜자는 법적으로도 혼자가 될 것이다 이혼 숙여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30일은 이혼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는 시간이다 오직 혜자의 능동에 달려있었다 혜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좋지 않은 일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남편이 홀로 서기를 기다렸다 이혼 등의 개인사보다 훨씬 큰 재앙이 세상을 덮쳐왔다 2020년 1월 처음 TV뉴스에서 언급했던 오한 폐렴은 중국을 넘어 2월부터 전세계로 퍼지기 시작해 혜자에게까지 그 서슬퍼런 위력을 펼쳤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다 태해를 하겠다는 문자였다 과목이 쑥 빠져버렸다 한꺼번에 나는 태해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마이너스를 제로로 돌릴 수 없다는 공포가 몰려왔다 조직에 남아있으려면 적어도 조직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었다 매달 빠져나가야 할 돈은 늘었는데 월급은 절반으로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세상이 끝나버리는 공포를 느꼈다 좋은 일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다 나쁜 일만 자꾸 생겼다 수업 나가기 전에 사무실에 들렀다 하지만 곧 나와버렸다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곳에 앉아 업무를 보는 일이 힘들었다 혜자보다 열 살이 어린 지국장은 혜자에게 태해 브리핑을 받겠다고 했다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고를 받듯이 말이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나는 태해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인은 코로나19가 제일 크다는 것을 지국장도 알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원지였던 시옷종합병원은 혜자가 관리하는 오단지 바로 옆이었다 혜자가 가장 타격을 받았다 지구장도 지국장처럼 태해의 원인을 찾아보자고 했다 정답을 코앞에 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는 의도를 혜자는 알았다 그들은 정답이 두려운 것이다 정답은 절망의 색채를 띄고 있었다 지구장은 어렵게 말을 꺼냈다 혜자의 21개의 태해 중 10개는 삭제하면 어떻겠냐고 은밀하게 물었다 손에 부부는 서로 메워놓자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회원은 그만두었는데 살아있는 회원으로 놔두자는 거였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버틸 수 없다고 수치심이 올라왔다 이럴 때 도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양심이 문제였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양심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지구장도 혜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지구장도 지국장도 살아남아야 했다 회사는 가만히 어둠 속에 숨어서 야금야금 이익을 챙겨가는 도둑고양이 같았다 예전에 혜자는 빨할 수 있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었다 가짜로 이패를 넣거나 퇴해를 내지 않는 따위에 기묘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것은 꼭 지키고 싶은 고갱이었다 부러지지 않는 나무줄기에 연한 심처럼 양심은 잃지 않았지만 저항은 점점 힘들어졌다 달걀로 바위를 치면 아까운 달걀만 날려버리는 것 아닌가 그게 싫으면 관두면 되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이 말이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사랑하는 것들을 놔두고 나올 만큼 혜자는 즉흥적이지도 않았고 어리석지도 않았고 여유롭지도 않았다 학습지 일은 단지 돈의 근혼만은 아니었다 혜자 인생 혜자 자신이었다 나이가 들어서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상을 보는 눈이 관대해졌다 처세술이랄 것도 없었다 양심과 불법에서 지켜주는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보상이었다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아니었다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몰랐다 아이들의 까만 눈은 혜자를 붙잡아 주었다 세상에 나쁜 아이들은 없었다 만약 있다면 나쁜 환경과 어른이 있을 터였다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주의 조화가 필요한 것인가 혜자는 그 중 한 분야를 맡고 있었다 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묘목들을 찾아가 물을 주고 있었다 물을 주는 일은 중요했다 과하면 뿌리가 썩어 들어가 물을 안 주는 것만 못했다 욕심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입만 보고 성과를 판단하겠으나 혜자는 입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23년의 안목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었지만 갈등과 긴장, 압박, 스트레스도 따라오는 일이었다 회사는 점점 갓길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코로나19 동안 영업실적이 나오지 않자 세미 상품을 자꾸 만들어 내놓았다 틈바구니 상품이니 가격도 낮았다 그것은 수치로 둔갑해서 영업실적을 높여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교사에게는 수수료를 덜 주면서도 수치를 만들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묘한 상품이었다 잠깐은 영업실적을 높여줄 것이다 현장에서의 반응은 별로였지만 가짜 수치가 들어가 표면적으로는 기획의도가 적중한 것으로 나왔을 터였다 성과에 부정이 들어간 것을 뒤로한 채 또 다른 기획 상품이 곧 등장할 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절망과 동의어였다 누군가 두려움과 맞서 용기를 낸다면 그는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아무도 절망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패배였다 내일이면 몇 달 후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혜자는 이 직업에 점점 쓸쓸함을 느꼈다 두루뭉실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얼마간의 금전적인 손해를 지불하면 편안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화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양심이었다 양심은 속일 수 없었다 23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뿐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혜자는 나보다는 우리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되었다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과 불의는 구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그릇된 것을 기억하는데 시간을 써버리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그들 모두는 떠나없이 혜자처럼 불안한 사람들이었다 행위는 옳지 않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다 그들 또 겪어보면 양심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누구나 사람은 불완전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다 혜자 자신도 예는 아니었다 코로나19는 맨 처음 시옷종합병원에서 생겨났다 시옷종합병원은 혜자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 옆에 있었다 신문과 매스컴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여 그들의 이동 경로를 공개했다 시옷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김할머니가 맨 처음 확진이 되었고 김할머니의 간병인과 딸이 바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TV뉴스에도 떴다 김할머니의 딸과 시 교사는 전날 북한산 산행을 같이 했다 둘은 친구였다 시 교사는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다 바로 접촉 사실을 지국에 알렸다 질병관리소와 구청 보건소에서 조사를 나왔다 재빠르게 방역을 했다 시 교사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든 교사들의 팔이 먹겼다 시 교사는 김할머니의 딸과 접촉한 사실을 몹시 미안해했다 지국 단체 독방에 시 교사의 글이 올라왔다 저로 인해 수업을 나가지 못한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날 북한산 산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국이 폐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 시 교사는 음성이었다 다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시 교사는 사무실에 나오지 못했다 재를 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집에 있어야 했다 불쌍한 시 교사 시 교사에게 위로란 고작 이 말밖에 없었다 삽시간에 이 뉴스는 5단지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집에 누가 오는 것을 거부했다 6단지를 관리하는 A 교사의 실적은 늘 좋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 교사는 5% 정도의 가짜 과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가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A 교사가 안쓰러웠다 어쩌다가 그녀는 악마의 마법에 걸려든 것일까 가짜 과목은 A 교사의 승률을 높여줄 테지만 가짜 과목의 수업료는 온전히 A 교사의 몫일 것이다 어떤 산술에서 탄생한 비방인지 모르지만 A 교사는 늘 당당했다 교육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땅을 원했다 마치 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관리자들은 A 교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가 만들어준 수치는 관리자들의 실적이었으므로 아무도 화약고 근처를 배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땅을 다른 교사의 땅을 빼앗아라도 줘야 안전할 터였다 6단지는 혜자가 받고 있는 5단지 바로 옆이었다 혜자는 잘 나가는 6단지 A 교사와 비교해 보면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A 교사는 매뉴얼을 지킬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달리는 말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멈추면 사고였다 오직 환성에 의해 달릴 뿐이다 C 교사로 인해 발이 묶인 통안에도 비밀스럽게 A 교사는 수업을 나갔다 과목이 무척 많았던 A 교사의 노수는 일요일까지 빼꼭했다 만약 A 교사가 단 하루라도 수업을 나가지 않는다면 A의 채파키는 헛돌 것이다 하루만 멈춰도 고장나버리는 채파키의 메커니즘을 혜자는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 힘내세요 라고 지구장은 말했지만 그건 입회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태의를 받아준다는 뜻이 아니었다 수렁에서 빨리 빠져 나오라는 긴급한 구호 소리였다 조직 모두가 받는 마음의 고통이 어떤지 세상 사람 그 누가 알겠는가 오직 이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만이 겪는 고통이었다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러 쿠폰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혜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 수업을 못 나가자 몇몇 회원 어머니들이 힘내라고 보내준 쿠폰이었다 커피가 나오는 동안 창가 의자에 앉아 흐르는 거리를 내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몽실몽실 흘러가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어릴 적에 보였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자주 데리고 왔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어도 혜자는 자신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없었다 코로나19 실체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꽃들이 천지에 피어나는 사월은 도시 밖에 있는 산 언덕과 하늘에서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차들이 싱싱 지나갔다 바스크를 쓴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다 걸어가는 노인들의 모습은 구부정했다 배지를 가득 담은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가는 노인도 지나갔다 자신보다 몇 배나 대는 짐을 실은 수레였다 한 마리의 늙은 고릴라가 등을 구부리고 걸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혜자와는 달랐다 생명의 황혼은 저녁놀처럼 아름다울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혜자는 문득 죽고 싶었다 더 늙기 전에 더 천박해지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약삭바르게 변해가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 세상과 하직하고 싶었다 더 저속해지기 전에 이 직업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전에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었다 커피가 나왔다 혜자는 의자에 푹 파묻히도록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커피는 향기를 흘리며 목으로 넘어갔다 혜자는 문득 14살 때 무덤가에서 마셨던 커피향과 맛을 떠올렸다 소설가 한명민과 국사선생 사이에서 맛보았던 첫 커피향과 맛이었다 혜자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실적과 시름하는 순간들이 폭력으로 다가왔다 이대로 지속할 것 말 것 커피를 커피를 다 마실 때까지 결론을 내리라 어린아이처럼 투정되는 자신을 보는 것도 역겨웠다 어쩌면 어쩌면 해자는 아직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로맨틱한 감상에 젖어있는지도 그 앞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다 흰 구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구름은 자유로웠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구름은 자유로운 나그네 같았다 해자에게 없는 자유였다 인생이 머나먼 긴 여정처럼 느껴졌다 세상은 어떤 위험에서도 인생의 참뜻을 찾으려고 용기있게 다서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하늘은 자신을 돕는 사람을 도울 것이다 티없이 맑은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저 흰 구름처럼 전염병과 두려움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도 구름 너머로 증발되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돌볼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혜자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의 한 시간을 스타벅스에 머물렀지만 해답은 얻지 못했다 하지만 에스프레소는 혜자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엉뚱한 답을 조용히 놓고 갔다 트레이를 반납할 때 갑자기 14살 적에 만났던 소설가 한 명민이 떠오른 것이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영감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다 나도 소설을 쓰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 집 저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엿보는 삶은 무엇인가 생활이라는 비바람을 맞더라도 이 영감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혜자는 일어섰다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지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처럼 첫 문장을 멋있게 쓰고 싶었다 첫 문장만 쓰고 나면 소설은 술술 풀릴 것이다 첫 문장이 문제였다 제목도 정하지 못하고 스타벅스를 나왔다 언젠가는 혜자에게도 봄날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혜자는 이번 달 이 폐가 없었다 지난달 낸 때에는 혜자가 지국에서 제일 많았다 지국장이 면담을 하자고 불렀다 전 면담이 귀찮아서 아무거나 하나 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어서요 옆 교사가 혜자의 귀에 낮은 목소리로 깃띔했다 우리 지국이 꼴등인 거 아시죠? 특히 오해자 선생님이 퇴해가 제일 많아요 집안에 무슨 우한이라도 있어요? 별거 하고 곧 이혼을 하는 것은 가정이 파탄난 것인데 집안에 우한이 있는 것은 어찌 알았을까 혜자는 얼굴이 밝아졌다 입회가 없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태일을 많이 쏟아내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지국장은 말했다 목소리가 자장가 같아서 아이들이 졸릴 수 있지 않겠냐고 지국장이 물었다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다는 말은 종종 들었다 지국장은 지국장은 혜자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역력했지만 언뜻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과 목소리의 억양은 혜자를 짓눌렀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지국장이 더 클게 분명했다 혜자가 낸 태해가 위로부터 피드백이 되어 한 차례 곤옥을 치렀을 것이다 혜자는 월급만 덜 받으면 되지만 지국장은 승진이 달려 있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지국장에게도 자신에게도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국장은 캡슐이 30개 들어있는 오메가3를 다른 교사들이 못 보는 사이에 손에 쥐어주었다 23년 된 선임 교사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지국장의 손길은 와인처럼 따뜻했으나 와인을 마신 후의 뒷맛처럼 씁쓸했다 사람은 아무리 위장을 해도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눈은 마음의 창이었다 사랑의 눈빛은 온유하고 부드럽다 절대 날카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혜자는 용기를 내었다 실적이 마이너스 19였지만 사실은 지난달 태일을 두 개 못 내었으니 마이너스 20일이다 가짜 이패를 쓰지 않았다 지국장을 뒤로하고 교육실을 나오면서 혜자는 독을 마신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가짜는 옳지 않아 지국장의 싸늘한 눈빛이 등 뒤에 꽂혔다 혜자는 수업 가는 길에 동물병원에 들러 사료를 샀다 퇴근할 때 가면 문이 늘 닫혀있었다 인터넷에서 사는 사료를 먹이면 춘배는 가끔 설사를 했다 동물병원에서 추천해준 사료는 춘배에게 잘 맞았다 값은 두 배나 비쌌다 교재와 사료 무게로 가방이 더 무거웠다 하루 종일 사료 1.5킬로를 더 들고 수업을 다녀야 했다 오! 미련하기 짝이 없는 혜자 구제불능 혜자 신용카드가 없는 혜자는 지갑에서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혜자는 아직 신용불량자는 아니었다 남편이 쓴 카드대금을 막는데 앞으로 몇 달을 더 보내야 하는지를 떠올리자 혜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사채업자의 독촉은 두렵고도 모욕적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사채업자 똘만이는 귀와 코 사이 볼에 훈장처럼 칼자국을 기운 흉터가 있었다 혜자는 동사무소 옆 으슥한 뒷골목에서 똘만이를 만났다 한 번에 갚는 건 불가능하다고 5개월 동안 나눠서 갚겠다고 했다 똘만이는 저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바로 돌아와서는 그러라고 했다 원금은 줄지 않았고 이자는 이자를 다았다 똘만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명함 카드만한 전단을 상가에 기막히게 적중시켜 꽂으며 사라져갔다 어림 짐작으로 아들보다 두 서너 살 어린애라고 생각했다 전 아버지 옆에 있겠어요 아들은 말했다 혜자는 그 말이 고마웠다 아들의 뜻을 알았다 혜자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들이 많았다 굳이 아들에게 남편의 부도덕함을 말함으로써 아들이 겪게 될 뿌리에 대한 자존감을 무너뜨릴 이유는 없었다 혜자는 아들이 지금처럼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살기를 원했다 자식에 대한 예의였다 아들이 생각하는 엄마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모른다 혜자가 어떻게 결혼이라는 육중한 덤프트럭에 치어 만신창이가 되어 길가에 나 뒹굴었는지를 아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아들이 생각하는 혜자는 실제 혜자와는 달랐다 혜자는 예전의 혜자가 아니었다 춘배를 책임질 정도의 삶에 대한 의지만 겨우 남았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저녁을 앞둔 아들에게 혜자는 장문에 카톡을 보냈다 이런 결정을 해서 미안하다고 끝에 썼다 아들의 답장은 짧았다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존중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셨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사십시오 였다 혜자는 눈물이 어렁져서 아들의 답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군 장교로 있는 아들은 매달 월급을 타는 대로 혜자에게 보내주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아니면 혜자는 아들의 돈은 쓰지 않았다 남편은 아들에게는 훈훈하고 다감한 아버지였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논에 물을 대고 볼을 심고 김을 메고 타작하고 따다를 거두는 몫은 혜자였지만 외로운 아들에게 사랑을 채워주는 사람은 백수였던 남편이었다 남편은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세상의 어떤 아버지들보다 더 완벽하고 세심하게 남편은 아들에게 밥을 빨리 먹으라고 하지 않았다 숙제를 꼭 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으며 양치질을 해야 한다거나 일찍 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큰 소리를 들은 적도 매를 맞은 적도 없었다 그가 훈육이라는 말로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이 있기는 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스타크래프트를 가르쳤고 야구 경기의 규칙을 가르쳤다 폭풍우가 치는 날씨에는 학교를 가지 말라고 가르쳤다 받아쓰기는 틀려도 괜찮다는 것과 늦게까지 공부하면 손해라고 가르쳤다 그는 아들에게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쳤으며 비바람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득이라는 셈법도 가르쳤다 인생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나 감미롭고 재미나고 느슨한 세계인지를 가르친 것이다 남자에게 옷과 양말과 구두와 벨트와 시계는 결혼할 여자를 고르듯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쳤다 남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몇 개의 좋은 점을 덮어버릴 만큼 참을 수 없는 나쁜 점을 아주 많이 갖고 있었다 혜자는 자신이 큰 잘못을 지은 것만 같았다 절대로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둘의 결속은 끼어들 수 없는 영역이었다 시간이 많은 남편을 시간에 쫓기는 혜자가 이길 수 없었다 혜자는 깨달았다 사랑은 시간이라고 함께하는 시간, 추억,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눈을 보며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핑계로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동안 남편은 주체할 수 없는 남아도는 시간을 아들에게 다 썼다 아들은 혜자의 올고듬도 남편의 너그러움도 어느 한쪽만 취하지 않았다 아들은 영리하게도 남편에게서는 사랑하는 방법을 지숙에게서는 고지식한 모라를 배웠다 아들은 불화를 겪는 가정에서 자란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다 혜자는 성인이 되어버린 아들을 존중했다 아니 존경했다 아들은 누가 보아도 충분히 존중을 받을 만한 청년이 된 것이다 부서진 둥지 안에는 깨진 알만 가득하다는 말은 틀렸다 부서진 둥지 안의 알은 온전했다 혜자는 오랫동안 나이를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이에 대한 중량은 세상에 대해 커다란 흥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은 혜자가 인생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는 징후일 것이다 말하자면 인생에 대한 권태기가 도래한 것이다 눈이 침침해지자 다초점 안경을 썼다 마스크 속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콧김은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그럴 때마다 수치심이 올라왔다 55세에 갖춰야 할 상식적인 덕목조차 갖추지 못한 혜자 그 덕목이란 것이 고작 경제적인 것이란 걸 알았을 때 제발 시시해지지 말자고 자신을 다독였다 꿈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지만 결코 버린 것은 아니었다 시궁창 속에서도 꽃은 피어난다 그렇다면 뒤늦게 단대 없이 가슴 속에 꿈틀대는 이 정체모를 욕망은 무엇일까 돌아오지 않을 깨어나지 않을 깊은 잠 속에서 생의 의지가 완전히 소멸된 혜자를 일깨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들처럼 혜자 인생에도 있었던 따뜻한 봄날이었다 진달래 꽃잎을 어금니로 씹어먹던 소설가 한명민과 국사선생 사이에 끼어 위태롭게 줄타기를 했던 딸들이었다 열대 살 눈에 국사선생은 소설가 한명민을 사랑했고 혜자는 국사선생을 짝사랑하다가 한명민이 나타나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한명민과 국사선생은 정신적인 사랑을 아주 깊게 나눴다 원초적인 커피 맛을 처음 가르쳐준 14살 혜자를 생애 한가운데로 이끌었던 사람은 분명 소설가 한명민이었다 가장 니나를 닮은 여자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70 중반일 것이다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제 아무리 절망을 하고 있더라도 글을 쓰느라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 한명민은 비록 광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신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며 솔직한 것이며 늙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소설가 한명민은 학교에 얼마 못 잊고 학교를 떠났다 국사선생과의 추문이 작은 마을과 학교에 온통 퍼졌기 때문이었다 발 없는 소문은 날개를 달고 파닥였다 문제아로 이름을 달리던 세영과 그 무리들이 밤중에 망일산 무덤가를 찾았다가 그곳에서 한명민과 국사선생의 로맨스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세영의 무리들 표현은 아주 구체적이었다 기계하고도 구역질 나는 묘사였다 직설적이고 수치스럽고 동물적이었다 한명민이 학교를 떠나자 학교는 텅 비어버렸다 이제 학교는 공허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교감이 혜자를 불러 던지시 물었다 넌 알고 있었지? 혜자는 눈만 멀뚱멀뚱 떴다 국사선생과 국어선생이 연애하는 거 잘 몰라요? 늘 셋이 붙어 다녔다면서 모른다고? 예, 서로 좋아하는 걸 몰랐다는 말이냐? 예, 그걸 모른다니 의아하구나 넌 공부만 잘했지 쑥맥이구나 그건 척 보면 알아챌 텐데 말이다 제가 국어선생님을 좋아했어요 그래? 어떤 점이 좋았지? 혜자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한 여자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옷매무새도 화장도 고가의 핸드백도 아니라는 것을 피아노 건반을 물결치듯 움직이는 가늘고 긴 손가락이나 날씬한 몸매로 당당하고 반듯하게 걷는 모델의 걸음걸이에도 한 명민은 없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쏟은 눈부신 피부와 찰랑찰랑한 화려한 원피스에는 한 명민이 가진 특별함이 없었다 너그러웠어요 모든 것에 무엇에 너그러웠다는 거지? 음... 금기에 너그러웠단 말이냐?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넌 화가 난 개로구나 교감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혜자는 자신의 몸속을 돌아다니는 한 명민에 대한 배반당한 분노를 억눌러 버렸을 것이다 혜자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한 명민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혜자였던 것이다 직접 사인을 한 그녀의 소설책을 받아보기도 전에 그녀는 가버린 것이다 그 밤에 왜 망일산에 올라갔는지 넌 모르냐? 별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도시에서만 살았던 국어선생님은 별이 머리 위도 쏟아져 내리는 하늘을 혼자서는 올려다보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별을 왜 혼자 못 본다는 거냐? 밤하늘의 별이 하도 총총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몸이 자꾸 하늘로 딸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몸을 누가 붙잡아줘야 한다는 말이냐? 예, 망일산에 같이 가서 선생님이 별을 보다 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선생님을 붙잡아주고 싶었지만 전 집이 멀어서 함께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감선생님 결혼하면 사랑을 하면 안 되나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구나 교감선생님 한명민 선생님이 쓴 소설책 읽어보셨어요? 아니다 읽어보지는 않았다 내용이 뭐라더라 호밀밭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낭떠러지 부근을 지키고 있다가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잡아주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던 것 같다만 교감선생님 그건 제롬 데이빗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냐? 난 소설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건 왜 소설가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나서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더구나 그녀가 쓴 작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명민은 자신의 등단 작품을 말하지 않았다 연인이었던 국사선생에게도 혜자는 국사선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그는 학교에 남아 여전히 교정을 혼자 걸어 다녔다 고개는 15도로 기울인 하얀 얼굴은 다소 비겁해 보이기도 했고 허약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국사선생도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소문에 의하면 유치원생 딸을 둔 그도 이혼을 했다고 했다 혜자는 자신이 한뼘 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한 인생을 절반 이상이나 알고 있는 과부라도 된 기분이었다 국사선생에 대한 그 어떤 이성적인 궁금증도 사라졌다 마치 실증이 나서 헤어진 연인 같았다 오직 한명민만이 궁금했다 앞으로 그녀를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은 혜자를 침울하게 했다 한명민은 혜자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떠났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한명민은 냉정하고 의리없고 차가운 여자였다 인간적인 휴머니즘 같은 것이 뚱꽃만큼도 없는 여자라고 결론 지었다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양면성이 있었다 혜자 자신도 그랬으니까 한명민을 좋아하는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이 반이었고 모질고 인정머리 없는 두 번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반이었다 의리도 친밀감도 걷어차버리고 간 그녀였지만 미운 마음과 그리움이 번갈아 찾아왔다 혜자는 자신의 욕망을 보았다 지금은 생존 살아남는 일만 중요할 뿐이다 집안에 전기가 흐르고 신의 물처럼 찰찰 물이 흐르고 어린 춘배에게 먹이를 채워주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었다 혜자는 밥벌이를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폭풍우가 쏟아져도 태풍이 불어와도 사채업자가 공포에 전화를 해대도 혜자는 꿋꿋이 아이들을 만나러 다녔다 3화 약해지지마 혜자가 얻은 집은 언덕백이 한 명금길 산 동네에 있다 혜자가 신입 시절부터 수업하고 있는 동네였다 그곳은 길도 경계도 불명확한 성장이 범춘 동네였다 날가가는 풍경들은 보는 이들에게 얼마만큼 적나라하게 모멸감을 주는 지를 혜자는 알았다 혜자는 이 산동네와 자신이 꼭 닮았다고 생각했다 걸어다니면서 보는 동네는 사가지고 남루해지고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낡은 액자 속에 갇혀있는 풍경 사진 같았다 한 명금길에 낡은 집들과 나무들 꼬부라진 길들은 머지않아 허물어질 것이다 비참한 심정으로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반지하에 들어섰을 때 혜자의 미래는 확실치 않았고 삶의 불꽃도 푹 꺼져 있었다 땅에서 일곱 계단을 내려간 반지하는 행운 부동산 사장 설명대로 꽤 넓고 안락한 방 두 개를 갖고 있었다 행운 부동산 사장의 딸 수업을 마치고 나서 혜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집을 구해주세요 돈은 얼마 없어요 혼자 살 집이 필요해요 그 말을 하면서 혜자는 얼굴이 밝게 졌다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산 언덕 쪽으로 혜자를 데려갔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서 사장은 말했다 그래도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전 500만원 보증금에 월세로 다시 시작했거든요 지방 소도시에서 다른 여자와 따로 살림을 차린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고 오면서 절망은커녕 오기가 올라오더군요 그 오기가 저를 살게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선생님도 곧 일어나실 거예요 선생님은 실력이 있으시잖아요 혜자는 속으로 웃었다 실력이라는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걸까 살다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이 집을 사도 괜찮아요 개발이 절실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6년 전쯤에 이 집이 나와서 임장을 와 봤어요 사방에 다 책이 꽂혀 있었어요 여기에 살던 사람은 여류 소설가라고 했어요 선생님도 책을 좋아하시죠? 이 집은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 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살았던 사람이 여류 소설가였다면 그녀는 한명금일까 결국 아이와의 갈등으로 옥탑방을 떠나 이곳에 둥지를 틀었던 것일까 그렇다면 한명금도 혜자만큼 불행을 신음하며 천박한 인생을 살아내느라 고단했으리라 불행이 혜자의 연인인 것처럼 한명금 또한 그랬을까 혜자는 천박한이라고 표현한 자신을 나물었다 소설가에게 천박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 만약 그녀가 한명금이라면 묘한 인연이었다 한명금끼리 조성된 후 혜자는 한명금이 살던 집을 한 번 찾아가기는 했었다 그 집에는 한명금도 박철민도 살고 있지 않았다 혜자는 행운부동산 사장의 딸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행운부동산 사장은 혜자의 오래된 고객이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되자 혜자에게 바뀌었다 2년 동안 다른 학습지로 한글을 공부했지만 한글을 아직 모른다고 했다 두 달 만에 아이는 한글을 깨우쳤다 얇은 동화책을 떠듬떠듬 읽기 시작했다 사장은 혜자 덕분이라고 신기해했다 혜자는 알고 있었다 아이는 한글을 뗄 시기가 이제 된 것이라고 혜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이들의 성장은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개의 작은 방은 시간차를 두고 넓은 창문을 통해 볕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반지하에 볕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창문으로 올려다보는 하늘빛은 빛의 색이었다 반지하는 혜자에게 월드네 오두막이었다 가끔 밤에 옥상에도 올라갔다 한명금길 중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이곳은 별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한명금이 살던 옥탑방이 있는 건물을 어림잡아 찾아보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하늘은 총총한 별무리들로 가득 찰 때가 많았다 별을 올려다보면 몸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던 소설가 한명민이 생각났다 별을 보러 빵일산에 올라가자는 제안을 못 받아들인 것은 두고두고 후회되었다 만약 그날 혜자가 같이 있었더라면 추문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별 때문에 한명민은 학교를 떠났다 그녀는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다 한명민다웠다 낮에는 옥상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북한산 끝자락을 올려다보았다 우뚝 솟은 두 봉우리에는 가끔 흰 구름이 걸려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내려다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작은 벌레들처럼 실세 없이 꼼지락거렸다 쌩쌩 달려가는 자동차들은 장난감 미니카 같았다 한명금이 살던 집도 보였다 나홀로 아파트처럼 보이는 건물은 의시년스러웠다 옥상 위에는 야생 고양이들이 혜자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햇살에 등을 동그랗게 밟고 옆에 누워있기도 했다 가장 먼저 세상을 여는 것은 해가 아니라 새떼들이라는 걸 이곳에 이사와서 알게 되었다 새들은 어스름한 새벽 태양이 아직 뽕롱하게 잠속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나타나 조잘되었다 한놈이 짧게 찌익 신호를 보내면 근처에 있던 다른 새 하나가 응답했다 곧이어 한놈이 찌익찌익 두 번 조잘되면 새들이 일제히 자지러지듯이 응답했다 그리고 함께 조잘조잘 노래 경연을 뽐내었다 새소리는 머리맡에서 아련히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모든 것들이 삶을 시작하는 소리였다 태양은 얼굴 근처까지 와서 이마를 간지렸다 춘배는 혀로 혜자의 볼을 핥았다 길게 뻗은 춘배의 몇 가닥 수염은 혜자의 눈과 입술을 간지렸다 밥을 달라는 신호였다 간신히 일어났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벗어버리지 못한 채였다 불안의 정체는 곧 드러났다 경력은 바람 앞에 헛개비 같은 것이었다 새로 받은 5단지 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두서없이 왔다가 사라졌다 월요일 회원은 모두 다섯 명이었다 지난주 성인 경숙 씨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경숙 씨는 문을 열어주는 대신 코로나19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냈다 교재만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우편함에 교재를 넣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냈다 경숙 씨는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경숙 씨는 다음 주 5시에 갑자기 수업을 받겠다고 했다 5시는 다른 회원 수업 시간이었다 경숙 씨는 7시가 좋다고 했었다 간신히 수업 시간을 조율한 회자는 7시에 방문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때는 남편이 돌아와 수업을 못 받는다고 했다 몸뚱이는 하나인데 같은 시간에 두 집을 갈 수는 없었다 경숙 씨는 5시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했다 경숙 씨는 특이했다 정보란을 보니 혜자와 같은 나이였다 경숙 씨는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듯 했다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 보니 그녀의 문자가 와 있었다 5단지에서 자기가 영어를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딸도 남편도 모르게 하고 싶다는 말이었다 혜자는 그러겠다고 했다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것도 현관문을 꼭꼭 닫아 걸고 사는데 그녀가 학습지 영어를 한다는 사소한 사실을 누가 관심이나 갖겠는가 그녀의 영어 단계는 유치원 수준이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다 잊어버렸다고 말했지만 혜자는 그녀가 영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혜자가 별거한다는 사실을 꼭꼭 숨기고 싶듯이 경숙 씨도 자신의 영어 실력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가 보았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얼마나 간결하고 핵심을 관통하는가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맞는 말이었다 혜자가 그렇듯 경숙 씨가 그러하듯 숨기고 싶은 불행한 이유는 엇비슷해 보이지만 달랐다 경숙 씨는 예민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춘배 아침밥을 주면서도 모닝커피를 마시면서도 어제 만난 회원들과 오늘 만날 회원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다 양치질을 하면서 혜자는 약해지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약해지지 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시바타 도요가 아흔을 넘긴 나이로 쓴 시였다 한쪽 편만 들지 않는다는 햇살과 산들바람 노동 끝자락에 미소짓게 해주는 할머니 시인의 위로였다 혜자는 엔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았다 혼자 살면서부터 터득한 방법이었다 홀로 서기가 힘이 들 때 손잡아 줄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혜자는 자신의 오른손으로 가엾은 엔손을 붙잡아 주었다 5단지를 새로 맡은 후로 몹시 바빠졌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바람에 5단지와 붙어있는 산동네 한명금길을 관리하던 혜자가 맞게 된 것이다 다행이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과목을 더 달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영업을 못하는 혜자에게 과목을 더 줄리는 없었다 23년 일하고도 돈이 없다는 걸 누가 이해할까 돈이 없다는 사실을 들키는 건 창피했다 별거 안다는 사실 만큼 혜자를 수눅들게 했다 가끔 후배 교사들은 말하곤 했다 어떻게 하면 20년이나 일을 할 수가 있죠? 선배님이 존경스러워요 혜자는 불행을 들키지 않았다 유행하는 옷과 비싼 구두와 여유를 위장한 잔잔한 미소가 혜자를 변장해 주었다 약점은 갑옷 속에 감춘 몸처럼 안전했다 하지만 곧 도금이 벗겨지듯 이 불행도 드러날 것이다 혜자에게 일은 그냥 삶이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듯이 55세가 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존경한다는 말은 어쩌면 진심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이 일은 갈수록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해서 회사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99% 가진 회사는 1%도 못 가진 교사에게 너그럽지 않았다 회원을 만나지 못해도 태해를 대는 건 눈치를 봐야 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입회는 만들어야 했다 마스크를 쓴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불안을 혜자는 알고도 남았다 경력이 있다고 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일은 운이 90%였다 운은 소리 없이 돌아다녔다 어떤 달은 B 교사에게 어떤 달은 지난달까지 일을 관두겠다고 결심했던 D 교사에게로 달라붙었다 혜자가 아는 것은 오직 이것뿐 운은 공평하다는 법칙이었다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할 일도 일이 잘 안 된다고 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터득하는데 23년이 걸렸다 잘 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잡아야 했고 안 될 때 주눅든 마음을 잘 붙들어 매야 했다 누가 도와줘서 되는 일은 결코 아니었다 계속 잘 나가던 교사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이 보이지 않기도 했다 혜자는 일을 잘하지는 않았지만 견디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견디는 것도 코로나19가 돌고부터는 자신이 없어졌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더 많았다 과목을 더 주고 싶은 교사들은 따로 있었다 젊고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이다 가짜를 잘 써주는 교사들은 관리자들이 승진할 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혜자는 관리자들에게 힘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오단지가 혜자에게 온 것은 그곳이 한명금길과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 간병비 정도가 더 생겼다 간병비를 낼 때마다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은 계속 빚으로 쌓여만 갔다 과목을 더 주면서 지국장과 지구장은 잘 해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혜자에게 과목을 더 준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득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단지를 받게 된 것은 그곳을 맡았던 교사가 잠수를 탔기 때문이었다 가진 애를 써도 돈이 벌리지 않자 젊은 교사들은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결국 나이가 들어 다른 일을 찾을 생각도 해보지 않은 혜자가 그 자리를 메웠다 자꾸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요즘 들어 부쩍 느끼고 있었다 간신히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미팅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다 춘배 물을 챙겨주랴 씻으랴 가방을 챙기랴 실로 오랜만에 몹시 허둥댔다 혜자가 애출할 것을 눈치챈 춘배는 혜자의 동선을 앞장섰다 하마터면 춘배의 아빠를 밟을 뻔했다 혜자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산다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혜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혜자는 춘배 밥을 더 주었다 저녁 9시가 되어야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야 하니까 사무실까지 걸어서 갔다 도보로 25분 걸리는 시내 중심에 사무실이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 카톡이 왔다 혜자는 놀랐다 5단지에서 수업을 오지 말라는 메시지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5단지는 정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했다 산동네 한명금길은 낡은 잠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했다 낡고 오래된 주택과 빌라들이 있는 한명금길은 아늑하고 고즈넉해서 마음이 편안했다 카톡은 5단지에 1503호로 등록된 회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제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는 교제를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도 조심하십시오 혜자는 1503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느꼈다 1503호는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계 교사의 말에 의하면 1503호는 처음부터 교제만 받는 회원이라고 했다 일본어를 매주 한 권만 받아서 푸는 회원이었다 워낙 고급 단계여서 채점하는 것도 버거웠다 그는 58세된 대학 교수로 은둔영 독거남이라고 했다 그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는 2년 전쯤 된다고 들었다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는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 딸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했다 혜자도 그 터널 사고를 인터넷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동차를 덮친 사고였다 소문은 발 없어도 천리를 간다 어쩌면 살던 곳을 서둘러 이곳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왔겠지만 소문은 1503호보다 더 먼저 5단지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확진을 받았다는 문자는 놀랄 일은 아니었다 혜자도 세달 전쯤 확진을 받았다 우울감을 몰아내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다 밥맛은 커녕 물도 고마시기 힘들었다 기침과 가래가 자꾸 나왔다 목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무덤 속 같은 몽롱함이 몸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혼자 사는 이에게 코로나19는 죽음처럼 깊은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채득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혜자는 건너지 않고 답장부터 했다 아 그러시군요 몸 컨디션은 괜찮으신지요 잘 드셔야 하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1503호의 카톡이 왔다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혜자는 혼자서 격리되어 있을 1503호를 떠올렸다 그에 대한 소문을 청소부 아줌마한테 듣지 않았다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혜자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을 1503호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얼굴도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는 그의 고독이 진하게 전해져 왔다 혜원과 학습지 교사라는 관계에서 오는 우정같은 친밀감이 솟아나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혜자의 가슴은 성냥을 그어도 작은 불꽃 하나 일으킬 수 없이 메말라 있었다 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아 고립된 애토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은 더 어려웠다 은둔하는 애토리 1503호는 혜자 자신이기도 했다 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 사무실은 맨 꼭대기 7층이었는데 5층으로 가는 할머니들이 10명도 넘게 줄도 서지 않고 친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늘 그랬다 혜자는 이 빌딩 사정을 훤히 알았다 5층은 할머니들로 붐볐다 애모에 대한 변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건강을 걱정하는 세대들로 이 빌딩의 구성원들은 바뀌어 가고 있었다 대신에 학습지로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때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갔다 학습지를 공부하는 세대도 점차 바뀌어 가고 있었다 아이들 대신 성인들 회원들이 이따금 들어왔다 성인들은 몇 달 하다가 관두었다 공부는 때가 있다는 말처럼 성인이 되어 공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듯 했다 할머니들은 유치원생처럼 쉬지 않고 총알거렸다 마치 한물이 종달새 같았다 5층에는 히읗 화장품이 있었다 방문 판매만 한다는 회사는 기능성 화장품에 보정 속옷 가발 건강 보조식품도 팔았다 할머니들은 780대로 보였다 잠이 없는 할머니들은 7층 학습지보다 더 일찍 출근했다 잠이 부족한 학습지 교사들은 10시가 다 되어야 출근했다 할머니들의 머리는 숱이 풍성했다 그들은 풍성한 가발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지금은 봄이지만 여름이 되면 쓰고 있는 가발 때문에 얼마나 더울 것인가 입고 있는 옷은 원색이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붉은 장미꽃들이 한데 어우러진 꽃밭 같았다 두피스 정장 밑으로 보이는 두 다리는 안으로 약간 굽어 있었다 바지를 입은 할머니들은 바지 끝단이 슈즈 위에 흐느적거리며 내려앉아 있었다 혜자는 자신도 곧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명랑함과 의욕에 깜짝깜짝 놀랐다 혜자보다 열 살이나 스무살 정도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들은 열정적이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정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빗나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할머니들은 5층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관찰하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어 내밀었다 할머니들은 색조 화장에 정장 차림을 하고 다녔다 할머니들은 말하다가 숨이 차오르는지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냈다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을 보면 깜짝 놀랐다 혜자는 마스크를 쓴 이후부터는 선크림만 발랐다 그들은 한번 써보고 좋으면 전화를 달라고 했다 경품도 있다고 했다 할머니들을 영업으로 무장시킨 사람은 어제도 보았던 그 유명한 50대 여사장일 것이다 여사장은 노란색과 빨간색 투피스를 빌딩 옆 1층 주차장에 있는 은색 테슬라 전기차는 여사장 차라고 했다 그녀의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은 이 빌딩에는 없을 것이다 은색 테슬라 전기차는 1층 주차장 맨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늘 그랬다 그 자리는 중심과 사거리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였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자동차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니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회사 로고가 박힌 그 차는 늘 있었다 세련댁에 엉덩이가 잘 빠진 차를 보면 여사장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은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에 내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 주었다 상담이 잘 되면 바로 빌딩 5층으로 데리고 갔다 5층으로 간 사람들은 십중 팔구 큰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 그들이 산 물건들을 알 수 없었지만 한번 결제하면 몇백만 원은 좋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수군댔다 두 번째 놓친 후에야 엘리베이터를 겨우 탔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형 마스크로 눈 밑까지 가린 교사들은 얼굴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몹시 바빠서 혜자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조용히 걸어가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옆에 앉은 선생이 까딱하고 인사를 했다 마스크를 쓴 눈이 살짝 웃고 있었다 그녀는 입사한 지 4개월째인 신입이었다 그녀는 아침도 안 먹었다고 했다 이 일을 하면서 아침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어제저녁도 먹는 등 마는 등 했다고 혜자는 그녀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이라고 생각했다 팽팽한 긴장 속에 있을 때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신입 시절에 혜자도 그녀처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오단지를 받은 지금 혜자의 상태는 신입 시절과 똑같았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다 어떤 교사는 채점을 어떤 교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어떤 교사는 교제를 풀고 있었다 혜자는 문득 오늘 아침 자신이 어떤 낯선 별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별은 생땡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네 번째 별이라는 걸 직감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요 어린 왕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이 되고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에다 셋을 더하면 열다섯이고 안녕 열다섯 더하기 일곱은 스물 둘 또 거기에 여섯을 더하면 담뱃불을 붙일 시간조차 없단다 휴 전부 5억 162만 2731이 되는군 뭐가 5억이라는 거죠? 아니 너 아직도 거기에 있었니? 이런 그 다음을 잊어버렸군 난 일이 너무 많단다 난 부지런한 사람이지 시시한 이야기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지 둘 더하기 다섯은 일곱이 되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혜자는 생각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였다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되었다 오늘 일정 다섯 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회원은 세 집이나 되었다 겨우 두 집 수업을 마치고 다니 다섯 시가 채 안 되었다 한 명은 한 명은 집에 가서 화상으로 수업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교재만 우편함에 넣어 주었다 회원을 계속 만나지 못하면 태해로 이어졌다 혜자는 불안을 느꼈다 경숙 씨는 경숙 씨는 딸이 일찍 퇴근해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날 보충을 잡아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오늘 다섯 시에 보충을 해달라던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태해가 두려워 간신히 조율한 다섯 시였다 경숙 씨는 자신이 정한 약속을 또 깨버렸다 확실히 경숙 씨는 인계 교사의 말처럼 불안한 사람이었다 불안한 사람은 주변에 늘 있었다 혜자는 남편이 불편했다 남편은 거짓말을 생수 마시듯 했다 어제 한 말도 교묘하게 진짜처럼 말을 바꾸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면 답답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혜자가 목소리 큰 사람을 불편해 했듯이 남편은 목소리 작고 조용한 여자를 두려워했으리라 저 말었음 속에 담겨 있을 불가사의한 힘이 언젠가는 분출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남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을까 고요한 찻잔에도 파도는 있는 것이다 겉으로 침묵처럼 보이는 작은 찻잔 속에도 폭풍 전야의 파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남편은 예측하지 못했으리라 너무 늦었지만 존중합니다 라는 아들의 문자는 위로받기에 충분했다 같이 28년 남짓을 살아온 아들은 이혼을 알고 있었다 헛되이 기다리면서 28년을 낭비하고 죽어버린 희망을 붙잡고 살아온 혜자를 아들은 이혼을 이미 받아들인 눈치였다 남편도 그랬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혜자였다 아니다 이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더 있었다 시어머니와 신우들 그리고 대모님 이혼 숙여 기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결정이 날지 혜자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혜자는 좋은 방향으로만 살아온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꼈다 만약 이제라도 인생을 고치고 싶다면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기준을 알고 나니 인생을 고치는 방법은 쉽고 명확했다 만약 누군가 전화를 해 온다면 조용히 듣고만 있을 혜자였다 이제부터라도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혜자는 혼자 연습해 보았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쓴다면 일단 듣고 있다가 이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넌 뭐 그리 대단히 잘했냐고 하지만 그 말이 아픕니다 뱁새가 황새처럼 사느라 가랑이가 찢어졌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하며 또 악을 쓴다면 이혼신청은 당신 아드님이 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저에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십시오 또 전화가 온다면 전화를 차단하면 되었다 혜자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혜자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남편도 알고 신우이들도 알고 대모님도 알 것이다 혜자는 이제 달라져야 했다 적어도 이혼 숙녀 기간 동안 만이라도 이혼 연습을 해야 했다 만약 못한다면 혜자는 판사를 무시한 것이고 법조문을 찢어버린 것이고 아들을 농락한 것이고 자신을 농락한 것이다 혜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준수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고쳐라 혜자는 속으로 대답했다 준수는 너무 늦었지만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요 아무 소리가 없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귀를 아프게 울렸다 난 너보다 더한 세월을 살았다 아닌데요 어머님은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만약 알게 된다고 해도 내일이 아니니 낡고 사가져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텐데요 이혼이 싫으시면 아드님을 설득해 보세요 당신 아드님이잖아요 전 당신 딸이 아니에요 왜 저한테 꼭 붙어서 저를 올가매려 하시죠 당신 잘난 딸들도 셋이나 되는데 왜 저한테만 매달리시는 거예요 법윤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보고 인형의 집 로라 같다며 이젠 자유라고 애치라고 했어요 전 이제 자유예요 더 이상 인형의 집 로라가 아니라고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경숙 씨의 문자를 또 받았다 수업을 못 받았으니 다른 날 보충을 꼭 잡아달라는 문자였다 교사가 바뀐 시점에서 주도권을 치려고 할 것이라는 인계 교사의 기띔은 맞았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회원들 시간이 꼬여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해요 혜자는 시간을 조율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702동 앞을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출입구 문을 열고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혜자는 그 남자가 혹시 1503호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2년 넘게 운둔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 표정치고는 지나치게 밝다고 느꼈다 1503호를 떠올리면 왠지 쓸쓸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503호를 떠올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혜자는 4월인데도 으스스 춥다고 느꼈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파트 공사장이 있었다 5단지는 서울의 끝이었다 바로 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5단지와 경기도가 맞붙어 있었다 터를 닦고 있는 그곳에 대형 화물차들이 들락날락했다 시끄러운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흙먼지가 뿌옇게 일기도 했다 혜자는 마스크를 고쳤었다 화물차들이 지나갈 때 땅이 울렸다 혜자는 이상하게 대형 화물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두려웠다 내비게이션도 길을 잃는 그곳은 불빛도 없어 사고가 잦아 로드킬 사고가 잇따랐다 혜자는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시어머니가 생각나서였다 시어머니는 올해 101세였는데 목소리는 쩌렁쩌렁 했다 불현듯 어느 날 시어머니의 부고를 듣게 될 것이다 혜자는 어서 빨리 아파트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버스는 공사장 쪽을 지나서 곧 왔다 그러고 보면 거의 모든 차들은 공사장 쪽을 돌아서 나오고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터미널이 있었다 4화 1503호 4월의 저녁은 밝고 환했다 가득했던 가방은 텅 비었다 전통시장 입구역에서 버스가 섰다 버스에서 내린 혜자는 시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른다 혜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을 때 에스더는 퇴근길에 달려왔다 에스더는 이런저런 푸념을 서로 털어놓는 친구였다 혜자가 별거한다는 사실을 맨 처음 알린 사람도 친구 에스더였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혜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대한독립 만세라고 에스더는 반달 먼저 확진 판정을 받고 큰 고생을 했다 에스더가 확진을 받은 사실을 혜자는 몰랐다 알았다 해도 에스더를 찾아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마음은 있지만 행동에 옮기는 일이 혜자는 몹시 힘들었다 에스더는 집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다 감염되면 안 된다고 등을 떠밀어도 안 되었다 마스크를 썼으니 괜찮아 면역도 생겼을 거야 짐이 무거워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다 이 언덕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면 에스더는 기사에게 덤을 주었으리라 추어탕을 못 먹는 혜자는 에스더가 보는 앞에서 추어탕을 먹었다 억지로 반그릇을 비웠다 에스더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약도 보약도 아닌 음식이라고 믿는 친구였다 배달앱 조차도 없던 혜자에게 에스더의 방문은 지푸라기가 아닌 동아줄이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은 일주일 뿐이었다 치료약은 아니라고 했다 위장을 버릴 수도 있으니 밥 먹은 후 바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처방이었다 약을 먹자 잠이 쏟아졌다 비틀거리며 잠자리로 들어가 누웠는데도 어지럽기는 매 한가지였다 춘배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동물에게도 코로나19는 전염된다는 말을 들은 혜자는 춘배를 밀어내고 방문을 닫았다 춘배는 밤새 문을 긁어댔다 약기운에 치해 일어났을 때는 새벽이었다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여니 춘배가 문 앞에 쪼그리고 누워있었다 앞발톱이 달아있었다 에스더는 자신의 한달 월급 중 10%를 넘게 썼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어떤 말로도 부족했다 혜자는 누워서 벽에 걸린 십자가상을 바라보았다 안젤라가 이사올 때 찾아와 걸어준 것이다 테못에 박혀있는 예수의 얼굴은 이지러져 있었다 고난이 있는 세상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에스더는 말했다 시베리아 유형을 받은 카츠샤를 시베리아 통행했던 레울려도프처럼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곳곳에 나타나 통행한다고 말했다 혜자는 현관문을 나가는 에스더의 뒷모습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동행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가는 가로수길은 벚꽃이 만개했다 재래시장인 이곳은 전통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낡고 지저분했던 비닐 천막들은 거두어졌고 그곳에는 보기에 다소 뜬금없는 박스영 천막들이 나란히 들어서 있었다 바람이 불자 벚꽃잎이 공중에 희날렸다 혜자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혜자의 시선은 허공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다시 허공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꽃잎들의 운물을 1초도 놓치고 쉽지 않았다 바람이 세게 불자 무수한 흰 나비띠가 일시의 하늘로 떼지어 올라갔다가 아득히 흩어져 버렸다 혜자는 문득 꽃잎처럼 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앞서서 걸어가는 처녀의 아름다운 머릿결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자 하얀 나비는 아득한 허공으로 사라져갔다 가장 아름다울 때 미련 없이 치고 떠나는 꽃잎처럼 혜자도 그렇게 치고 싶었다 혜자는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치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 못하고 한가떼이 풀림만 맺으려는가 한가떼이 풀림만 맺으려는가 바람에 꽃이 지니 세월 텃없어 만날 길은 뜬구름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망감함은 뺏지 못하고 한가떼이 풀림만 뺏으려는가 한가떼이 풀림만 뺏으려는가 천년의 천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은 똑같았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말이다 중국 당나라 때 명기이자 여류시인 설도가 썼다는 춘망사 중 일부였다 포구에서 새 부임지로 출발하는 연인 원진을 설도는 만나러 왔지만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은 채 헤어졌다 설도는 사랑의 시를 원진에게 보냈고 원진도 설도에게 시를 써서 답했지만 새 부임지에서 만난 여자와 원진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설도는 이후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속절없는 그리움이 밀려왔다 사랑에 들떴던 푸른 시절이 딴 데 없이 혜자에게 떠오른 것이다 혜자에게도 연애의 감정이 들끓었던 푸른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왜 혜자는 남모르는 1503호를 위해 시장을 보면서 주책 없이 민수가 생각났을까 민수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치궁창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는 도 될 터였다 민수는 아련한 기억 속에서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거치곤 했다 그러다가 꿈속에서 불쑥 얼굴을 내빌기도 했다 가슴속 어디에선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울려 퍼졌다 마마 저스트 킬더 맨 엄마 오늘 한 남자를 죽였어요 총을 그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더니 그는 이미 죽어 있네요 엄마 제 인생을 막 시작했을 뿐인데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겠죠 프레디 머큐리가 한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어머니에게 절규하고 있었다 프레디 버큐리는 어쩌자고 방아쇠를 당긴 것일까 민수를 떠올리자 보헤미안 랩소디가 가슴에서 쾅쾅 울려왔다 거리와 다방에서 흘러나왔던 이 노래는 80년대 당시 디스코텍과 나이트클럽을 휩쓸었다 불륜한 욕망이 꿈틀대는 민수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리듯이 혜자는 벚나무길을 걸어서 시장 속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갔다 맛집으로 소문난 집들 때문인지 줄을 선 사람들이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는 가로수길 입구까지 다 있었다 SNS를 읽고 찾아온 중국인들과 젊은 남녀들이 전통시장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날 에스더는 퇴근길에 전통시장을 들러서 음식을 사왔다고 했다 혜자는 에스더가 사온 추어탕을 다음 날에도 먹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갈증이 몹시 났다 멜론을 반으로 갈라서 씨를 발라내고 그 즙을 쭉 들이켰다 혜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란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다 멜론 한 개를 다 먹고 혜자는 다시 누웠다 아침에는 사과와 곶감을 저녁에는 삶은 문어를 다음 날에는 간장게장으로 밥을 비벼 먹었다 이상하게도 그 음식은 먹혔다 혜자는 에스더가 혜자에게 했듯이 얼굴도 모르는 1503호를 위해 지금 창을 보러 온 것이다 에스더는 사랑은 나누는 것이며 주는 것이라고 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따진 자에게 주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적표라고 했다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아득했다 더구나 남편은 원수가 아니다 혜자는 에스더 앞에만 서면 늘 작아졌다 무엇이 작은가를 혜자는 알았다 러시아 대문어 도스토에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양파 한뿌리라는 에피소드가 떠올랐다 옛날에 몹시 심슬굳고 인색한 노파가 살았다 이 노파는 평생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죽자 악마들이 그녀를 데리고 가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다 그래도 할머니의 수호천사는 무언가 구제할 거리가 없나 곰곰이 생각했다 단 하나의 선행을 기억해 내고는 하느님께 고했다 노파가 언젠가 채소밭에서 작은 양파 하나를 캐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러면 그 양파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고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파에게 주어라 노파를 그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노파는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수호천사는 노파에게 달려가 작은 양파를 내밀며 양파 뿌리를 잡으시오 당신을 끌어올려 주리다 그러나 불구덩이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들도 올라가려고 모두 그녀에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그녀는 발로 그들을 쳐내며 소리질렀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녀가 발버둥 칠 때 양파 뿌리가 떨어져 노파는 다시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수호천사는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을 떠났다 도스토에프스키는 시베리아 유행지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은 작가였다 그는 작품 속에서 삶은 격리나 단절이 아닌 사랑임을 서술하고 있었다 도스토에프스키는 사랑이 없는 곳을 지옥으로 표현했다 혜자는 곡감과 삶은 문어 사과와 간장게장 멜론을 샀다 추어탕 2인분도 샀다 아픈 영혼은 향토음식을 먹어야 치유될 것이다 혜자는 1503호의 고향이 궁금했다 편의점에 들러 에세프라임도 두갑을 사서 한갑은 핸드백에 넣었다 양파 한 뿌리는 대단히 초라한 선행이었지만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래서 양파 한 뿌리는 희망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 지갑에서 없어졌다 간장게장을 살 때 혜자는 망설였다 문어를 살 때도 머뭇거렸다 밀론을 살 때도 그랬고 사과를 살 때도 한참을 망설였다 혜자는 알고 있었다 에스더의 지갑도 혜자만큼 가볍다는 것을 에스더는 혜자에게 쓴 돈을 메우기 위해 어쩌면 보험에서 또 약관 대출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이미 벌써 대출을 받았는지도 몰랐다 월급은 곧 나올 것이다 혜자는 과감하게 돈을 치렀다 이제 지갑에는 만원짜리 두 장만이 동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월급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으로 버텨야 한다 혜자는 택시를 잡았다 택시비가 몹시 아까웠지만 짐이 많고 무거워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 택시비는 만천원이나 나왔다 혜자는 만원짜리 한 장과 천원짜리 한 장을 기사에게 주고 바로 5단지 아파트 702동 앞에서 내렸다 1503원은 불이 꺼져 있었다 택시는 돌아서 쌩 가버렸다 검정 비닐에 담긴 보따리는 세 개나 되었다 혜자는 공동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십 5층까지 올라오기는 처음이었다 혜자는 고요하게 침묵이 감도는 현관문 앞에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추어탕이 식기 전에 1503호가 먹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혜자가 보냈다는 사실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곧 이혼할 혜자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부쩍 조심스러웠다 자칫 구설수에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혜자를 움츠러들게 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혜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꺼져버렸던 마른 장작이 가슴속에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의 고통은 어느 정도로 까마득한 땅떠러지일까 인생에 숨겨져 있었던 그 깊은 골짜기를 1503원은 빠져다올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혜자는 아까 냈던 1만 천 원은 2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삶은 문어를 대느라 5만 원을 내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2만 원이었다 급하게 택시에서 내린 혜자를 기사는 불렀을 것이다 어쩌면 거스름돈을 준비하는 사이 혜자가 먼저 택시에서 내렸을지도 모른다 씁쓸했다 지금 혜자에게 9천 원은 9만 원과 같았다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다닌 적도 있던 혜자였다 인생에는 가끔 공짜도 있다 거스름돈 9천 원은 기사에게는 의도하지 않았던 공짜였는지도 모른다 기사는 운전하다가 편의점 앞에 잠시 차를 세우고 공짜로 샌드위치를 사서 줄임배를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본 혜자의 손해가 누군가의 끼니로 이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혜자는 아린 가슴을 달랬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재미없는 채널을 리모컨을 작동하여 간단하게 다른 채널로 바꾸듯이 슬픈 일에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고 기쁜 일이 있어도 덤덤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뇌도 마음도 약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이젠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필요 없는 부부는 정원사가 전지 가위로 잘라내 버리듯이 양분이 쓸데없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혜자는 이제 남편을 보내주고 싶었다 자신을 응축시킬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무들은 스스로 꽃잎을 날려버리고 잎들을 떨어뜨린다 다 살기 위해서다 버스 정류장의 젊은 아가씨가 전자 담배를 비우고 서 있었다 당당한 그녀를 흘끼 쳐다보며 혜자는 담배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전자 담배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언뜻했다 가슴에서 통증이 지나갔다 1503호의 통증도 이와 같을까 매번 이맘때가 되면 혜자는 가슴의 통증을 느꼈다 그때 친정에 갔어야 했다 이번 구정에는 꼭 한번 다녀가라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열일 제쳐두고 달려갔어야 했다 하지만 혜자는 그러지 못했다 구정 다음날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결국 친정엄마의 얼굴을 몇 번 못 보고 영원한 이별을 한 것이다 친정엄마에게 담배는 위로였고 친구였다 갑자기 엄마가 그리워졌다 버스가 오려면 3분이 남았다 혜자는 아무도 없는 건물 으슥한 곳으로 가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길게 담배 연기를 폐에 깊숙이 넣었다가 숨을 쉬었다 담배는 혜자의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학습지 교사라는 직업은 맘대로 담배를 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마스크를 썼다는 사실이 혜자를 용감하게 했지만 퇴근 위에 집에서 태우는 담배 한 개비는 혜자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뭐 그리 대단한 삶을 산다고 친정에는 발길을 뚝 끊고 살았을까 넌 참 대단하구나 잘 견뎌내고 있으니 내 딸은 용감하다 엄마는 친정에 발을 끄는 혜자를 응원했다 군소리 없이 시할머니 시부모까지 모시고 사는 막내딸을 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접었다 혜자는 결혼 후 친정엄마 얼굴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를 세어보았다 몇 년 만에 겨우 한 번 만났으니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았다 친정엄마 엄마를 사는 날까지 살게 한 것은 엄마 말대로 담배였을까 자식을 둘이나 잃고 살아가는 어미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었다 친정엄마는 고고한 사람이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했고 속으로 사귀는 성격이었다 고양이처럼 밥을 적게 먹었다 입이 짧았다 마을 사람들은 귀한 음식이 생기면 늘 엄마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별난 음식이 엄마의 입맛을 찾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엄마의 입맛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고종 사촌이 총을 쏴서 잡았다는 숙꽝은 신비로운 멋진 깃털을 갖고 있었다 고종 사촌은 아버지의 단 한 명의 혈육이었던 아버지의 두이 즉 고모의 장남이었다 엄마는 신우인 고모와 자매처럼 지냈다 구원고기를 먹으면 애숙모가 입맛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로 고종 사촌은 숲속에서 몇 날 며칠을 잠벅했다가 잡았다고 했다 그날 해질녘에 안마당으로 개선 장군처럼 들어선 사촌의 앤 손에는 포로로 잡혀온 숙꽝이 들려있었다 숙꽝은 아름다웠다 집안에는 꽁고기 냄새가 진동했다 그 냄새는 비묘했다 돼지고기 소고기에서 나는 맛도 아닌 닭고기에서 나는 맛도 아닌 뭔가 특이한 냄새가 온 가족을 긴장시켰다 그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북쪽 어딘가에 있을 오랑케 냄새 같다고 해자는 느꼈다 다행히 엄마는 꽁고기를 조금 먹었다 첫날은 아주 조금 먹었지만 날마다 엄마는 꽁고기를 숟가락에 얹어서 먹었다 오묘한 새벽 냄새 같은 그 야생의 맛은 해자에게는 불편한 지극히 이질감을 주는 맛이었다 해자는 천연덕스럽게 꽁고기를 숟가락에 얹어 먹는 엄마를 보면서 도를 맞은 꽁을 생각했다 아마도 무방비 상태에서 꽁은 탄환을 빠졌을 것이다 두려움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쫓기고 쫓기다가 도를 맞은 꽁이라면 엄마는 꽁고기를 삼키지 못했을 거라고 해자는 믿었다 죽음을 미쳐 깨닫기도 전에 그 꽁은 천둥과 우박을 받듯이 탄환을 빠졌을 것이다 엄마의 입맛은 꽁고기를 먹는 동안 잠시 왔다가 꽁고기가 없어지자 입맛도 사라져버렸다 에스더가 가져다준 음식들은 혜자에게 엄마의 생을 연명해준 꽁고기 같은 것이었다 혜자는 숙꽁을 엄마에게 전해준 고종사촌처럼 고립된 혜자를 찾아온 에스더처럼 1503호를 떠올리며 버스에서 내려 만족한 걸음걸이로 집으로 향했다 4월의 벚꽃은 밤에도 결코 꺼지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등불처럼 지지 않는다 마스크 가려진 세상은 잔인했지만 4월의 거리는 슬플이 많지 아름다웠다 혜자는 까치발로 뛰어올라 벚꽃잎을 따서 먹었다 그 질감 속에서 벚꽃 특유의 맛이 느껴졌다 피만큼 진득진득한 그 맛은 혜자 말고는 모를 것이다 중학교 때 만났던 혜자가 사랑했던 소설가 한명민이 가르쳐준 진득진득한 꽃잎의 맛을 엄마가 밥을 잘 못 먹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용하고 얌전했던 엄마는 담배를 피웠다 곱고 단아했던 엄마는 휴 한숨을 쉬면서 배에 깊숙이 담배연기를 빨아들였다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했다 혜자는 가끔 엄마에게 담배를 사들였다 5남매를 키운 엄마는 위로 아들 둘을 잃었다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들이었다 한 명은 홍역으로 또 한 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엄마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병만 보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 고모는 올케인 엄마를 찾아왔다 아버지 몰래 담배 한 보루를 보퉁이에 숨겨왔다 고모는 담배 한 가피를 꺼내 입에 물고 성냥을 그어 풀을 붙여서 한 모금 깊숙이 빨고는 그것을 엄마에게 내밀었다 이거라도 펴봐 속이 시원해질 거야 나도 이거로 살았어 고모는 담배 연기를 어떻게 모아서 폐에 깊숙이 흡입하는지를 직접 시원하며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담배 연기를 위안삼아 고통을 사귀었다고 했다 누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는가 고통은 엄마 말대로 사귀는 것이다 멸치가 소금에 삭혀지듯이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형체도 없이 허물어지듯이 응어리졌던 고통도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져서 삭혀지는 것이다 고모도 군대에서 막내 아들의 병사 소식을 듣고 담배를 피우며 그 고통을 사귀었다고 했다 혜자는 불현듯 자식을 잃고 눈동자의 초점을 어느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살아온 그 고통을 담배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던 엄마와 고모를 떠올렸다 자식을 가족을 잃은 사람 앞에 서면 혜자는 엄마와 고모를 떠올렸다 1503호가 또 생각났다 1503호는 무엇으로 그 고통을 사귀고 있을까 시간에 맡기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혜자는 따뜻한 추어탕이 1503호의 마음을 일도라도 덮여줄 것을 바랐다 어쩌면 혜자의 고통은 그들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혜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가 시시한 것이길 바랐다 엄마가 고모가 담배연기로 폐를 학대하며 견뎌 내듯이 사람들은 고통이 닥칠 때 무엇을 학대하며 숨통을 틀까 혜자는 문득 며칠 전에 한명금길에서 만났던 여자가 생각났다 한명금길은 이상한 동네였다 고만고만한 누추한 집들에는 고만고만한 사연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혜자에게 남편이 없다면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누군가에게는 돈이 없었고 누군가에겐 건강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 여자에게는 무엇이 없어졌을까 그때 혜자는 여자를 붙들고 물어봤어야 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적어도 여자의 손을 잡고 물어는 봤어야 했다 그날 혜자는 집으로 가는 산 언덕을 오를 때 난데없는 통곡소리를 들었다 눈앞에서 키 작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는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다 눈물을 훔치지도 않았다 쏟아지는 눈물을 내버려 둔 채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없이 울면서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다 여자의 등 뒤로 보이는 하늘은 달력에 나온 풍경처럼 여전히 짓 풀었다 산 그림자의 아련한 배경이 여자의 슬픔을 더 짙게 느껴지게 했다 그 여자도 그날 가족을 잃었을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봄날에 본 장면이 떠오른 것도 그때였다 그 아주머니만큼 엄마도 고모도 그 여자도 1503호도 아팠을 것이다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봄날에 버스가 달려간 뒤에 흙먼지가 해오리 바람처럼 혜자의 얼굴을 덮쳤을 때 문득 혜자는 보았다 신장로에서 밭으로 내려가는 언덕에 하얀 물체가 자꾸만 굴러 떨어지는 것을 혜자는 눈을 비비고 그 묘한 물체를 다시 보았다 그것은 혜자가 아는 이웃 동네 아주머니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아주머니는 지금 혜자 또래의 나이일지도 몰랐다 아들이 군대에 갔다고 했으니 말이다 하얀 옥양목으로 된 상복을 입은 아주머니는 다시 밭두렁에서 신장로까지 삐친 듯이 언덕을 기어올라 와서는 다시 몸을 굴리는 행동을 여러 번 했다 지나가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빨리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혜자 또래의 아이들만 몇몇이 서서 그 기이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자는 집에 돌아와 눈으로 본 그 장면을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아들을 잃은 것이다 군에 간 아들이 사고사로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몸을 학대하면서 아주머니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고 싶었던 것이라 엄마는 담배 한 보루를 사들고 아주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혜자는 1503호가 자꾸 생각났다 1503호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싶었다 5화 안개 속에서 다음날 다음날 아침 폰을 열어보니 1503호의 카카오 프로필이 올라와 있었다 잿떨 잿떨이 잿떨이 안부였다 혜자는 혜자는 울컥했다 말하지 않아도 1503호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혜자는 퇴근하는 길에 700이동으로 걸어갔다 1503호 우편함을 열었다 거기에는 그가 푼 교재가 들어 있었다 확진 받기 전에 풀었던 교재였다 혜자는 새 교재를 그 자리에 넣었다 1503호는 혜자의 혜원 중 일본어 단계가 제일 높은 혜원이었다 일본 문학작품을 읽고 독해하는 단계로 최고급 단계였다 혜자의 일본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이나 교재를 살펴보았다 단정하고 납작한 글씨체였다 낯익은 글씨체다 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원문은 나스메 소세끼의 도련님이었다 원문을 읽고 독해하는 1503호가 혜자는 궁금했다 명작을 원문으로 독해한다는 것은 혜자가 생각하기에 대단한 일이었다 혜자는 떠뜸떠뜸뜸 나스메 소세끼의 작품을 읽어 내려갔다 아니토아 토카니 이치토 구라이노 와리데 겐카오 시테이다 형과는 열흘에 한 번 꼴로 싸웠다 어느 날은 장기를 두는데 비겁한 술을 쓰고는 내가 쩔쩔 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듯이 빈정됐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장기 이마를 형의 이마에다 던져버렸다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약간 났다 형이 아버지에게 일로 바쳤다 아버지는 나와 의절하겠다고 말했다 1503호의 번역문은 문장이 깔끔하고 아름다웠다 군더덕이 하나 없었다 한 작품을 번역하려면 그 작품을 쓴 작가의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했고 어머니마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도련님에게 늙은 늙은 하녀 기호는 구원의 손길로 다가온다는 내용이었다 1503호의 정돈된 멋진 귀신은 잘 살고 있다는 안부처럼 보였다 확진 후 몸살을 앓으면서 혜자는 자신이 고립된 이쪽 세계에서 고립되지 않은 저쪽 세계로 어서 건너가고 싶은 욕구가 꿈틀댔었다 고립된 사람들은 그 반대의 세계를 꿈꿈다는 걸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이런 글씨체를 민수도 갖고 있었다 1503호의 글씨체는 민수를 생각나게 했다 민수는 혜자와 같은 대학을 다녔고 고향에 있는 중학교 2년 선배였다 어째서 혜자는 민수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잡지 않았을까 혜자가 후미진 도서관 옆 풀밭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허리를 굽혀 토끼풀 섭을 헤치고 있었다 혜자는 더 가까이 가려던 걸음을 멈추었다 5m쯤 떨어진 소나무 등에 기대고 서서 민수의 낯선 등짝을 바라보았다 한참 한참 동안 엎드려있던 민수가 드디어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네잎클로버 한개가 들려있었다 혜자가 민수 앞에 섰다 민수는 얇은 18K의 실반지를 작은 상자에서 꺼내 미자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네잎클로버를 혜자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못 찾으면 어쩌나 불안했다 진짜 찾아냈어 청혼한다 같이 가자 한동안 고생이 많을 거야 그래서 많이 망설였지만 결론은 우리 결혼 하자 혜자는 그때 4학년이었다 학자금도 스스로 마련해야 했던 혜자에게 민수의 제안은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민수는 자주 혜자에게 말했다 혜자는 민수를 뒷바라지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없었다 민수 또한 정부 어느 부처인가의 차관이었던 형에게 의존하고 있던 터였다 혜자는 자신이 민수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보라색 작은 나비떼들이 낮게 토끼풀꽃을 어지럽게 윙윙 날고 있었다 그때 그 작은 보랏빛 나비떼들이 혜자를 해방 놓지 않았더라면 혜자는 민수의 청혼을 받아들였을까 나비들의 군물을 눈으로 쫓으면서 혜자는 가슴이 아프게 절여오는 것을 느꼈다 혜자는 혜자는 중학교 때 국사선생한테 들었던 영화 초원의 빛을 떠올렸다 워렌 비티와 나탈리우드 지연의 오래된 영화였다 여자 주인공 디니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순결한 여자였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 주인공 버드는 기회만 되면 디니와 키스 이상의 것을 욕망했다 디니는 버드를 사랑했지만 키스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다 버드는 디니와 육체 관계를 갖고 싶어 했지만 디니는 거절한 것이다 혜자는 버드가 디니를 떠난 이유를 알았다 만약 혜자가 민수의 욕망을 채워주었더라면 민수는 혜자를 떠나지 않았을까 대학에서 고향 선후배라는 관계는 우정보다 강한 의리였다 아마도 민수는 혜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혜자에게 보랏빛은 지금도 그날 민수의 청혼 만큼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혼돈이었다 혜자에게 남녀간의 사랑은 그래서 보랏빛이었다 민수는 대학원 졸업을 하고 바로 유학을 떠나버렸다 세월이 흘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 버드와 디니는 해우를 했다 평범한 농부가 된 버드를 찾아간 디니 두 사람은 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디니는 독백한다 사랑은 젊은 날 우리를 휘몰아치고 간 소나기인걸 혜자는 윌리엄 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을 지금도 애우고 있었다 초원의 빛 여기에 적힌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면 이 먹빛이 마름하는 날 나는 그대를 잊을 수 있겠습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그것이 돌아오지 않음을 서러워 말하라 차라리 그 속 깊이 간직한 오묘한 힘을 찾으리 혜자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수가 떠난 것도 한국에 돌아와 모교인 대학에서 교수가 된 것도 동료 교수와 결혼을 한 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혜자의 꼴은 괜찮은 게 아니었다 어떻게 괜찮다고 우길 수 있단 말인가 늙었으니 이젠 다 그게 그거라고 그건 억지였다 육체는 노세해져 가도 영혼은 아직 청춘이었다 혜자는 봄이 봄밤이 혜자를 헤집어놓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봄은 누구에게나 위험한 계절이다 55세인 혜자도 봄 전혀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봄밤은 그렇게 위험했다 혜자는 터덜터덜 걸었다 버스를 타지 않고 집을 향해 걸었다 벚꽃이 만발한 4월의 봄밤을 마냥 걸었다 혜자는 또 시를 읍졸였다 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었다 시간은 흘렀어도 옛날의 시인의 마음을 현재 혜자가 알고 미래에 고독한 누군가도 봄밤을 걸으면서 마음을 달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봄밤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달이 떠도 너는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여 오 봄이여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에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너의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도 개가 울고 종이 울리고 기적소리가 과연 슬프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나의 빛이여 오 인생이여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보이는 밤 눈을 뜨지 않은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절제여 오 귀여운 아들이여 오 나의 영감이여 김수영의 봄밤이었다 눈을 뜨지 않는 땅속의 벌레같이 라는 대목에서 혜자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았다 혜자는 자신이 땅속의 벌레같다고 느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벌레였다 혜자는 보도블럭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었다 혜자는 걸어서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이대로 언덕을 올라 집으로 들어간다면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혜자는 마트에 들렀다 배치순과 소주 사이에서 한참을 서성댔다 배치순에서는 황진이 냄새가 났다 소주에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늙은 작부의 냄새가 났다 혜자는 소주를 집어들었다 작가와 작부는 다르지 않았다 은밀한 내면의 욕구를 드러내는 치부를 드러내기는 어차피 매한가지가 아닌가 오늘 혜자는 혼술을 하리라 술을 거의 마셔보지 않았던 혜자는 오늘 술이 당겼다 봄밤에 치하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혜자는 내내 치하지 못할 것이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혜자는 안주를 사려고 한참을 진열대를 서성거렸지만 지갑에 안주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만 나와버렸다 혜자는 까치발로 뛰어올라 벚꽃까지를 움켜잡았다 조심스럽게 통꽃을 따서 두 손에 올려놓았다 백백에는 소주가 혜자의 두 손에는 벚꽃이 들려있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4월의 봄밤 오냐 오늘은 오해자가 간다 봄밤아 비켜라 춘배가 꼬리를 파란개비처럼 흔들어댔다 현관에 다소곳이 앉아서 꼬리만 다짜고짜로 빠구 흔들어댔다 혜자는 벚꽃 하나를 춘배에게 주었다 옛다 봄이다 춘배는 탐색하듯이 향기를 맡는 척 하더니 통꽃을 날름 삼켜버렸다 지난주에 일본어 교재를 채점하다가 혜자는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에 대한 스토리를 읽은 기억이 났다 늘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던 남자는 어떤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주인의 죽음을 알리 없는 강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남자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였다 혜자는 춘배에게 마지막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춘배를 먼저 보내고 하루를 더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혜자는 춘배가 보는 곳에서 죽고 싶었다 요양원이나 다른 곳이 아닌 춘배가 있는 곳에서 생을 마치고 싶었다 춘배에게 기다리는 지루한 고통을 안겨주는 일은 못할 짓이었다 사람을 기다리고 행복을 기다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정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그건 고역이었다 혜자는 지금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더 잘되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더 못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혜자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슬픈 이 봄밤을 지금 마중 나온 것 뿐이었다 곧 봄을 배웅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혜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짤띠 짧은 이 봄밤을 붙잡고 싶었다 샤워를 하고 피치색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가장 아끼는 원피스였다 후줄근한 옷차림 새는 봄밤에 대한 모독이었다 유리컵 두 개에 가득 소주를 따랐다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맞은편에 놓았다 벚꽃 하나를 통째로 이쪽 잔에 넣고 꽃잎을 따서 맞은편 술잔에 흩뿌렸다 혜자는 천천히 소주를 들이켰다 담배 두 가피에 불을 붙여 하나는 채털이에 올려놓고 한 가피는 입술로 가져갔다 봄밤이라는 시를 써서 젊지 않은 여자를 보도블록에 주저앉힌 시대의 천재 시인 김수영이 마주앉아 있었다 그는 아마 이 시를 썼을 즘 혜자만큼 고독에 몸부림쳤을 것이다 혜자만큼 비난했을 것이다 혜자만큼 늙었을 것이고 혜자만큼 서러웠을 것이다 혜자만큼 살고 싶었을 것이고 혜자만큼 죽고 싶었을 것이고 혜자만큼 시를 문학을 사랑했을 것이다 술에 취하면 틀리를 빼 손수건에 싼 뒤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김수영은 뜨거운 심장을 가졌을 것이다 혜자는 잔을 들었다 왼손과 오른손을 번쩍 들어 건배를 했다 한 잔은 시인이 마시고 또 한 잔은 혜자가 마셨다 춘배는 혜자 옆에 벌러덕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다 혜자가 잠자기를 기다리다가 춘배는 잠의 나락으로 벌써 떨어져 버렸다 민망스런 몰골을 한 춘배는 무방비 상태였다 술 취한 혜자는 춘배를 껴안고 이불에서 뒹굴었다 오랜만에 담배 두 가피를 피워서인지 더 어지러웠다 꿈속에서 혜자는 시인을 만났다 혜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눈썹이 짙고 검은 눈이 운푹 팬 것은 여전했으나 세상을 떠난 시인의 눈빛은 이제는 고요했다 내 이름은 바다해 아들자 오해자 에요 오해자 나이는 55이고요 한명금길을 걸어다닐 때마다 혜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게 대대이고 나면 뭔가 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다해 아들이라면 쉽게 고꾸라지거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체모를 확신이었다 그렇게라도 하면 자신을 추수를 수 있었다 한명금길 초라한 집들은 사연 보따리들을 가득 안고 있었다 넘어져 본 사람은 안다 돌뿌리에 넘어져 피를 흘리고 푸른 멍이 들어본 사람은 그 돌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한명금길에서 가장 큰 사연 보따리를 껴안고 있는 혜자가 가르치는 아이 가은이네 였다 가은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은 아직 아니었다 달리 갈 곳이 없었던 혜자는 회원들 중 가장 만만한 가은이네로 와서 가은이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계단에 올라서니 현관 앞에 재활용을 위해 내놓은 책 한 다발이 있었다 혜자는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꺼냈다 오래된 출판물이라 책이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깨알만했다 지벼룩들이 오줌을 싸고 달아났는지 군데군데 얼룩도 있었다 혜자는 가방에서 안경을 꺼내었다 내 인생의 선택을 내가 하며 산다였다 웨인 다이어가 쓴 그 책을 혜자는 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계단에 앉아 읽었다 책장을 덩길 때마다 책에서는 뽀얗게 먼지가 일었다 혜자의 눈이 한 문장에서 머물렀다 혜자는 가방에서 삼색 펜을 꺼내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었다 자책감을 자극해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라 벨보이가 안내해 주겠다고 따라 붙으면 혼자 찾아가겠다고 다부지게 말하라 혜자는 소리내어 문장을 읽었다 나는 당신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다만 그렇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혜자는 이 부분에도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지나간 날들이 되살아났다 얼마나 당당한 발언인가 왜 혜자는 그 시절 이와 비슷한 말을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전전 긍긍했을까 혜자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아니요 싫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넷째 신우는 가끔 밤늦게 전화를 했다 시어머니한테 낮에 들은 이야기부터 시작하고는 끝마무리는 늘 이렇게 맺었다 너 시할머니 시부모 모신다고 기세가 당당한 모양인데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근데 네가 시할머니 시부모 모시기는 했냐 언제나 일방적으로 퍼붓고는 전화를 끊었다 혜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쓸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두류의 사람들일까 진화하지 못한 채로 적응해가는 뒤쳐진 생물도 세상에는 있었다 혜자는 자신이 점점 세포 하나로 살아가는 아메바 같다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생각 최소한의 관계 최소의 관심 최소의 기대 최소의 희망 혜자는 자신이 단세포가 되길 원했다 아니 아메바처럼 살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그것만이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묘책이었다 그때는 모두가 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고 있는 줄로 생각했었다 어디서 구급차가 지나가도 소방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지나가도 혜자의 쿵쿵거리는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잠깐 잠깐 서점이라도 다녀와 초인종을 누르면 늦고 하는 시어머니의 억센 경상도 억양을 들었다 대문 앞에서 혜자는 그만 되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문을 열어주면서 시어머니는 늘 시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야 들어왔노 혜자는 명절 때도 친정에 가지 않았다 명절이 끝나가도 친척들의 발길이 계속되었다 혜자는 결혼 후 친정에 발을 거의 들이지 않았다 애출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게 편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은 싫어했지만 딸들이 하루라도 전화가 없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딸들에게 전화를 했다 시누이들은 늘 가족들과 같이 와서 시할머니 방에서 놀다가 점심이나 저녁까지 먹고 갔다 주말을 택해서 왔다 예고도 없이 부산스럽게 적어도 네 명 이상씩 짝을 지어왔다 시누이들은 들어서면서 주방 쪽은 보지 않았다 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에게만 인사를 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시할머니 방으로 시누이들은 직진했다 긴 치맛자락을 끌면서 효도라는 이름의 보따리들을 풀어헤치면 요리를 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혜자는 시어머니와 일하는 아주머니와 함께 늘 주방에서 그것들을 요리하고 음식을 차리고 커피를 끓였다 할머니 방에서 들려 나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효도라는 명분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을 교대로 가족들을 데리고 왔다 시어머니는 도마에 고기를 칼등으로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사람이 사람 오는 것을 싫어하면 그 집안은 망조가 든다 시카를 휘두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혜자는 도마에 얹힌 쇠고기 등심을 내려다 보았다 시뻘건 피를 흘리며 고기는 사정없이 두들겨 받고 있었다 한때는 비명소리를 낼 수 있었던 눈이 커서 슬프고 순박한 소의 등심은 이미 난도질을 당해서 다시 일어날 수도 그렇다고 다른 변형도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상태로 질퍼나게 누워 있었다 하루 종일 1층에 있다가 밤중이 되어야 혜자는 2층으로 올라왔다 열 손가락 마디마디는 습진으로 밝겠다 피부과를 다녀도 점점 더 심해질 뿐 낫지 않았다 남편은 늘 부재였다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둔한 혜자는 깨달았다 남편은 혜자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다 혜자가 억지로 괜찮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허울일 뿐이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럴싸한 말로 혜자를 꼬인 적은 없었다 꼬이지 않아도 그의 조건과 허울을 보고 따라왔을 테니까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혜자가 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모형으로 남편을 상상한 것이었으리라 남편은 생활도 행복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에게 갇혀져 있었다 구하지 않아도 충족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후두암으로 두 번 수술을 했다 시아버지는 목숨을 목소리와 바꾸었다 시는 생명을 준 대신 대가를 요구했다 돌아가시기 전 목소리를 잃은 시아버지는 혜자의 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유언을 썼다 당신의 아들과 손자를 잘 부탁한다는 말이었다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다 사업이 부도를 막고부터였다 자동차에 장착된 카스테로를 만드는 전자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탄탄한 사업체였다 그는 거기에서 재물을 맡았다 정권이 바뀌자 규제가 심해졌다 그 사이 IMF도 터졌다 돈줄이 박혔고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자 집과 모든 재산들을 담보로 내주었다 이 사진들은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 얼마 안 지나서 회사는 쓰러졌다 주말이 되면 한두 명 오던 사람들이 때로 몰려왔다 그들은 이웃지 담벼락에 까치발로 붙어서서 담 너머의 안쪽을 염탐했다 혜자가 살고 있는 집의 시릭을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러 동물원에 몰려든 사람들 같았다 97세된 시할머니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과 아들 총 6식구는 대추나무가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나왔다 시할머니보다 2년 먼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남편에게 막노동이나 야채가게를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남한테 돈을 쓰게 하는 것을 꺼리는 남자가 돈벌이라니 그는 땀 밑에서 지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혜자는 남편의 인격이나 책임감에 기댈 마음이 없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쉽게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여겨지지 않았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가족을 부양하라는 따위에 상투적인 말로 남편을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는 일보다 자기 자신이 더 급했다 혜자는 딸린 가족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다 일을 구해야 했다 어떤 일이든 괜찮았다 벼랑 끝에서 겨우 얻은 일이 학습지 교사였다 혜자가 36 아들 준수가 겨우 5살 되던 해였다 혜자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직업을 주변 사람들에게 속였다 이 일은 2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1997년에 시작한 IMF의 터널을 어렵게 지나온 혜자는 그보다 더 위력이 센 위협 앞에 지금 서 있다 코로나19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더 강력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재앙이 덮쳐와 모두를 위협했다 곧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재앙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불 꺼진 상가 셔터에는 폐업이라는 빨간 글씨가 화인처럼 박혀 있었다 삶의 터전을 몽땅 뿌리 뽑힌 것은 상인들만이 아니었다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94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겨우 코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긴 동면에서 깨어난 남편은 어느 날부터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책상 위에는 소십 장의 사업 계획서가 흩어져 있었다 남편은 움직이면 빚을 만들어냈다 과다 의욕이 빚어내는 고약한 버릇이었다 혜자는 깨달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차선이라고 어소선한 행방 뒤에는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건강한 나무들만 살아남았다 평온할 때는 강함과 나약함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가지가 잘라지고 두 통강이가 나는 나무도 있었다 뿌리채 뽑혀나간 나무도 많았다 남편은 겉으로는 강한 듯 했지만 뿌리채 뽑혀나갔다 그리고는 다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혜자는 겉으로는 연약한 듯 보였지만 강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만 머물렀다 이제 남편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자신까지도 평일에는 느지막하게 일어나 온수를 콸콸 틀어 물을 흘려보내면서 뿌연 수증기로 욕실온도를 높여놓았다 아주 오래 더디게 몸을 씻고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는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즈음에야 애출을 했다 아들은 아빠가 애출하는 현관 입구에서 양팔을 벌리고 막아섰다 절대 못가 안돼 가지마 혜자는 아들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는 강물에 빠져 죽을 생각을 했을까 아들은 왜 아빠의 애출을 막아섰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랬을 수도 있었다 혜자는 몰랐지만 시할머니와 시부모는 몰랐을 테지만 아들만은 어쩌면 아빠의 애출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으리라 그의 시간은 느리고 더뎠으며 자주 정지되었다 그는 볼일 있는 사람처럼 집을 나갔지만 그에게 볼일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을 혜자는 알았다 그는 시시한 일은 할 수 없는 남자였다 죽음을 선택할지언정 저물기 전에 집에 돌아온 그의 애투에서는 한강에 비릿한 물결 냄새가 났다 바지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혜자는 그의 옷자락에서 나는 고독한 냄새를 맡았다 그는 한강가에 앉아 무심히 지나가는 시간을 몸으로 느꼈을 것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억지로 한강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스스로 소멸될 그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왔을 터였다 좌절과 절망을 목으로 삼키면서 지는 해를 뒤로 하고서 그는 서울의 모세혈관 같은 강 건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끊임없이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지켜보면서 정지된 자신의 시간들을 어떻게 더 빨리 소멸시킬 수 있는가를 골몰했을 것이다 나갈 때 얻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법이다. 혜자는 남편의 영혼이 젖먹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혜자의 영혼도 시들어가고 남편의 영혼도 야금야금 비밀스럽게 먹혀가고 있었다. 오직 천지난 아들만이 웃음을 지으며 아빠가 돌아오면 반가워했다. 웃음을 잃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말을 붙이면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다. 남편은 2층으로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았다.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보며 담배만 피웠다. 아들이 떼를 쓰다시피 해야 겨우 아래층으로 내려오곤 했다. 남편은 행적을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가서는 몇 달 만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남편은 혜자와 아들을 데리고 시내 중심가의 5성급 호텔 뷔페에 가서 조식을 먹었다. 억지로 따라간 어느 날 혜자는 그곳에서 소설가 한명민을 만났다. 그녀가 중학교를 떠난 후 처음 만난 짧은 재애였다. 그녀는 크고 동그란 접시에 초밥을 3개만 담아서 혜자 건너편 자리로 왔다. 혜자는 그녀를 금방 알아보았다. 중학 시절 혜자를 문학으로 이끌기도 한 그녀를 혜자가 못 알아볼 리는 없었다. 혜자가 다가가 저 한명민 선생님이시죠?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혜자를 쳐다볼 뿐이었다. 한참 만에 그녀는 혜자를 알아보았다. 아 오 혜자?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청년이 그녀 앞에 앉았다. 아들이라고 하기엔 맞지 않는. 조카라고 하면 어울릴만 했다. 둘의 관계는 보호해 보였다. 헤어지기 직전에 연인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둘 사이에 감돌았다. 검은 원피스 차림의 그녀에게 혜자는 다시 한번 홀딱 반했다. 여자가 여자에게 반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오직 혜자만이 이 완전에 가까운 연모의 깊이를 알 것이다. 소설가 한명민이 발산하는 농밀한 언어들을 놓칠세라. 혜자는 숨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혜자는 욕망이 배제된 깡마른 그녀의 어깨 위에 웨이브 없는 그녀의 건조한 검은 긴 머리카락에 만년필을 들고 글씨를 쓰면 어울릴 듯한 그녀의 희고 긴 손가락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는 분명 소설가 한명민이었다. 혜자는 초밥 한 개를 겨우 삼켰을 뿐이었다. 혜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배역이 언제나 따설었다.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친 것처럼 벗어버리고 싶었다. 한 남자의 아내라는 배역도, 만며느리라는 배역도,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배역도 혜자의 연기는 겉돌았다. 더구나 상대역인 남편은 혜자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남자 배우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다. 그의 습관, 가치관, 취향, 성격 등 로또만큼이나 맞는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니나로 자신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소설가 한명민에게 혜자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였다. 혜자는 얼굴이 밝아졌다. 만며느리로, 아내로, 어머니 역으로 살아가는 자신은 지금 암초에 부딪혀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혜자는 어떤 역도 맞지 않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자연인 한명민처럼 오직 혜자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혜자는 알았다. 혜자 자신은 그 어떤 역도 거부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맡은 역을 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날개를 퍼덕일 것이라는 것을. 한명민은 천천히 초밥을 먹었다. 얼룩무늬 청년은 혜자가 한눈 파는 사이 가버렸고 그녀는 쓸쓸하게 혼자 초밥을 먹고 있었다. 음식을 그렇게 천천히 씹는 사람을 혜자는 처음 보았다. 그녀는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 같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혜자는 느꼈다. 그녀는 초조해 보였다. 청년은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창밖을 응시하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홀 밖으로 나갔다. 혜자도 따라 나갔다. 한명민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후박나무 화분 뒤에 몸을 숨겼다. 초록색 잎들은 넓고 두꺼워 가녀린 한명민의 몸을 반쯤이나 가려주었다. 잠시 후 그녀는 후박나무를 지나 바깥이 보이는 창 옆에 대리석 기둥에 등을 기대었다. 얼굴은 창 쪽을 향해 있었으므로 뒷모습의 잘록한 허리 곡선이 보였다. 그녀는 희고 긴 손가락에 들려있는 담배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였다. 검지와 세 번째 손가락에 들려있는 긴 장미 담배에 빨간 불이 붙었다. 그녀가 느리게 호흡할 때마다 몽롱한 연기가 빙그르르 흘러나왔다. 담배를 태우고 있는 한명민은 혜자가 본 여자 중 가장 섹시했다. 혜자는 다가가 다시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놓쳤다. 혹시 지금도 소설을 쓰고 계시냐고. 국사선생님을 기억하시느냐고. 지필한 작품명이 뭐냐고 물을 사이도 없이 그녀는 혜자가 뻐뭇거리는 사이 자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한명민을 놓친 혜자는 남편과 아들을 찾았다. 남편은 호를 돌며 아들과 자신의 접시에 똑같은 음식을 담고 있었다. 참치는 어느 부위가 맛있는지를 뽀드득거리는 해삼은 겨자소스에 찍어 먹어야 순수한 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키가 큰 남자가 허리를 굽혀 아들 귀에 잘 들리도록 속삭이는 소리를 혜자는 테이블에 앉아서 들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남편은 한마디 덧붙였다. 준수야 내가 조금만 더 크면 내가 낚싯대를 잡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아빠와 바다 낚시를 가자. 삶에 대한 중압감으로 양어깨가 눌려있던 혜자는 세 개의 간장 새우장을 손으로 벗기면서 남편의 속삭임을 바람소리처럼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에 들렀다. 남편은 아들에게 소공자가 입을 것 같은 황금 단추가 달린 감청색 재키와 바지를 사주었다. 혜자에게는 찬 꽃무늬가 많은 모슬린 원피스를 사주었다. 하늘거리는 드레스는 한 겨울에도 코트 속에 입는 거라며. 지갑에서 지폐를 꺼낼 때 남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 없는 제스처였다. 남편은 아들에게는 늘 부드러웠고 진지했다. 낚시에 대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구에 대하여도 말을 주고받았다. 스타크래프트와 프로야구 경기를 함께하는 두 사람을 보며 혜자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렸다. 남편은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도 했으나 그 어떤 일도 붙잡지 못하였다. 운을 다한 늙은 어부를 마을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안 듯이 부도를 낸 남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 소년 하나만 늙은 어부의 편이 되어주었듯이 운을 다한 남편의 곁에 껌딱지처럼 아들이 찰싹 붙어있었다. 혜자는 아들이 측은한 남편 곁에 붙어있는 것이 속으로는 고마웠다. 혜자는 작품 중에서 노인이 소년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노인을 경애하는 소년의 마음을 그린 결말 부분의 내용을 떠올려 보았다. 언제 읽어도 또 읽어도 울컥한 장면이었다. 영화를 보듯이 절제된 문장으로 서술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꼭 필사를 해보고 싶은 소설이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이 오두막집 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봤을 때 노인은 자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어서 배는 바다에 나가지 않을 것이므로 소년은 늦게까지 잤고 그동안 매일 아침 그랬듯이 오늘 아침도 노인의 오두막에 들러본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가를 살폈다. 그런 다음 노인의 손을 보고는 숨죽인 울음을 터뜨렸다. 소년은 커피를 가지러 가려고 아주 조용히 밖으로 나와 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내내 울었다. 많은 어부들이 배 주위에 보여 배전에 달려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그 뼈의 길이를 재어보려고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 소년은 내려가지 않았다. 소년은 벌써 거기에 가보았던 것이다. 어부 한 사람이 노인을 위해 배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떠냐? 한 어부가 소리쳤다. 주무세요! 소년이 대답했다. 소년은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아무도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주둥이 끝에서 꼬리까지 18피트나 되는구나. 뼈의 길이를 채워보고 있던 어부가 소리쳤다. 그렇게 될 거예요. 소년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소년은 테라스에 가서 커피 한 깡통을 달라고 했다. 뜨겁게 밀크하고 설탕을 잔뜩 넣어서요. 뭐 다른 것은? 아니요. 좀 이따가 할아버지가 무엇을 잡수실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할아버지, 이제 저와 같이 바다에 나가서 잡아요. 안 돼. 내 운은 이제 다 끝났어. 운이 더 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구나. 운이라고요? 그러시다면 행운은 제가 갖고 가겠어요. 내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하겠느냐? 상관없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배울 게 아직 많잖아요.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바다에 나갈 거예요. 그래, 그러자꾸나. 소년은 노인의 오두막 문을 열고 나갔다. 소년은 차갈길을 걸어 내력하면서 또 울었다. 혜자는 노인을 사랑하는 소년이 할아버지를 깨우지 말라는 태목에서 늘 감동했다. 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탐복했다. 소년은 차갈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또 울었다는 문장에서 소년의 노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남편과 아들의 관계 또한 이 못지않음을 혜자는 알고 있었다. 기세당당하던 신의들은 그때의 시어머니 나이가 되었고 혜자는 신의들 나이와 비슷해졌다. 신의들의 나이가 되어버린 혜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들의 열정과 절제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전히 낯설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소신들이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신념은 무서운 것이다.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허다한가. 혜자는 신의들도 남편도 절대 남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아들의 피부치들인 것이다. 그들은 아들과 핏질로 이어진 끈끈한 혈맹들인 것이다. 만약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혜자와 아들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서서 한바구 숨을 지으며 사진을 찍을 관계 들인 것이다. 혜자는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다. 핏줄은 매듭짓는 관계가 아니었다. 혜자는 그들이 아주 가까이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숨소리는 격하지도 않았고 다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조차 버거워 남의 인생에 왈과 왈부하지 않는 고요한 숨소리였다. 세상은 고요해졌다. 혜자의 심장도 고요해졌다. 나이 듬이 준 선물이었다. 그러나 거저 얻은 것은 분명 아니었다. 저만치 가은이가 가방을 메고 걸어오고 있었다. 계단에 앉아있던 혜자는 반가움에 일어섰다. 7화 돛진 갯진 가은 할아버지는 걸을 수 없게 되자 침대에 누워 지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다. 한 시간 정도 계단에 앉아있던 혜자는 가은이를 뒤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가은이는 오늘도 교제를 다 풀어놓았다. 초등학교 2학년인 가은이는 아빠와 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가은 할머니는 음식점 보조로 일하러 나가고 집에는 아픈 할아버지가 있었다. 가은 아빠와는 가끔 얼굴을 본 적이 있었지만 가은 엄마는 본 적이 없었다. 얼핏 지나가는 말처럼 가은 할머니한테 들은 말로는 가은 엄마는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수업하면서 혜자는 연체한 독촉장 등이 책상에 흩어져 있는 것을 가끔 보았다. 가은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첫 수업 때 가은 할머니의 첫 마디는 이랬다. 선생님, 가은이는 나에게 선물이에요. 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간 며느리를 둔 할머니의 뜻밖의 말에 혜자는 놀랐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내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젠 손녀까지 맡게 되었다고 푸념하는 게 보통이었다. 혜자는 가은 할머니와 친해졌지만 가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묻지 않았다. 더 이상 들은 얘기도 없었다. 2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났지만 요즘 들어 뼈저리게 혜자는 뭘 해도 자신이 없어져가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가은이를 보면 마음이 차올랐다. 실력이 쑥쑥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3년 동안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셔터가 내려진 가게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가게 앞은 먼지와 쓰레기가 쌓였다.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의 발길과 시끄러운 음악이 끊이지 않았던 번화가였다. 길을 지나갈 때 서로 어깨가 부딪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던 로데오 길이었다. 혜자는 두려움을 느꼈다. 부도를 맞아 삶이 곤두박질 쳤던 IMF의 위기를 다시 느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회원들이 줄고 대면으로 만나는 회원이 늘었다. 1503호는 비대면을 원했다. 지난주에 수업을 못 받은 경숙 씨는 결국 보충을 받지 못하자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교사 체인지를 요구했다.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수업을 못 받겠다고 했던 성인 회원이었다. 다른 날로 바꿔서 보충을 해달라는 경숙 씨의 말에 혜자는 그러겠다고 했었다. 혜자가 조율한 시간마다 경숙 씨는 다 안 된다고 했다. 첫 타임은 약속이 있어서 오후 시간은 딸이 퇴근해서 안 된다고 했다. 어이없는 일이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만 경숙 씨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 같았다. 결국 경숙 씨는 그만두었다. 5단지에서 자꾸 퇴해가 생겼다.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서 교사를 체인지해달라는 경숙 씨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사무실에 퍼졌다. 고객 상담실에 피드백을 받은 혜자는 부끄러웠다. 지구장은 혜자 잘못이 아니라 경숙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편들어 주었지만 혜자는 그런 위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실적에 대한 부담은 견디면 되었다. 돈을 빨리 보내라는 사채업자의 독적 전화는 지진처럼 혜자를 뒤흔들었다. 돈을 쓴 사람은 남편인데 협박을 받는 사람은 혜자였다. 누구를 원망할 겨를도 없이 혜자는 돈을 구할 방법에 골몰했다. 아무데도 손을 벌릴 데가 없었다.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돈 얘기는 은밀한 것이라서 부탁할 수 없었다. 겁만 번들어야 한 남편을 만나 인간 쓰레기들한테까지 협박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소문이 나면 그건 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혜자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 에스더가 있었지만 에스더는 혜자가 도와줘야 할 판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혜자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낮은 소음 속에서 공기를 헤치고 들려오는 교사들의 말은 해독할 수 없는 암호처럼 길을 어지럽혔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웅성거리는 교사들의 속삭거림이 공기를 가로질러 혜자의 귀에까지 오는 사이 공중에서 흩어져 버렸다.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혜자는 교사들의 입 모양으로라도 그 뜻을 알고 싶었으나 그들의 입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갑자기 자신이 낯선 별에 착륙한 애개인 같다고 생각했다.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모두들 바빠 보였다.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직 혜자만이 눈을 멀뚱멀뚱 뜨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조용히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 곳에서 숨을 쉬고 싶었다. 이를 관두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혜자는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다. 어서 빨리 출구를 찾으라고 마음은 혜자를 다그쳤다. 혜자의 불안감은 크게 달했다. 어디선가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돌고 있다고 생각했다. 윙 하는 소리는 곧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혜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추적하느라 눈을 감아 보았다.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은 후로 이상한 증세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잠자리 달걀 같은 바닥거림도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넌 무엇하러 여기에 있는가? 라고 묻고 있었다. 소리는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악몽처럼 두려움이 혜자를 엄습해왔다. 혜자는 책상에 엎드렸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슴이 진정되자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보았다. 낯설었다. 아직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 달 동안 혜자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하자 혜자는 당황했다. 남편을 쉽게 끊을 수 없었다. 남편은 어쩌면 분리될 수 없는 혜자 자신인지도 몰랐다. 이혼 숙녀 기간은 이제 보름쯤 남아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살며시 혜자의 등에 손을 얹었다. 같이 밥을 먹을까? 혜자는 고개를 들었다. 키가 크고 웨이브 진 다갈색 파마머리가 출렁거리는 이 영예 선생이 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힘이 들 때마다 용쾌 알고 찾아와 주는 영예는 혜자와 같은 나이였다. 그녀는 시니어 모델처럼 키가 컸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은근히 화려했다. 그녀의 찢어진 청바지에서 풍겨 나오는 자유로움은 푸른색 정장 재킷으로 억누르고 있었다. 정장 재킷과 찢어진 청바지. 언발레스한 조화. 혜자는 실눈을 뜨고 그녀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여자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다. 실제 인물인지 소설 속 인물인지 아니면 영화 속 인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혜자는 그녀의 출연에 기분이 좋아졌다. 키가 커서 다리가 긴 영예는 걸음이 무척 빨랐다. 보통 긴 혜자는 보조를 마치기 위해 거의 뛰다시피 했다. 난 20년 넘게 단련이 돼서 걸음이 무척 빨라. 잘 안 고쳐지네. 회원들 시간에 맞추느라 뛰어다니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 그녀는 혜자를 뒤돌아보며 씌우고 섰다. 환상적인 로맨틱한 미소였다. 혜자 역시 20년 세월 덕에 걸음이 무척 빨랐으나 영예를 따라가기는 버거웠다. 영예는 혜자를 데리고 건널목을 건너 몇 개의 골목을 지나서 조용한 스파게티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이른 점심때라 손님은 그녀와 혜자 둘 뿐이었다. 혜자는 영예 앞에 앉아서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영예도 혜자처럼 시력이 좋지는 않았다. 누군가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다초점 안경 렌즈의 아랫부분으로 폰을 보았다. 혜자는 자신이 생각보다 시력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교재에 박힌 글씨는 깨알처럼 작았고 촘촘했다. 지금 혜자가 쓰고 있는 안경은 도수가 안 맞았다. 혜자는 자신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늙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나빠진 시력은 혜자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다. 처음에 혜자는 나의 탓이거니 했다. 물론 나의 탓이 가장 크기는 했다. 코로나19가 도는 사이 세상은 이미 스마트한 세상이 되어 있었다. 아들 준수가 했던 옛날의 아날로그식 종이 학습지가 아니었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뀐 세상에서 학습지 회사도 빠르게 진화했다. 화상 수업과 춤 수업이 일반화되었고 모든 업무는 보조해주는 사람 없이 스마트폰으로 교사들 스스로가 해내고 있었다. 세상은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었다. 혜자는 여전히 아날로그였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요동쳐도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회사는 마스크를 교사들한테 판매했다. 그 어떤 매뉴얼도 내려보내지 않았다. 확진을 받은 교사가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거리두기를 했다. 만약 확진으로 누군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교사들은 하던 일을 완성하기 위해 일터로 나갈 것이다. 긴급할 때 회사는 죽은 척 가만히 숨어 있었다. 태블릿을 샀다. 설치하는 게 큰일이었다. 지구장도 바빴고 교사들도 다 바빴다. 태블릿은 샀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했다. 몇 시간을 끙끙대며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로그인과 아이디와 비번의 문턱에서 혜자는 갈팡질팡하였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었다. 로그인과 아이디와 비번으로 꽁꽁 묶여있는 세상을 어떻게 풀고 진입할 수 있을까 막막했다. 아이디를 풀면 비번에서 걸렸다. 비번을 뚫고 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혜자는 더듬이가 마모된 곤충처럼 어둠 속을 몇 시간이나 헤매었다. 아들이 오면 해달라고 부탁해야지. 결국 젊은 사람들한테 신세를 져야 하는 이 상황을 또 맞게 된 것이다. 혜자는 55라는 나이에 굴복당해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디 멀리 도망가서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꼭꼭 숨어버리고 싶었다. 혜자는 차라리 단순 노동을 하는 일을 찾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당이나 청소 등 노동을 하는 일을 선택했더라면 이렇게 골치가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빼빼 마른 여자는 청소도 식당에서도 뽑아주지 않아 라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기억이 났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져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나이가 들면서 혜자는 머리를 쓰는 일이 싫어졌다. 나이가 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들 했지만 혜자는 요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혜자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부분만 알아듣는 것이다. 빚은 자나 깨나 혜자의 머릿속을 차지했다. 영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당장 얼마라도 빌릴 수 있다면 몇 달에 나눠서 갚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채업자의 독촉을 피할 수만 있다면 친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친지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을 아픈 영혜에게 꺼내도 될까. 경솔한 짓은 아닐까. 아들에게 아들 통장을 되돌려준 것이 후회되었다. 군 장교로 있는 아들이 보내오는 월급은 적지 않았다. 혜자는 매달 아들이 보내온 돈을 통장에 따로 보았다. 남편의 빚까지 아들이 갚게 할 수는 없었다. 가끔 빚도척을 받으면 아들 돈에 손을 대기는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다짐해도 그게 잘 안 되었다. 몇 달만 견디면 이것도 끝이었다. 그러고 나면 한숨 돌릴 수 있었다. 혜자는 아들에게 통장을 되돌려주었다. 아들은 혜자에게 아픈 손가락이었다. 아들이 보내온 돈으로 적금을 들러 처음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여직원과 뒤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은 혜자에게 펀드 상품을 권유했다. 위험이 없는 수익이 높은 상품이라며 100% 안전하다고 했다. 그들은 오늘 이 상품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해되지 않는 설명이었다. 위험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거였다. 하지만 수익까지 높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았다. 혜자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다. 아주 좋다거나 다 좋다는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혜자 나이가 되면 퍼득하는 일이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라면 혜자에게까지 올리가 없었다. 세상 위치에 밝은 사람들이 벌써 체갓을 터였다. 세상은 어떤 틀에 의해 흘러간다. 오늘 안 좋았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다행한 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의 행제가 결코 행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쯤 혜자도 영혜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이사를 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혜자를 찾아왔었다.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도 있었다. 남편이 카드를 잘못 다뤄서 영혜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했다. 혜자는 자신의 얼굴이 밝아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영혜의 말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가끔 식당 주방 아줌마와 알바생이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혜자는 그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였다. 돈을 빌릴 생각을 하니 소화도 안 되었다. 긴장을 하고 있으니 우이도 하던 일을 멈춘 듯 하였다. 몸의 기관들은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시냅스처럼 연결이 되어 한 기관이 나빠지면 다른 기관들도 나빠지는 모양이었다.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은 후부터 혜자는 식욕을 잃었다. 혜자는 자신의 인생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생각했다. 중년을 훨씬 넘어서 노년의 문턱에 발을 디딘 지금. 청년처럼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이 힘에 붙였다. 여전히 밥벌이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미션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노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렇다고 일을 중단한 적은 없었다. 다람쥐처럼 365일 체파키를 돌렸다. 23년 동안 혜자는 쫓기듯이 살아왔다. 23년 전 입사할 때 작은 건물이었던 혜자는 종로 중앙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을 사들였다. 23년 동안 혜자는 더 부자가 되었고 혜자는 더 가난해졌다. 공정한 분배는 교과서에만 있었다. 영예도 혜자만큼 늙어 보였다. 막상 잔주름이 있는 영예의 긴 손가락을 보았을 때 혜자는 돈을 부탁하려는 마음을 접었다. 애잔한 영예의 늙은 꼴이 자신과 같음을 보았다. 하지만 이 늙음은 혜자의 늙음과는 어딘지 다른 분위기였다. 공포의 늙음이 아닌 자유로운 늙음이었다. 눈이 부셨다. 혜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가늘고 긴 열 손가락들은 알록달록했다. 노랑 빨강 연두로 칠한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들은 꽃잎 같았다. 왼쪽 팔목에 몇 겹이나 감은 팔찌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구릿빛 나는 두 개의 종이 그녀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교차로 찰랑됐다. 그녀의 한쪽 귀에 매달린 이어링은 18K로 된 흔하지 않은 두 줄 띵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캬웃할 때마다 이어링이 홀의 조명빛에 반짝거렸다. 이어링에서는 풍경 소리가 났다. 혜자는 그녀가 눈부시다고 생각했다. 세상 곳곳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어둠을 밝히는 배우들이 하나씩은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타적인 사람들이었다. 혜자는 영예가 학습지 교사 역을 맡은 배우라고 생각해 보았다. 혜자를 어지럽히던 이명소리가 잠잠해졌다. 갑자기 레스토랑 주방장과 알바생의 소곤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몇 마디씩 혜자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다. 영예의 이야기는 또렷하게 더 잘 들렸다. 귀까지 이상이 생긴 줄 알았던 혜자는 안심했다. 영예의 표정은 온유했다. 나이 듬히 가져다주는 편안함이었다. 손등의 피부는 혜자만큼 얇고 잔주름도 조금 보였다. 영예도 혜자처럼 이 일을 20년 동안 묵묵히 해왔다. 세상 한가운데에 선 기나긴 20여 년의 시간에서 느껴지는 삶의 메타포. 묵묵히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밥벌이 말고도 숱한 의미가 응축되었으리라. 영예는 스파게티와 커피를 주문했다. 영예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혜자도 창밖으로 잠깐 시선을 던졌다. 어디선가 풍경 소리가 났다. 때마침 창밖에 서 있던 가로수의 벚꽃잎들이 후후 풍경 소리에 눈송이처럼 휘날렸다. 풍경 소리는 테이블 위에 바짝 몸을 기울인 영예의 이어링에서 나고 있었다. 영예가 속삭였다. 돈은 꽤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니야. 영예는 어색하게 씌우고 섰다.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을 꺼내는 듯 부자연스러운 미소였다. 내가 별 이야기를 다하네. 20년 넘게 모았던 그 많은 치즈는 도둑맞았어. 혜자는 추측해보았다. 비밀스럽게 몰래 치즈를 가져간 사람은 누구일까. 어쩌면 모든 가정에는 어떤 형태로든 재빠른 생지가 응가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혜자가 그렇듯이 영예도 그 많은 치즈를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다. 딸은 덕분에 잘 컸어. 딸은 이번에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구한다고 하더니 난 일하느라 바빠서 별로 딸에게 해준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간섭도 하고 꾸중도 했겠지만 자녀는 내 거가 아니잖아. 높으신 분의 자녀라서 존중해 준 것밖에 별로 한 일이 없었어. 내가 번 그 많은 돈은 남편이 훔쳐가 버렸어. 그리고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 영예의 고백에 혜자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두 손 가득 모았던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린 빈 손이었다. 주식으로 한 방에 날렸다고 했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 같이 산다고 해서 남편을 다 알 수는 없잖아. 일하느라 바빴고 나는 생지를 지키는 고양이는 아니니까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기에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어. 나에게도 허점이 아주 많았던 거지. 신기하게도 영예는 혜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었다. 지상에 쌓는 국가는 영원할 수 없어. 그래서 난 더 이상 땅에 있는 곳간에는 재물을 채우지 않아. 임대 아파트를 신청해 놓았어. 그동안 아무 대책 없이 살아왔어. 어느 날 자문 19장 2절을 읽다가 문득 깨달았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아, 나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지.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구나 하는 뉘우침이 들었어. 나같이 아둔한 사람이 무얼 알겠어.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길 바라며 공부를 했고 바로 신청했어. 대기번호 29번. 매달 숫자가 사라지니 올해 안에는 차례가 올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월세는 안 내도 살 수 있겠어. 남편 또한 높으신 분의 자녀라 마음 놓고 미워할 수도 없었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겠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인걸.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야. 내 몫은 순종하는 거. 결혼 전에 난 애인과 여행을 자주 다녔지. 그는 나에게 넌 화려한 공작새의 깃털을 닮은 자기 나무 꽃 같아 라고 말했었지. 자기 나무 꽃? 내 눈에도 넌 자기 나무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워. 우린 주로 산사를 찾아다니곤 했어. 최근에 우연하게 그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어. 그는 거제도 어디에 주지수님이 되어 있었어. 아름다운 절이더라. 거기서 그는 꽃과 나무를 키우고 여전히 많은 신도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어. 절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도 있었어. 난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어.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거든. 전화를 받더라. 근데 그만 화상통화였어. 내가 실수로 화상으로 전화를 건 거지. 맙소사. 왜 그랬어? 그냥 서로 많이 늙은 걸 확인했어. 그가 서울에 오겠다고 했어. 그래서 만났어? 아니, 만나지 않았어. 언제 거제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한 번 찾아가겠다고 하고 끊었어. 너와 둘이 재작년 여름에 거제도에 가서 하룻밤 묵은 적이 있지? 그때 밤에 내가 너한테 말한 것 같은데 내가 만나지 말라고 했었잖아. 아, 그때? 기억나. 만나서 뭘 하겠어. 다 늙어서 말이야. 우리 그때 호텔방에서 밤새 춤췄었지? 밖에서 사람들이 우리 미친 짓 하는 거 볼까 봐 불을 끄고 냉장고에 세팅된 비싼 병맥주 우리가 다 마셔버렸잖아. 사실 거제도에 간 것은 그를 한 번 만나 보고자 함이었어. 죽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었거든. 혼자는 자신이 없었고 너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돌아온 거지. 아, 그랬구나. 남편 소식은 있어? 혜자가 물었다. 몰라. 염치가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아직 쓸 돈이 남았거나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분명해. 행방불면된 배우자는 저절로 이혼이 된다면서 동생이 이혼을 재촉해. 나의 목표는 남편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영혜의 얼굴에 감도는 엄숙한 빛을 혜자는 잠자코 바라다 보았다. 혜자가 영혜인지 영혜가 혜자인지 헷갈렸다. 영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혜자의 인생과 다르지 않았다. 인생은 이래서 돛진 개찐이라 했던가. 영혜가 지어내는 수십 가지의 분위기는 거저 생긴 게 아니었다. 영혜의 표정은 슬픔과 허물을 비애와 희망을 동시에 연기하고 있었다. 영혜의 아름다운 눈가에 잔주름 고래도 혜자만큼의 고난이 엿보였다. 혜자는 그녀가 몇 개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헤아려 보았다. 영혜의 남편과 혜자의 남편을 천칭 저울에 달고 비교해 보았다. 영혜와 혜자도 비교해 보았다. 혜자는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처럼 마음의 안대로 두 눈을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두 개의 저울은 한참 동안이나 흔들거렸다. 한쪽으로 기울던 천칭 저울은 곧 수평이 되었다. 결국 젊지 않은 두 여자는 인생을 한 바퀴 돌고 돌아 빈 수레를 끌고 여기 벼랑 끝까지 와서 만난 것이다. 둘의 인생은 빈 수레였다. 하지만 영혜의 곳간은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 차곡차곡 채워온 그 곳간은 결코 빈 곳간이 아닐 터였다. 혜자의 곳간은 지상에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영혜는 테이블 맞은 편에서 미소를 짓고 창밖에 시선을 던지고 앉아있었다. 영혜는 어떻게 묵묵히 이 일을 20년 넘게 해냈을까. 서로 존경스러웠다. 스파게티와 커피가 나왔다. 영혜는 두 손을 보았다. 하나님, 오해자 선생님에게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세요. 아름다운 기도였다. 영혜는 혜자의 두려움을 다 알고 있었던가 보았다. 혜자는 이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영혜의 손길에서 잠자리 날개짓 같은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두 여자를 어떤 포근한 공기가 감싸고 있었다. 영혜는 코로나19가 덮치기 전 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영혜의 얼굴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자는 영혜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러웠다. 예전보다 살이 찐 것이 걱정되었다. 수술 후 영혜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풍성한 머리카락은 영혜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도 남았다. 두 달 정도 후에 영혜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지역도 다른 교사한테 절반 넘게 넘겨주었다. 남는 시간은 장야를 돌보는 일을 했다. 제과점에서 한아름의 빵을 사들고 급하게 교회로 달려가는 영혜를 자주 보았다. 학습지 일은 3분의 2나 줄었지만 아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는 일로 영혜는 아프기 전보다 더 바빴다. 영혜는 학습지 교사 일을 사랑했다. 푸념은 영혜한테 어울리지 않았다. 누가 옆에서 회사를 욕하고 중간 관리자를 욕하면 영혜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씩 웃는 게 다였다. 혜자는 영혜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혜는 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혜자가 힘들 때 영혜가 기도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용기가 났다.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었는데 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 일은 생명이란 걸 느껴. 적게 쓰면 되겠지만 난 돈 쓸 때가 자꾸 많아져. 내 몸뚱이는 계속 일을 하는 관성이 붙었나 봐.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고 자주 사람들이 물어. 난 그냥 웃어.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하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 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은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을 놓기는 싫어. 돈 쓸 때가 많아진다는 영예의 말뜻을 혜자는 알았다. 수입은 줄었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영예는 돈이 더 많이 필요했다. 혜자는 월급이 나오는 날이면 봉투에 세종대왕 몇 장을 담아 영예한테 주었다. 겨우 몇 사람의 입에 들어갈 만큼의 빵을 살 수 있는 적은 액수였다. 나이를 같이 먹어간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공감한다는 것이다. 영예의 말을 들으며 혜자는 느리게 스파게티를 먹었다. 영예는 접시를 비웠지만 혜자는 반이나 남겼다. 영예가 말하지 않는 침묵의 행간도 혜자는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지나온 삶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는 사람을 이해하는 힘을 준다.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고난은 사람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한다. 이해하는 마음은 커져 얻은 것이 아니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혜자는 영예의 자유로움과 억제된 감정, 절제, 사랑이 묻어나오는 몸짓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영예는 어떤 종교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엄숙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 자유로움은 뭘까? 그녀의 테마는 무엇일까? 너는 이곳에 무엇하러 왔는가? 라는 잠자리 날개짓 같은 낮은 속삭거림은 바로 영예의 속삭임이었는지도 몰랐다. 혜자는 영예와 스파게티 집을 나왔다. 곧바로 수업을 나간다며 영예는 교재를 가득 담은 수레를 끌고 자동차가 주차된 골목길로 발길을 돌렸다. 영예의 등 너머로 가로수의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바람에 따붙였다. 4월의 햇빛은 찬란했다. 내밀한 비극을 안고 있는 찬란함이었다. 혜자는 차도에 서 있는 영예에게서 문득 안타까운 흔들림을 보았다. 영예가 입고 있는 캐나리색 셔츠가 바람에 펄럭여서일까? 마스크로 가려진 세상에 맞서서 젊지 않은 여자 영예는 버텨낼 수 있을까? 노란 셔츠 자락의 펄럭임은 격리된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혜자는 달려가 영예를 꼭 안아주고 싶었다. 영예의 긴 다갈색 파마머리가 바람에 휘날렸다. 벚꽃은 바람에 고칠 것이다. 인간도 벚꽃처럼 장작불에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더덮는 것이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영예의 등 너머로 혜자가 소리쳤다. 이따 밤에 전화해도 돼? 영예는 가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왼팔을 들어 흔들었다. 부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려던 혜자는 영예와 이 길을 같이 더 가보리라고 마음을 붙잡았다.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영혼을 뜯기더라도 영예와 함께 산티아고까지 술래길을 걸어가 보리라. 부지갯빛 물거품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물거품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자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 길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영예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혜자는 믿었다. 오늘 밤에 전화해서 다만 얼마라도 빌려달라고 말해보자. 혜자는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혜자는 휴대폰을 타고 들려오는 영예의 가쁜 숨소리를 들었다. 낮 동안 수업을 다니느라고 지친 몸을 소파에 가자미처럼 누워서 뱉어내는 호흡이었다. 불현듯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가슴을 재어오는 찐득한 우정이 전류를 타고 건너왔다. 혜자는 눈이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눈물에 온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암 진단을 받은 영예에게 남편의 과오를 부풀리며 돈 이야기를 꺼내는 자신이 싫었다. 흔쾌히 돈을 구해주겠다는 영예가 하도 측은하고 용감해서 방바닥 밑으로 몸이 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혜자는 바로 사채업자 똘만이를 동사무소 뒷마당에서 만나 남은 전부를 갚았다. 아픈 영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부담을 주면서까지 만든 돈은 부도독한 아가리로 홀랑 들어가 버렸다. 돈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해 보았다.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청년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터였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다. 잘못은 덫에 걸린 어리석은 남편에게 있는 것이다.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저만큼 달아나던 청년은 다시 돌아와 혜자 앞에 멈췄다.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혜자에게 인사를 했다. 옆으로 벤 가죽가방 지퍼를 열더니 십만 원을 꺼내 돌려주었다. 아무래도 마지막 이자를 잘못 계산해서 더 받은 것 같다면서. 비겁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런 남자와 28년을 함께 살아온 혜자도 비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혜자는 변화를 두려워했다. 어차피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고만고만했다. 영예도 알고 보니 혜자와 어떤 공통 분모를 갖고 있었다. 무릇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남편이건 혜자건 영예건 강랑콩이건 춘배건 살아남으려는 본능으로 꿈틀거렸다. 강랑콩 넝쿨은 지지대만 있으면 타고 올라갔다. 콘크리트 벽이든 유리든 가리지 않고 꿈틀대며 올라갔다. 세상을 보려고 나오는 장면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강랑콩이 흙을 들쳐 업고 세상을 나오는 곳에서 혜자는 신비한 씨앗의 힘을 보았다. 생명은 힘이 세다는 걸 느꼈다. 청소기를 돌리면 어린 춘배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 사료를 먹었다. 청소기 소음을 긴급 재난 상태를 알리는 공습 경고쯤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행여나 간식이라도 떨어질까 안 먹겠다고 버티던 사료였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혜자가 현실을 기피하는 것 또한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재일 수도 있었다. 그런 속에서도 아련하게 민수는 그리움으로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었다. 별거 중에 비록 상상만 한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었다. 별거, 넘쳐나는 자유에 무엇이 빗장을 질렀을까? 그건 벚꽃 탓이다라고 생각했다. 봄은 나이 든 여자를 봄 처녀로 착각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20대에는 가을을 탔다. 지금 혜자는 봄을 탔다. 그래서 봄은 위험한 계절이다. 별거 한 후에 변하였다. 어차피 혜자는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지만 증오라고만 할 수도 없는 한 편의 드라마가 빡을 때리고 있었다. 그러나 30년 전 민수는 편지의 마지막에 팟이라고 썼다. 대학 4학년 늦은 가을 해질녘의 어느 날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혜자는 음악다막을 나왔다. 두 사람의 등 뒤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스피커에서 쾅쾅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마 제 인생은 막 시작했을 뿐인데 하지만 전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겠죠.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오른손으로 책과 노트를 들고 걸었다. 그건 그 당시 컨셉이었다. 1호선 전철역에서 발에다 준 민수는 손을 흔들어 혜자를 전송했다. 혜자가 자취하는 집은 1호선을 타고 다섯 정거장을 더 가는 곳에 있었다. 혜자가 백에서 전철표를 꺼내려고 멈춰 섰을 때 누가 뒤에서 어깨를 툭 쳤다. 어색한 미소를 띄고 있던 민수는 혜자보다 먼저 전철에 발을 올려놓았다. 헤어짐은 늘 아쉬움과 쓸쓸함을 동반했다. 두 정거장쯤 더 갔을 때 민수는 역에서 내리자며 혜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혜자는 민수가 잡아 끄는 대로 전철서 내려 플랫폼을 나왔다. 때는 늦은 가을이었고 쓸쓸한 도울빛이 빌딩 너머로 물감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민수는 전철입구에 있는 리어카에서 국화를 한 다발 샀다. 짙은 검붉은 색깔의 국화 송이에서 혜자는 혼미한 향례를 맡았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뒤에 민수가 섰고 혜자도 섰다. 입을 굳게 담은 민수는 말이 없었다. 이윽고 택시가 왔다. 혜자를 택시에 태우고 바로 옆에 민수도 탔다.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는 민수는 전철을 타지 않아도 되는 곳. 대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혜자를 따라 전철을 타고 두 정거장이나 멀리 가서 택시를 타고 다시 하숙으로 되돌아가는 헛헛한 발길이었다. 민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말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다. 석사 과정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 민수였다. 택시가 출발했다. 내가 사는 하숙집에 가볼 테야? 택시 차창으로 보이는 해질녘의 노을 속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끄러운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선곡하는 DJ의 부드러운 바리톤 같다고 혜자는 생각했다.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살고 있는 5층짜리 아파트는 낡고 좁았다. 민수는 거기서 방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다. 저녁은 먹었어요? 라고 민수가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하며 혜자를 방으로 안내했다. 혜자는 낯선 방 안을 휘둘러보았다. 방 안은 연인이 밀담을 나누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20초짜리 형광등 조명이 지나치게 밝았다. 민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차를 부탁하고는 현관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혜자는 귀의 책상에 앉아보았다. 책상 위에는 만년필과 구겨진 종이뭉치들이 어지럽게 던져져 있었다. 어젯밤에 민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쓰다만 편지가 한 장 있었다. 구겨진 채로 나 뒹구는 편지도 책상 위에 여러 개 있었다. 휘둘러 써 내려간 편지를 펼치면서 혜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 혜자는 편지를 받을 수신자가 바로 자신임을 알았다. 편지 중간쯤에 혜자야라고 썼기 때문이었다. 고뇌와 불안감이 희갈겨 쓴 글씨에서 엿보였다. 편지를 읽으면서 혜자는 헤르만헤스의 안개 속의 설을 떠올렸다. 20대의 끝에 다다른 젊은이들이 갖는 불안정한 흔들림을 헤르만헤스의 시로도 극복할 수가 없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을 헤매면 이상하여라. 숲이며 물은 저마다 외로움에 잠기고 나무도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다 혼자다. 나의 인생이 아직 밝던 시절엔 세상은 친구들로 가득했건만 이제는 안개가 내리어 보이는 사람 하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조용히 모든 것에서 사람을 떼어놓는 그 어둠을 조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하다 할 수는 없다. 안개 속을 헤매면 이상하여라. 인생이란 고독한 것. 사람들은 서로 모르고 산다. 민수를 만나면 애로웠다. 혜자에게 연애는 애로움과 동의어였다. 민수는 가난했고 혜자는 더 가난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더쌤의 공식이 민수와 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민수가 혜자를 만나면 뺄쌤이 되어버릴까봐 혜자는 불안했다. 혜자는 민수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른 수의 조합을 찾는다면 민수는 어릴 적에 꿈꿔왔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수는 유학을 앞에 두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나는 안개 속을 헤맨다. 두 팔을 뻗어 손으로 더듬어 보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는 안개 속을 향해 길을 더듬어 나가야 한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래는 뿌연 안개 속이다. 내가 없는 세상은 더 캄캄한 어둠이다. 땅 떨어지다. 뿌연 안개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나는 너를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도 괜찮겠니? 단 하루도 동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다. 사랑한다 오해자 사랑한다 오해자 사랑한다 오해자 사랑한다 오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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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만년필 끝으로 파인 밭이라는 글씨는 편지지를 파고 들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고 긁혀 있었다. 민수가 온 힘을 다해 눌렀었다는 것과 감정의 폭발이 일어났던 지점이라고 생각했다. 숨을 멈추고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민수가 해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케이가 사준 국화꽃이 시들어버리고 곧 겨울이 온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민수가 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유일하게 밭 하나뿐이었다. 민수가 해자를 사랑하고 해자가 민수를 사랑한다는 유일한 증거는 밭 그것뿐이었다. 세월은 흘러 천천히 밭도 흐려졌지만 그날의 민수의 어색한 행동, 방향이 아닌 전철을 타고 가다 두세 번 정차한 전철역에 해자를 끌고 내려 다시 택시를 타고 자신의 하숙집으로 데려갔던 황망한 그의 발걸음. 얼룩지고 구겨진 채로 민수의 발자국은 해자 가슴에 화인처럼 박혀 있었다. 동네 슈퍼라도 다녀온 듯 민수의 손에는 치즈와 초콜릿, 와인이 들려있었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밥상을 빌려와서 그것들을 나란히 놓았다. 노크 소리가 났다. 예, 들어오세요. 민수가 방문 쪽에 대고 낮게 말했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가 사과를 깎아서 가져왔다. 따뜻한 커피도 함께였다. 해자는 더 이상 방해꾼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해자의 입술은 커피향으로 젖어들었다. 민수는 개어있는 담요를 펴서 앉아있는 해자의 무릎을 덮어주었다. 스타킹을 신은 다리가 담요로 감춰지자 해자는 편안해졌다. 느리고 섬세한 민수의 움직임은 거친 숨소리와 엇박자가 따고 있었다. 민수는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제 아무리 초원의 빛의 여자 주인공처럼 순결의 억압으로 자신을 꽁꽁 묶었던 해자였지만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민수가 자신의 규일에 배치되는 욕망, 오래 눌러왔던 욕망이 표면으로 나오려는 꿈틀거림을 꾹 누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쯤은 해자는 알고 있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호흡도 가빠졌다. 방 안은 더웠다. 사방은 벽으로 막혀있었고 대학 노트만한 창문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아홉시를 향해 쬐각쬐각 바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해자가 커피를 마시는 사이 민수는 두 개의 잔에 와인을 채웠다. 국화코처럼 붉은색 액체가 글래스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해자는 잔을 비웠다. 민수는 조금 입술에 댔을 뿐이었다. 해자는 안심했다. 민수가 비어있는 잔을 다시 채웠다. 연거푸 잔을 비우고 나니 해자는 아찔해졌다. 대담한 사랑의 행위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열정이 몸 전체에 퍼져나갔다. 따뜻한 아랫목에 담요를 덮고 그만 눕고 싶었다. 나른하고 몽롱한 이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랐다. 비스듬히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해자에게 민수가 담요를 끌어다 덮어주었다. 손을 뻗던 그의 팔이 해자의 목 부분을 잠깐 스쳤다. 그 감촉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해자는 민수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가까이 민수와 닿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민수가 다가와 자신의 뺨을 해자의 뺨에 비볐다. 해자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빠른 볏집을 태우는 고향 들판에 연기 냄새가 났다. 가을 햇발에 보리이삭이 말라가는 냄새 같다고 느꼈다. 커피와 국화꽃, 치즈와 붉은 와인의 텁텁한 맛이 코와 입안에서 어지럽게 맴돌고 있었다. 기교 없는 남자는 해자를 끌어당겨 조심스럽게 키스를 했다. 해자는 따른해졌다. 달콤한 망각 속으로 빠져들 즈음 불현듯 민수는 공기를 흔들고 일어났다. 그러더니 아까 해자가 앉았던 의자에 가서 앉았다. 해자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실망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다. 민수는 당황한 듯 보였다. 쓰다만 편지를 잽싸게 집어 서랍에 넣었다. 해자의 눈길이 계속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는지 민수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 바람에 몇 장의 편지는 방바닥에 흩어졌다. 민수가 같은 고향 사람다운 의리로 뻔뻔한 행동을 극히 삼가려고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해자는 알았다. 해자는 슬픔을 느꼈다. 민수를 향한 연민이 조용히 가슴에 차오르고 있었다. 그때 해자가 담요를 털고 일어나 민수를 껴안아 주었더라면 다시 한번 민수를 만나게 된다면 해자는 민수를 꼭 껴안아 주고 싶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필름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 부분은 영락없는 NG였다.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물불 못 가린 적이 없었던 해자였다. 해자는 자신의 그런 면이 싫었다. 어떤 사람들은 해자를 이성적이라고들 했지만 늘 이성이 앞섰던 해자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적지 않게 놓쳤다. 그를 놓쳐서가 아니라 그때 그 비극적인 슬픔을 민수의 마음속의 소리를 듣고 있었으면서 모른 채 했던 것이 아프게 다가왔다. 뱀처럼 차가운 이성은 결국 쓸데없는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살면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더 힘든 일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난 지금 몰래 편지를 읽어본 해자는 그가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었다. 민수가 어렵다면 지금 이 순간 해자도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자는 민수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민수의 결정의 증거, 파, 순 문학적인 면에서 모호한 접속사일지 모르지만 민수는 해자와 똑같은 결정을 한 것 같았다. 해자의 유추가 맞는다면 말이다. 민수는 의자에서 몸을 돌려 지그시 해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오래 침묵의 시간이 방 안에 흘렀다. 민수는 결국 이 편지를 해자에게 보내지 않았다. 민수는 아마 모를 터였다. 하숙집에 왔던 날 책상 위에 쓰다만 편지를 해자가 읽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수가 해자에게 보냈던 사랑, 의리, 동지의 인간에는 파스로 끝나버렸다. 민수와 보낸 모든 시간과 말 중에서 사랑한다, 해자야 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민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다. 민수는 해자의 가슴 속에서 파스로 남아있었다. 해자는 글을 쓸 때 접속사 중 그러나를 거의 쓰지 않았다. 꼭 쓸 때 말고는 그러나는 비겁하지만 아픈 청춘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천진한 동물처럼 도망가서 숨은 춘배 꼬리처럼 해자의 마음을 그러지게 하는 자치였다. 몸은 숨겼어도 춘배는 늘 꼬리를 노출시켰다. 완전하게 감칠 수 없는 천진함이었다. 해자는 이불 속에 숨은 춘배 꼬리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왔다. 빨총 같은 춘배 꼬리는 유머러스했다. 해자는 민수의 밭도 해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언젠가 꼭 한 번 만나게 된다면 물어볼 것이다. 대체 밭이 뭐냐고. 나한테 어쩌라는 거였냐고. 네이버를 검색하면 민수의 안부를 알 수 있었다. 백일 사진처럼 살이 붙은 것처럼 보였던 20대 얼굴은 군더더기가 없는 중년으로 변해 있었다. 민수는 잘 생기지도 그렇다고 못 생기지도 않은 편이었다. 이런 잣대는 민수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민수에게는 해자만 아는 어떤 점이 있었다. 애모가 잘 생겼거나 남성적인 면을 강하게 어필하는 동급생 남자들에게 해자는 끌리지 않았다. 동급생들은 해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점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 매력적인 면을 드러내느라 많은 시간을 헤어스타일이나 운동화, 패션 등 예양적인 것에 치중했던 그들의 내면은 잠깐만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허허로운 볼팔이었다. 해자는 연하나 동급생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적어도 자신만큼의 살아온 시간을 축적한 선배인 민수에게 끌렸다. 민수는 해박한 지식과 존중하는 태도로 해자를 끌어당겼다. 민수는 말이 많은 남자가 아니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시절 민수는 몹시 초조하고 불안정했다. 지금 민수는 자신이 쫓았던 분야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안개 속을 헤매던 민수는 지금은 혼자가 아닐 것이고 외롭지도 않을 것이다. 해자는 지금 혼자였고 외로웠다. 해자는 민수를 떠올리는 자신이 어이없었다. 남들이 알까 겁이 나기도 했다. 해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아들이 알면 해자를 어떻게 볼까. 아마 애정 때문에 별거 안다고 오해할지도 몰랐다. 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폄하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아들 준수와 나눴던 따뜻한 눈빛은 더 이상 오갈 수가 없을 것이다. 100세 시대에 55세는 일하기 딱 좋은 나이야. 에스더는 해자를 늘 응원했다. 듬성듬성 흰 머리에 돋보기 쓰고 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해봐. 얼마나 근사해. 이를 놓기는 한참 멀었어. 재능이 아깝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청소를 한다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아마 바로 잘릴걸. 빼빼 마른 근육 없는 늙은 여자를 쓸 것 같아? 바로 태자 맞지. 누군가에게 그를 가르친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과 똑같이 위대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처럼 좋은 일이야. 에스더 말대로 세상은 혜자와 비슷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혜자 사무실 5층 화장품 회사도 그랬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혜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요양보호사들도 그랬다. 회원들 집에 가면 돌보미, 이모들도 혜자보다 다 나이가 많았다.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세상은 나이 든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혜자 눈에는 잘 띄지 않았다. 노년은 외롭다고 누가 말했나? 노년의 나이에 접어드는 나이에 중년의 삶을 살고 있는 혜자는 외로울 틈도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첫 문장도 쓰지 못하고 바로 깊은 잠에 떨어져 버렸다. 소설은 문장에 있는 게 아니었다. 소설은 사람들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걸어다니는 한 권의 장편 소설이었다.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소설이었다. 춤배 냄새가 가득 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엄마의 자궁처럼 아늑하였다. 평화는 고된 노동 끝자락에 꿀맛 같은 잠속에 깃들어 있었다. 고단함이 혜자를 덮쳤다. 혜원들을 다 만나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갔다. 혜원들을 번갈아 네 번 만나면 한 달이 지나갔다. 시간은 급류보다 더 센 물살로 혜자를 소용돌이 속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그리고 월급이 나왔다. 월급은 어떤 이들에게는 짓꼬리만 하다고 했지만 혜자에게는 수달꼬리만큼 싫했다. 혜자는 수달꼬리만한 돈을 뚝 잘라서 이번 달 월세와 시어머니 간병비를 냈다. 남편의 카드값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장고는 간당간당했다. 빚은 별거를 해도 혜자에게 붙어있는 거머리 같았다. 법적 관계는 끝나가지만 인간적인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부관계는 별거 기간에도 청산되지 않는 부채로 남아있었다. 반지하로 이사를 온 뒤 보름쯤 지났을까 아들이 전화를 했다. 오늘 몇 시쯤 퇴근하셔요? 늦어 밤 9시는 되어야 끝날 거야. 엄청 늦으시군요. 오늘 춘배 보러 갈 거예요. 춘배 산책도 시켜주고 놀아주고 있을 테니 조심조심 오세요. 아들은 중간에 집에 들르지는 않는지를 꼬치꼬치 물었다. 집에 들률 일은 없다고 말해 주었다. 마지막 수업은 가은이내였다. 가은 할아버지는 당뇨합병증이 와서 몇 번의 수술을 했다. 치료 후에는 기저귀를 차고 지내게 되었다. 냄새에 민감했던 혜자는 풍겨 나오는 곰팡이 냄새와 오줌 냄새를 맡는 날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혜자가 가면 방문 앞 화장실 옆에 있는 등받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수업이 시작되면 간신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환자용 침대에 눕곤 했다. 가은이는 혜자에게 등받이 의자를 권했다. 그 의자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가은 할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였다. 가은이는 책상 의자에 앉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착한 가은이의 행동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혜자는 등받이 의자에 앉는 게 몹시 꺼려졌다. 책을 바치고 앉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드러내놓고 그럴 수도 없었다. 가은이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좋았고 초등학교 2학년 치고는 나이에 비해 속이 깊었다. 혜자는 의자 끝에 엉덩이를 겨우 걸치고 앉아 30분 수업을 간신히 마쳤다. 다리가 지가 날 정도로 뻐끈하였다. 혜자의 속은 좁아질 대로 좁아졌다. 어린 가은이에게 배려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혜자는 가끔 가은이네에 온 요양보호사와 마주친 적이 많았는데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도 한마디씩 하곤 했다. 가은아 할아버지 의자는 내가 앉아야지. 그때마다 가은은 못 들은 채 했다. 에스더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냥 혜자 네가 할아버지 의자에 앉으면 되지. 오줌 냄새가 밴 의자에 앉으라고? 에스더는 혜자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다. 엄마의 부재, 병든 할아버지, 가장인 할머니의 보호 속에서 예쁘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가은이를 대하는 혜자의 태도가 아쉬운 모양이었다. 사랑을 담는 자비심은 태어날 때부터 용량을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 혜자는 늘 그것이 궁금했다.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혜자였다.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에스더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에스더는 오줌이 지린 의자에 앉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혜자는 그렇지 않았다. 혜자야, 가은이에게도 완벽해 보이는 높은 존재 아닐까? 그런 선생님이 할아버지 오줌에 지신 의자에 매번 철썩 앉는다고 생각해봐. 바보처럼 말이야. 그때 가은이가 느끼는 선생님에 대한 페이소수를 생각해봐. 개인적인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너머로 눈을 돌려보라는 말이었다. 에스더의 말은 옳았다. 오늘 혜자는 큰 결심을 했다. 할아버지 의자에 앉을 것이다. 가은이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앉던 오줌 냄새가 배어있는 등받의 의자에 자신이 앉고 책상 의자를 혜자에게 권했다. 혜자는 부끄러웠다. 밤늦게 퇴근하는 가은 할머니를 길에서 만났다. 가은 할머니는 멋진 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혜자는 편하게 차려입은 자신의 옷차림과 비교되는 할머니의 옷매무새에 놀랐다. 굽없는 슈즈를 신은 혜자와 달리 가은 할머니는 5cm나 되는 구두를 신고 살랑살랑 원피스 자락을 펄럭이며 걸어오고 있었다. 봄꽃처럼 환하게 웃는 가은 할머니는 여배우 같았다. 가은 할머니의 나이는 71세였다. 혜자는 할아버지 의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어머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혜자는 가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혜자 나이에 가은 할머니를 가은이 따라서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가은 할머니 원피스에서는 라일락 냄새가 났다. 라일락 꽃 옆을 방금 스쳐 지나온 것 같았다. 우리 가은이 오늘 또 공부 잘했어요? 그럼요. 그렇게 야무지고 예의바른 어린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여배우 같아요. 멋지다고? 여배우 같다고? 고마워요. 식당 일 한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닐 수는 없죠.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나에겐 설레는 애출이라오. 이래봬도 왕년에 영화 배우가 꿈이었던 사람인데. 아, 역시 그러셨군요. 어쩐지 어여 들어가 쉬셔요. 그리고 언제 주말에 식사 같이 해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내가 선생님을 사드려야죠. 토요일에 시간되니 이번 토요일 만날까요? 가은이도 데리고 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읍시다. 라일락이 지기 전에 이번 주에 꼭. 가은 할머니가 매달 내는 학습비는 과목이 많아 큰 돈이었다. 학원비와 맞먹는 액수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고된 식당 일을 하고 퇴근하는 할머니의 꽃 같은 미소가 아름다웠다. 이 낡고 오래된 산동네 골목길에 살랑대는 봄 원피스 자락을 끌며 여배우가 꿈이었던 가은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 늙은 여배우는 집에 곧 도착할 것이다.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벌어다 주지 않고 큰 소리만 쳤던 별난 성질의 상대 역을 맡은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가은 할머니는 할아버지 기적이 먼저 갈아주고는 늦은 저녁을 가은이와 먹을 것이다. 사람들은 덤티기 씌우듯 받아든 배역을 맡아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대본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혜자는 생각했다. 혜자는 걸음을 재촉했다. 오늘은 어제와 달랐듯이 내일은 또 다를 것이다. 혜자가 지금 벼랑 끝에 몰린 것은 민수를 떠나 보내서도 사주가 나빠서도 남편을 잘못 만나서도 아닐 것이다. 인생은 혜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인간의 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축복이 불가사의한 불행 속에 숨겨져 있다고 언젠가 영예가 말하지 않았던가. 발걸음이 오늘은 무겁지 않았다. 아들과 춘배가 보고 싶어졌다. 싸늘해 보이는 둥근 달이 산 언저리에 떠올라 있었다. 언덕 막바지에 다다르자 춘배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법 뻔 곳에서도 춘배는 혜자의 발소리를 알아차리고 짖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날에는 거실을 온통 어지럽혀 놓았다. 다용도실에 있는 재활용 박스에서 광고 전단지를 꺼내 발기발기 찢어서 흩어놓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혜자는 춘배를 따물하지 않았다. 아주 잘했다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집 근처에서 춘배를 데리고 산책 나온 아들과 마주쳤다. 다리가 짧은 춘배는 땅에 붙은 것처럼 우스꽝스러웠다. 웃음이 픽 나왔다. 혜자를 발견하자 춘배는 달려들며 울부짖었다. 이곳에 온 후 집 밖을 처음 나와본 춘배였다. 춘배는 꼬리를 당당하게 지켜들고 걸었다. 아들과 춘배와 집 주변을 두세 바퀴 더 거닐었다. 많이 걱정했어요. 늘 이렇게 늦어요? 아들은 자기가 보호자라도 되는 양 걱정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육개장과 잡채, 대구전과 오이소박이가 있었다. 이건 어디서 났니? 오던 길에 샀어요. 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음식을 사서 먹어본 적이 없던 혜자였다. 음식 맛은 깊었다. 혜자가 시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오이소박이에는 부추와 양파만 넣었던 그대로였다. 잡채도 마찬가지였다. 잡채에 들어간 야채는 양파, 느타리버섯, 피망, 붉은색과 노란색의 파프리카, 모기, 버섯, 새우였다. 혜자는 잡채에 들 소고기 대신 새우를 데쳐서 넣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만들던 방법이었다. 육개장도 콩나물과 숙주나물, 새고기를 넣었고 대파와 토란때가 많이 들어있었다. 혜자는 누가 음식을 만들었는지 알았다.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왔던 남편의 솜씨라는 것을 깨닫자 혜자는 목이 베어왔다. 꾸역꾸역 간신히 밥을 먹었다. 괜찮으세요? 아들이 물었다. 친구가 괜찮으냐고 물어왔다면 혜자는 괜찮지 않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모성애로 무장한 목소리로 혜자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춘배가 하루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육개장에 밥을 말았다. 춘배가 안 좋아 보여요. 움직임도 별로 없고 명랑해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보지. 엄마, 춘배를 데려갈까요? 아빠가 춘배를 돌볼 수 있는데 그 편이 낫지 않을까요? 혜자는 불편한 감정을 애써 감추고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고개를 숙였다. 혜자는 밥알을 씹으며 낫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꼴랑받은 의자료를 다시 가져간다고? 혜자는 춘배를 돌려보낼 생각을 잠깐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아직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은 혜자의 말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은 다시 말했다. 산책도 못하고 종일 엄마만 기다리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게 짠해요. 이미 격리 불안과 우울증을 겪는 것 같아요. 춘배를 혜자에게 내주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죽을 쌍이었다. 준수만큼 살뜰하게 춘배를 보살폈었다. 혜자가 대답이 없자 아들은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지요? 라고 말했다. 혜자는 남편을 모질게 대한 적이 없었다. 남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정신까지도 알고 있는 여자들이 신기했다. 시어머니는 말하곤 했다. 난 젊었을 때 너희 시아버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 술 마시는 것이 기쁘다면 아내는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잖니. 시어머니의 말은 대부분 화를 가라앉히기는커녕 화를 불러오는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수단은 혜자를 지치게 했다. 분노로 가득했던 가슴속으로 늘 아들이 파고 들어와 혜자를 가라앉혀 주었다. 주위에서 남편이나 시가 쪽 사람들과 다툰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시어머니의 개팍한 성격을 참지 못해 한 판 붙었다고들 했지만 혜자는 그러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있었다.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질기게 병을 이어간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질기게 병을 이어가고 또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도 했다. 그건 시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말이었다. 몇 달 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삼키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남편은 큰일이 났다며 혜자에게 전화했다. 오늘 내일 하니 영정사진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혜자는 알고 있었다. 요양병원은 사람을 고요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고심을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는 않았다. 비록 간병비는 낼지언정 혜자는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 불과했다. 혜자는 가은이 할머니에게 의논했다. 가은 할머니는 차 화백에게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차 화백은 가은 할머니가 일하는 식당 사장의 남편이었다. 가장 편안하고 인상 좋게 나온 사진을 골라서 카톡으로 보냈다. 이틀 만에 사진이 왔다.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덧없이 떠나기 마련이었다. 시아버지도 그랬고 시알머니도 그랬다. 부도가 나자 시아버지는 담배로 답답한 가슴을 달래웠다. 회사가 위기를 맞자 덕을 보았던 이사들은 자기 재산을 빼돌리기에 바빴다. 정직하게 재산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은 시아버지뿐이었다. 시알머니는 99세로 떠났으니 백세를 채우는 일은 어려운 일인가 보았다. 시어머니는 지금 101세다. 시알머니는 고요히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다. 초범이었다. 아침을 먹고 커피까지 마신 시알머니는 목욕을 하고 싶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할머니가 갈아입을 옷을 챙겼다. 혜자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혔다. 머리를 감기는 일은 수월했다. 며칠 전 혜자가 할머니 머리를 자르고 정돈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마음에 들어 했는데 단일어 오셨던 막내 시 고모는 할머니 머리가 짧다고 눈물을 짰다. 혜자는 할머니를 목욕탕 바닥에 앉히고 할머니의 몸을 씻겼다. 할머니는 순한 양처럼 가만히 앉아있었다. 할머니는 시원하다고 했다. 할머니는 목욕 후 눕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었다. 부엌 설거지와 청소를 끝내니 11시가 넘었다. 혜자는 딸기를 씻어서 접시에 담고 카스테라를 장반에 얹었다. 준수야 증조할머니께 이거 갖다 드려라. 한참 후 아들이 나왔다. 엄마 증조할머니 이상해요. 내가 흔들어 깨워도 계속 잠만 자요. 혜자가 방으로 갔을 때 시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아침밥과 좋아하는 커피는 마시고 갔지만 딸기와 카스테라는 그대로 놓고 떠났다. 숨만 쉬지 않을 뿐 잠자는 모습이었다. 살짝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는 살아있을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런 말을 적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혜자는 성모 마리아를 떠올렸다. 새벽마다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쪼글진 시할머니는 대추나무 아래 서서 두 손을 싹싹 빌었다. 천지 신명이시여 저를 잠자는 듯이 고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곤세를 누렸던 시할머니는 백세를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오셨을 할머니의 손은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는 무척 가벼웠다. 영혼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볍게 떠난다는 것은 영혼이 가볍다는 뜻이리라. 혜자가 본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준수야 왜 아빠가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을까? 아들은 미소를 지었다. 춘배의 등을 쓰러질 뿐 아무 말이 없었다. 혜자는 아들이 무슨 말인가를 꺼내기를 기다렸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너는 알까 싶어서? 엄마를 해고하고 싶었겠죠. 해고? 예, 해고. 월급도 못 주고 부려먹기만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면 되겠지만 엄마는 절대 집을 나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이혼을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이 말을 꺼내면서 아들은 혜자의 얼굴을 살폈다. 아들은 민망한지 다른 말을 꺼냈다. 참, 둘째 고모부도 요양원에서 안 좋아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요. 결국 호수를 목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도 겨우 70 중반인데 형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혜자는 고급 공무원이었던 둘째 신의 단편을 떠올렸다. 어질고 부드러운 분이었는데 청년보다 한참 일찍 조직에서 나와 자유인으로 살았다. 혜자는 아들에게 생명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결정을 공단에 냈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다. 아들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아들은 아프지는 않는지 혼자 사는 것이 무섭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것은 의안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 아들은 현관에 서서 운동화를 신으면서 지나가듯 말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빠가 일을 찾았어요. 첫째 고모부 회사에서 아빠를 불렀어요. 혜자는 자면서 이혼 신청서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핸드백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취직을 했다면 이제 때가 온 것이다. 오랜만에 혜자는 춘배를 껴안고 깊은 잠을 잤다. 이제 춘배를 데려간다면 보내도 되었다. 춘배에게 좋다면 빵서릴 까닭이 없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가은이를 뒷받침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배움이 짧아서 선생님 도움이 많이 필요해. 선생님이 나를 좀 가르쳐줘. 학교 생활을 잘 뒷받침할 수 있게. 가은 할머니가 가은에게 쓴 메모는 맞춤법이 틀린 게 있었다. 혜자는 가은 할머니의 겉모습과 말솜씨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겉과 속이 아주 예쁜 사람이라고 느꼈다. 가은 할머니는 가장 늦은 시간에 가은이 수업을 해줄 수 있냐고 했다. 퇴근이 늦어서 가은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로 가은이 수업을 늦췄다. 가은 할머니의 퇴근은 밤 10시가 넘는 날이 많았다. 입 퇴원을 반복하던 가은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서 혜자를 받는 날이 많아졌다. 혜자는 가은 할아버지의 성격이 고약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몸은 아파도 목소리는 쩌렁쩌렁했다. 급하고 화도 잘 내는 성미였다. 혜자가 1분만 늦어도 시간을 안 지킨다고 가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그러려니 해. 왼종일 시계만 보고 있거든. 성질이 개팍해서. 아니, 무능해서 황혼 이혼이 꿈이었는데 저렇게 누워있으니 물 건너간 거지? 상대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법을 다 늙어서 알았지 뭐야. 언제 인생이 내 편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가은 할머니는 깔깔 웃었다. 혜자는 할아버지가 누워서도 모든 걸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몸이 자유롭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발달하는 법이다. 할아버지가 가장 발달한 것은 귀였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것은 학습지 교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지 기계를 만나는 일이 아닌 것이다. 회원들은 생물 채웠다. 변화무쌍한 일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곤 했다. 3시 20분 수업을 하는 회원이 3시 30분에 집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 다음에 만나는 회원들은 10분 이상 듣는 것은 불보듯 빤했다. 혜자가 시간관념이 없어서 듣는 게 아니었다. 간혹 엘리베이터에서 택배기사를 만나면 더 늦어졌다. 택배기사들은 층마다 물건을 옮기느라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놓았다. 그들에게는 10분의 여유조차 없었다. 오늘 중으로 배달 완료해야 할 물건들이 큰 트럭에 빼곡하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다. 시간을 다투며 땀을 흘리는 택배기사들은 혜자 자신이기도 했다. 하루가 얼마나 긴장되고 버거운가를 알 수 있었다. 너그러운 사람들도 있었다. 시간과 사람의 너그러운 사람들은 나이와는 상관없었다. 늘 상대편에서 생각해주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마웠다. 그런 집에 가면 혜자도 여유로워졌다. 일주일 동안 공부한 학습 상황을 살피기 전에 칭찬거리부터 찾았다.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네. 고맙다. 글씨를 잘 썼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장점을 찾아서 혜자가 해주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혜자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 10분의 여유가 가져다주는 편안함 등을 점점 알게 되었다. 혜자는 점점 사람다워지는 이 직업에 고마움을 느꼈다. 인생 축소판이 여기에 있었다. 보험에는 보험왕이 있듯이 학습지에도 탑이 있었다. 가장 순중을 많이 한 교사에게 가는 상이었다.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혜자에게도 꽃은 있었다. 적박한 땅에서도 노란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꽃 상이었다. 민들레꽃 상을 주고 싶은 아이는 가은이었다. 가은이는 교제를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할머니가 낮에 안 계셔도 스스로 척척 해냈다. 어디 공부뿐인가. 가은이는 소중한 것을 나눌 줄도 알았다. 속이 깊었다. 주변이야 어찌 됐든 혜자는 가은이 내로 향하는 발걸음이 언제나 가벼웠다. 혜자가 도착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가은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말던 혜자는 가은이 내 가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부터 했다. 할아버지는 누워서 예 했다. 수업이 끝나면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다. 싫던 좋던 거의 누워서 지내는 할아버지의 존재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할아버지를 간병하러 온 요양보호사 아주머니는 한명금길에서 가장 똑똑하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나이는 70은 안 되어 보였다. 가은 할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며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못생긴 여자였다. 인근의 하나밖에 없는 신축 나흘로 아파트에 결혼 못한 마흔 살이 다 되어가는 백수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과부였다. 그 여자는 잘난 척을 무척 했지만 가은 할머니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애모였다. 무엇을 입어도 제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여자는 무술이 티가 났다. 가은 할머니는 아무거나 걸쳐도 여배우 같았다. 체력으로도 나이로도 학력으로도 가은 할머니한테 뒤지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매력이 꽝이었다. 마음시라도 웬만하면 좀 봐줄 수 있었다. 해자가 남을 못생겼다고 폄하하기는 그 여자가 유일했다. 웬만하면 해자의 눈에는 다 예뻤다. 그 여자는 혼자 잘난 만큼 도도하기까지 했다. 처음 해자와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말했다. 나는 요양보호사이지만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요양보호사가 해자는 부러웠다. 돈복이 붙은 얼굴은 심슬보가 두덕두덕 붙은 얼굴인가 보았다. 가은이네가 한 동네여서 심심해서 온 거죠. 할아버지를 수발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여기에 왔어요. 난 할아버지가 똥을 싸도 기저귀를 갈아주지는 못한다고 선언했어요. 할아버지 밥도 챙겨줄 수 없다고요. 난 가은이가 혼자 있는 것을 동무삼아 와준 것이고 글씨를 잘 쓰는지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를 대신 봐주러 왔어요. 그 여자는 가은이네 오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팡팡 틀었다. 겨울에는 팡이 펄펄 끓게 해두었다. 마음씨마저 제멋대로였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수칙이 있을 텐데 그 여자는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것 같았다. 무릇 직업에는 돈 이외에도 보람 철학이 있을 터였다. 나의 딩게일의 정신을 비껴간 직업은 황무지 같았다. 그런 여자도 혜자가 필요할 때가 있었나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선거 즈음에 대접을 받는 자리가 있는데 혜자가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혜자는 그날은 약속이 있다고 얼버무렸다. 그런 좋은 기회가 선생님한테 오기 힘든데 그걸 바로 차 버리다니 바보 아녀요?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생각해서 만든 자리인데 거긴 아무나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 읽혀두면 언제 무슨 도움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혜자는 그 말이 언짢은 건 아니었다. 그 여자는 혜자가 낯을 가린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당연했다. 그래서 혜자도 한마디 했다. 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치인들과 밥 먹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한다든가 청와대에 함께 구경가자는 제안을 또 할 게 빼냈다. 앞으로도 이런 제안은 계속될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버럭 화를 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세상이 나빠지는 것은 다 선생님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다. 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 말 대꾸라도 한다면 팔 걷어붙이고 싸울 태세였다. 그 여자의 정치색은 아주 짙었다. 극으로 치닫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똘레랑스를 팔할 수는 없었다. 혜자는 이 여자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혜자는 딱 한 번 그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어느 날 가은이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여자는 화가 난 목소리로 혜자에게 말했다. 혜자는 가은 할머니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았다. 여자는 무척 더운 날 가은이네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가은 할아버지는 바로 옆방에 누워있었다. 여자에게 할아버지는 장롱이나 선풍기 같은 사물에 불과했다. 다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가은 할아버지가 불렀다. 가은이는 거실에서 한참 게임 중이었다. 여자가 할아버지한테로 갔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여자는 다가가서 할아버지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예?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 좀 만져줘. 예? 여자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할아버지 눈을 쫓던 여자는 뒤늦게 할아버지의 의중을 알아차렸다.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할아버지의 다음 말이 여자를 얼어붙게 했다. 못생긴 주제에 지도 여자라고. 혜자에게 비밀이었던 일이 가은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아닌 모양이었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에 애설스런 얘기를 굳이 꺼낼 이유는 없었다. 가은 할머니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가 보았다. 요양보호사와 할아버지를 둘 다 알고 있는 혜자에게 말을 털어놓고 반응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가은 할머니의 말은 묘했다. 지금까지 혜자가 생각했던 고상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생님, 나한테 막 악을 쓰고 대들대? 분하다고? 요양보호사한테 들을 때도 당황했던 혜자는 가만히 듣기만 했다. 막 화를 내면서 할아버지 욕을 퍼붓대? 혜자는 민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자기가 무슨 박근혜라도 돼? 대통령도 똥바가지 뒤집어쓰는 세상인데 난 막말하지 않고 순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하도 본인만 고상한 척 잘난 척 해서 벼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나도 지지 않고 말했지 할아버지는 남자 아니냐고 그것도 안 선다면 그게 남자냐고 시체지 그럼 왜 남의 집에서 옷을 벗고 샤워는 왜 했냐고 바로 옆에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건 할아버지에 대한 모독 아니냐고 나도 쏘붓였지 가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생겼을까 남성이 살아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불쌍해졌을까 말 안 하고 참았다면 계속 참을 것이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꼭 그렇게 모독할 필요가 있어? 요양보호사 말을 들을 때는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가은 할머니의 말을 들을 땐 가은 할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갑자기 혜자는 할아버지에게도 연민이 생겼다 가은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밤이 생각났다 그날 밤 9시쯤 가은이 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 방문은 비스듬히 닫혀있었다 방문이 닫힌 건 처음이었다 인사를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고요한 침묵이 수업시간 내내 흘렀다 혜자는 수업을 마치고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한 후 가은이 집을 나왔다 할아버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가은이 집에는 아픈 할아버지와 가은만 남았다 한 시간 후면 가은 할머니가 돌아올 것이다 다음날 가은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예? 언제요? 어젯밤에 혜자는 고요 속에서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차디찬 육체를 떠올렸다 수업 때 할아버지는 지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던 중이었다 가은 할머니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이승을 건너고 있었다 인물 하나 잘라 여자가 끊이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가은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도 생략하고 황망하게 길을 떠났다 장례식에 가서 혜자는 향을 꼽고 큰절을 올렸다 사무제가 끝난 후 가은 할머니가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 할아버지가 누워 지내던 침대는 이제 없었다 알턴이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가은이 책상이 놓여 있었다 이제 가은이에게도 방이 따로 생겼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집안 분위기가 허어로웠다 8화 행복 혜자는 가방에서 1503호의 교재를 꺼냈다 채점을 해서 돌려줘야 했다 오늘은 무슨 작품일까 눈이 침침해서 낮에 교재를 가져올 때 미처 살피지 않고 꺼내왔다 혜자는 안경을 쓰고 1503호의 교재를 읽기 시작했다 시마자키 토손의 행복이었다 행복 코우후쿠 코우후쿠가 이로이로나 이에이에 다스네데 익히 마시다 행복이 여러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을 찾아가도 모두들 무척 기뻐하며 맞이해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아주 가난한 거지와 같은 차림을 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자신은 행복이다 라고는 하지 않고 가난이다 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 가난한 차림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자기를 기분 좋게 빠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집에 행복을 나누어 주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 집을 찾아갔는데 개를 키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행복이 섰습니다 그 집 사람은 행복이 온 줄 몰랐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입니다 아 가난인가? 우리 집의 가난은 사절이라네 라며 그 집 사람은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집에 기르고 있는 개가 무서운 소리로 땜을 듯이 짖었습니다 행복은 곧바로 그 집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닭을 기르고 있는 집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 집 사람도 행복이 온 줄 모른 듯 불쾌한 사람이라도 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입니다 아 가난인가? 가난은 우리 집에는 더 이상 필요 없네 라며 그 집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기르는 닭을 모아 닭장에 넣었습니다 이 거지와 같은 사람이 닭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콕콕콕! 콕콕! 이라고 그 집의 닭은 매우 경계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행복은 또다시 그 집도 뒤로 하고 이번에는 토끼를 기르고 있는 집 앞으로 가 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가난입니다 아 가난이구나 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집 사람이 나가보니 아주 가난한 거지와 같은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도 행복이 온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사람에게는 인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았고 부엌 쪽에서 주먹밥을 하나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와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 이것 드세요! 라며 행복에게 내밀었습니다 더욱이 그 집 사람은 그 주먹밥에 노란 단무지까지 곁들여 주었습니다 집 앞에는 토끼가 드르렁드르렁 하고 큰 소리로 코를 골며 너무나도 기분 좋은 듯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그 집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주먹밥 하나, 단무지 한 조각만 보아도 사람의 마음 속은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행복은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를 기르고 있는 집에 행복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가지런한 1503호의 글씨는 왠지 낯이 익어 보였다 어디선가 본 글씨체 같다고 느껴졌다 이 글을 번역하면서 1503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혜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근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며 아직 안 자 가은 할머니가 전화를 했다 느닷없이 남편에 대해 물었다 혜자는 처음으로 별거 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별거 한다는 이야기는 혜자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말이었다 가은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어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 어쨌든 다 비슷해 선생님은 남편 때문에 나는 자식과 남편 때문에 또 누군가는 부모 때문에 그도 아니면 본인 때문에 장례식에 와서 손아래 신우들이 펑펑 울더라 오빠가 가엾다고 혓바지게 가정을 일으킨 날을 가엾게 부는 인간은 한 놈도 없더라 죽을 때까지 누워서 산 오빠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대 그래서 나도 처음으로 한마디 했네 그렇게 불쌍한 오빠한테 용돈 쓰라고 10만원이라도 한번 주워봤냐고 합병증으로 수술을 연달아 하고 입원과 퇴원을 영거프할 때도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냐고 물어는 봤냐고 식당일 20년 넘게 하느라 메뚜기처럼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닐 때 팔자가 좋아 집에서 놀면서 오빠 간병을 단 하루라도 교대해준 적이 있냐고 왜 이제 와서 울고 불고 지랄을 떠냐고 했지 갑자기 신우들 통곡이 뚝 끝이 돼 그럼 조용히 있을 일이지 왜 인생이 어떻고 오빠가 어떻고 하며 난리를 떠는지 내가 기니 선생님에게 의논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야 선생님도 사연이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살겠어 나이가 들면 젊을 때 못 보던 것들이 보여 신기한 일이지 가은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선생님을 겪어봤는데 좋은 사람 같았어 쌀도 사주고 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을 때 빵도 사다 주고 많이 놀랐어 살면서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내가 이래봬도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거든 가은이 뒷받침하는 것도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 고맙지 앞으로도 우리 언니 동생 하며 지내자 내가 반지하가 하나 더 있어 25년 전에 저기 오단지 아파트 들어선데 알지? 거기 산 꼭대기에 살았어 개발한다고 하기에 남보다 먼저 집을 팔고 이 동네에 와서 집을 샀어 그리고 아쉬워서 돈에 맞춰서 반지하를 하나 더 사놨지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집이야 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집이라고요? 제가 거기 사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려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니까 행운 부동산에 맡겼지 계약서를 보니 오해자인 거야 이름이 나디익다 했지 전화번호를 보니 선생님이었어 내가 반지하를 아들 이름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이야 늘 돈을 달라해 돈을 얻어가면 함흥차사야 갚지는 않고 빚만 드는 거야 아들 명의로 하는 순간 집을 날릴 게 뻔하지 이 나이에 집이 두 개면 뭐해 반지하를 아들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를 물으러 점집에 갔다 왔지 뭐야 참 용하대 아들이 푹 파묻히면 안 좋다고 하대 글쎄 반지하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푹 파묻힌 집이라는 거야 절대 아들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금방 날려버린다고 반지하니 파묻힌 게 아니고 뭐겠어 그래서 팔려고 집을 내놨어 아들 빚이 또 튀어나와서 갚아줘야 해서 어차피 아들 앞으로 못할 바에야 팔아서 빚잔치 하는 게 낫겠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그렇잖아 사람들이 집을 사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나봐 금매로 내놨어 거의 똥값으로 선생님 생각이 났어 선생님이 그 집 사면 어때 이사를 안 해도 되고 살아보니 괜찮지 않아 나야 아무데나 팔아도 되는데 남에게 파는 게 그렇게 아깝네 6년 전까지 그 집에 여류 소설가가 살았는데 만족해 했었어 선생님도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니 소설가랑 비슷하지 보 한두 군데서 사겠다고 벌써 연락이 오니 나도 팔기는 아깝네 선생님이 사면 덜 아깝지 가은 할머니는 똥값이라 했지만 혜자에겐 금값이었다 반지하가 썩 내키는 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주 싫은 건 아니었다 엄마의 자궁처럼 아늑했다 매달 내고 있는 월세도 아까웠다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선생님이 그 집을 사 이보다 더 싼 집은 없을 거야 대출받으면 큰 돈 없어도 될 거야 혜자는 평지에서 일곱 개의 계단을 내려간 반지하를 사게 될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다 새 들어 사는 것은 남의 집이니 떠나면 그만인데 막상 내 집으로 할 생각을 하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어차피 인생은 전세 아니면 월세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매달 피 같은 월세를 냈었는데 반지하 집을 사게 되다니 사실 이 산동네 골목은 아늑하고 예뻤다 골목 입구에는 전봇대에 네모난 팻말이 붙어 있었다 밤색 바탕에 흰 글씨로 한명금길이라는 예쁜 팻말이 있었다 영어와 한자 일본어로도 쓰여 있었다 소설가 한명금길이라는 안내 팻말이었다 동인문학상을 받은 한명금 작가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니 아니 혜자가 살고 있는 반지하에 그녀가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집에 살았다는 소설가라는 여자 말인데요 이름을 혹시 아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체격은 중학생만 하고 깡말랐어 긴 생머리에 앞머리는 단발머리였지 아마 그런데 왜? 이름이 한명금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 그런데 계약은 남자가 했어 국회의원 박철민 알지? 이 지역에서 박철민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혜자는 그녀가 한명금이 맞다고 생각했다 앞머리가 자로 잰듯이 반듯했나요? 6년 전까지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갔나요? 맞아 앞머리가 특이하게 반듯했어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죽었어 사람들이 꺼릴까봐 말 안 했는데 왜? 꺼림찍해? 사람이 죽었다니까? 아니요 그럴리가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몰라 죽는데 이유가 있겠어 명을 다하면 죽는 거지 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간단해 죽음의 이유가 병이든 자살이든 전화를 끊고 혜자는 불을 껐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뒷산에서 밤새도록 난무하던 꽃향기가 참지 못하고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버렸다 축축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혜자는 참을성 있게 무엇인가를 기다렸다 혜자는 방 안을 걸어다녔다 춘배는 이불 속에서 엎드려 얼굴만 내밀고 혜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손을 뻗어 공기를 휘휘 저어보았다 무엇인가 손끝에 잡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혜자가 목마르게 찾는 실체일 것이다 막 잡은 닭의 내장처럼 파닥거리며 방 안 공기 중에 무엇인가가 떠다니고 있었다 살면서 언뜻언뜻 가슴팍에 뛰어들어오기가 무섭게 곧바로 내버려버리던 날센 짐승같은 그것을 오늘 밤은 꼭 잡으리라 허탈하진 혜자는 불을 켰다 창가로 갔다 창문 모서리에 낙서가 보였다 눈을 가늘하게 모으고 글자를 읽어보았다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았다 혜자는 테이블로 가서 안경을 집어들었다 글씨가 보였다 이제 보니 제법 많은 낙서들이 있었다 눈이 침침한 혜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낙서들이었다 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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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라는 글씨는 천장을 향해 기어올라가는 개미떼 같았다 현무라는 이름은 한명금 집에서 아이가 말한 적이 있었다 아이는 파수꾼이라는 소설책을 가져와 혜자 코앞에 내밀면서 말했었다 주인공 석영은 자기 오빠 현무라고 느낌으로 기억하는 단어는 오래 기억이 된다 혜자는 석영과 현무를 암석 명으로 묶어서 뇌에 입력했었다 이런 방법은 혜자의 기억법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숫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직 딴 말들만 가능했다 숫자들은 한데 묶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숫자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따로따로 놀았다 이제 알았다 이 집에 산 여자는 소설가 한명금이었다 혜자는 숨가쁘게 책꼬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불현듯 어떤 직감이 번개처럼 반짝였기 때문이었다 책꼬지에서 낡은 앨범을 가져와 펼쳤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혜자는 창문 모서리에 쓰인 글씨체와 한명민이 쓴 편지를 비교해 보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호흡이 빨라졌다 한명민이 혜자에게 보낸 편지와 똑같은 글씨체였다 여기에 살았던 여자는 한명금이었고 한명금은 바로 한명민이었다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다 혜자는 병치가 아파왔다 한명민 때문에 가슴이 아파왔다 고고하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한명민은 이 초라한 산동네 반지하에서 마지막까지 소설을 쓰다가 죽었다 혜자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춘배는 몸을 쭉 늘어뜨리고 누워서 혜자의 배에 갈대처럼 마른 등을 대주었다 혜자는 눈을 감고 춘배의 앙상한 엉덩이를 두 팔로 꼭 안았다 춘배를 한명민으로 혼동하는 자신의 엉뚱함에 놀랐다 한명민은 이방 어느 구석에 달걀처럼 웅크리고 앉아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먹고 숨 죽이고 있다가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 한명민 도 혜자처럼 인생에 몇 번 찾아올 끓는 물 같은 뜨거운 영감을 기다리면서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냈을까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이 온전히 전해져왔다 살아내느라 감내해야 했던 세상의 구설수와 모멸감을 견뎌낸 그녀를 혜자는 으스러지게 껴안아 주었다 춘배가 답답했는지 퀵퀵거렸다 혜자는 한명민과 함께 사는 느낌이었다 보험과 환희와 흥분으로 떨리는 날들이 계속 찾아왔다 혜자는 반지하에 이사를 한 후 처음으로 이 집에 이사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의외로 얻어진 운수 좋은 수확물이었다 이제 한명민은 혜자 자신이었다 딱 지피지는 않았지만 한명민과 함께했던 그 따뜻한 봄날이 지금 혜자에게 서서히 오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다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에 푸짐한 햇살이 창문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강렬한 아침 햇살이 흘러덤치는 창가를 혜자는 눈을 간호스름하게 뜨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부셔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심장이 자꾸 두근거렸다 풀지 못한 숙제의 보따리가 머릿속에 꽉 차있었다 정체모를 불안감으로 혜자는 숙제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오늘 닥쳐올 일들이 보따리 안에 빼곡했다 해야할 입회와 막아야할 태해들이었다 춘배의 까만 눈과 마주쳤다 바다의 아들은 쓰러지지 않아 한 명민이 속삭였다 혜자는 특혜를 받은 아이처럼 만족한 기분으로 불안을 잠재웠다 어쩐지 북한산 아래자락에 굴곡진 이 동네는 23년 전 처음 들어설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결핍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풍경을 갖고 있었다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했다 골목에 나란한 집들의 담벼락은 혜자 어깨 높이 만큼 낮았다 낮은 담벼락 밑을 걸으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삶의 질곡들이 걸음걸음마다 밟혔다 혜자는 반지야를 사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벌써 집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소설가라도 된 것처럼 혜자는 가슴이 벅차고 설레었다 이 일을 누구한테라도 의논하고 싶었지만 혜자의 말에 찬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터였다 이곳으로 처음 이사올 때 에스도까지 반대를 했다 반지하에 산다고? 곰팡이 남새나고 습기가 많은 집에서 살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 꼭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에 살고 싶어? 평지도 모자라 더 아래로 내려가고 싶냐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혜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두 칸 방에는 낮에는 시간차를 두고 해가 노닐다 갔다 방 하나에는 작업실을 만들자 예쁜 커튼도 달자 대출을 받고 전세 보증금을 합치면 대충 아기가 맞춰졌다 매달 나가는 월세로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사람들은 지하를 싫어하겠지만 반지하도 혜자에게는 과분했다 아니 반지하가 아니고는 엄두를 낼 수는 없었다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팔고 싶어 안달했다 아파트 값이 반값이 되었다는 뉴스가 매일 떴다 집값 하락은 시작일 뿐 예완 위기 후 최대 위기라고 했다 가은 할머니는 아들이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하루만 지나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울상을 지었다 반지하를 사겠다고 아들과 의논한다면 아들은 걱정부터 할게 빤했다 반지하에서 어떻게 사냐고 초부터 칠 것이다 큰일을 앞두고 초를 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 혜자는 가은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되었다 가은 할머니는 잽산 암산으로 세금까지도 대충 어림잡아 주었다 반짝거리는 순발력이 가은 할머니의 볼펜 끝에서 여지없이 발휘되었다 계산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춘배 봄이 반짝반짝 거렸다 검은색 비로도 옷을 새로 사입은 것처럼 윤이 났다 춘배는 웃고 있었다 두귀는 내려와 있었고 입은 약간 벌린 채 혀를 내밀고 있었다 춘배가 웃는 모습을 보고 혜자는 깜짝 놀랐다 동물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혜자를 바라보는 고 까만 예쁜 눈은 비밀을 가득 담고 있었다 춘배의 기분은 꼬리를 보면 알았다 춘배는 명랑을 되찾은 것 같았다 춘배 머리에서 혜자는 옅은 담배 냄새를 맡았다 남편이 몰래 다녀간 것이다 춘배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데려가도 되냐고 묻는 아들에게 혜자는 노 했었다 무슨 방법이 있겠지요 하고 돌아간 아들은 아빠와 의논을 했을 것이다 혜자가 퇴근하기 전에 남편은 보고 싶은 춘배도 만져보고 춘배 저녁도 챙겨주러 몰래 다녀갔을 터였다 말 못하는 춘배가 비밀을 누설할 리는 없을 테니까 식탁에는 새로운 반찬이 놓여있었다 파김치였다 파김치는 혜자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였다 입이 짧은 혜자는 아플 때 파김치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곤 했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와 남편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있으니 집에 다녀간 사람은 남편일 것이다 피곤이 밀려와 밥을 먹을 청소 청소가 잘 된 거실을 둘러보았다 빨래도 속옷도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대에 걸려있었다 속옷 빨래는 일하는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혜자였다 혜자는 밥을 먹으면서 눈으로는 지방 곳곳을 살폈다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메마르고 건조해진 자신에게 혜자는 놀랐다 혹시 이혼을 후회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며칠 전 다녀간 아들이 물었다 혜자는 점점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이혼을 후회하거나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지금 남편의 속내는 어떨까 그렇게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던 신의회사에 들어간 걸 보면 혹시 제 결합을 바라는 것일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지가 고향이 생각할 겨를은 없다 혜자는 하루도 고요한 날이 없었던 태풍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 찾아와서 춘배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주는 것은 고마웠다 혜자는 모르는 척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혼 숙여 기간은 이제 일주일이 남았다 혜자는 구청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가은 할머니와 계산했던 것을 다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아직도 세상에는 온기가 식지 않았다 혜자는 손을 내밀어주는 가은 할머니가 고마웠다 혜자도 언젠가는 가은 할머니처럼 화끈하게 누군가를 도와줄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반지알을 반지알을 왜 굳이 혜자에게 팔고 싶은지를 말하면서 가은 할머니는 물었다 나에게 왜 쌀을 계속 사서 보냈어 선생님도 힘들었을 텐데 혜자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가은 할머니가 가출한 며느리 대신 손녀 가은이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가은 아빠가 신용 불량자가 아니었더라면 할아버지가 병석에 눕지 않았더라면 가은 할머니가 더 젊었더라면 늦은 밤 시간까지 식당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혜자는 쌀을 살 때마다 가은 할머니네 쌀도 같이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은 할머니는 혜자 앞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집이 두개가 있는 집주인인 지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월세를 사는 여자가 집이 두채인 집주인에게 쌀을 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막 씻고 잠이 들려고 할 때 가은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밤에도 전화가 또 왔네 별일이네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붙인다고 계좌 번호를 보내라고 말이야 안 가르쳐 줬어 마음을 정했다면 계약금을 걸어두는 게 확실할 것 같아서 계약금은 있어 아들 몫으로 든 적금 통장에 계약금 정도는 있었다 펀드에 투자하라는 은행 직원의 권유를 뿌리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급할 때 아들 돈이 펀드에 묶여 있었다면 집을 사는 기회는 혜자에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집값이 바닥을 쳤어도 절대 집을 사지 못했을 것이다 혜자는 바로 계약금을 보냈다 지구멍에도 볕이 들고 있었다 혜자는 자면서 운이 서서히 자신에게도 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엄마 제가 드린 돈이 모두 얼마나 되죠 딴 데 없는 아들의 전화에 혜자는 잠에서 깼다 반지하에서 이사가려면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혜자는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를 사기로 했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하얘졌다 그 돈 이 집 살 때 보태려고 하는데 예 그 집을 산다고요 반지하를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사요 전화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지금 살고 있는 반지하를 산다는 거예요 습기가 많아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혜자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아들은 빵무가내였다 계약금을 벌써 보냈어 계약금을 보냈다는 말에 아들은 버럭 화를 냈다 계약서까지 쓰셨다는 거죠 얼마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한 번에 두 가지를 묻고 있었다 혜자는 혜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 천만원을 일단 보냈어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계약서도 쓰지 않고 천만원을 보냈다고요 엄마는 아직도 사람을 믿으세요 아들은 혜자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보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구마를 쏟아냈다 엄마는 기가 너무 얇아서 탈이에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요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대에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뉴스도 안 보세요 반지하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집을 산다고요 아들은 혜자 말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가은 할머니를 거의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난 반지하도 괜찮다 아들은 푹 한숨을 쉬었다 누구 앞으로 살 거예요 아들은 거의 포기한 듯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다 너 앞으로 사서 엄마가 살 거야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월세 나가는 것보다 더 적어 이건 엄마가 낼 거야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전 싫어요 내 이름으로 반지하를 사는 것도 반지하의 엄마가 계속 눌러 사는 것도 싫다고요 계약서도 안 쓰고 천만원을 보냈다면 거의 사기예요 엄마 내일 갈게요 이건 이건 말도 말도 안 되는 일 일 이라고요 혜자는 아들이 오면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면 되었다 아들은 사기라고 했지만 혜자는 의심하지 않았다 71년 잘 살아온 인생을 고작 천만원으로 먹칠할 가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혜자는 아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다 나이는 공짜로 먹는 게 아니다 손녀를 두고 집 나간 며느리를 가은 할머니는 한 번도 욕하지 않았다 남들이 손녀를 짐이라고 할 때 가은 할머니는 선물이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가은 할머니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침 8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가은 할머니는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5cm 굽 있는 구두를 신고 출퇴근 했다 출퇴근 시간이 설레는 애출이라고 말했던 할머니 비록 천만 원을 떼인다 하더라도 가은 할머니에 대한 믿음은 혜자 마음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집 투기꾼들만 가지려는 집을 혜자가 붙잡은 것이다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혜자는 바로 가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계약서를 쓰려고요 가은 할머니는 하하하 소리 내어 웃었다 갑자기 왜 선생님이 다급해진 거야 좋아 내일 행운 부동산으로 와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자고 나도 한시가 급해 사실 난리가 아니었어 선생님한테 계약금 천만원 받은디 두 군데서 전화가 또 왔더라고 천만원을 더 얹어줄 테니 팔라고 안된다고 했지 천만원을 받지 않았다면 나도 갈등했을 거야 하하하 활시위는 당겨졌고 화살은 내 손에서 떠났어 이제 고민은 그만해야지 나도 아들 빚 때문에 급해 혜자는 한명금길에 있는 반지하집에 산실을 만들 꿈에 부풀었다 잘 쓰는 것은 고통이겠지만 그냥 쓰는 것은 즐거울 것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던 혜자는 중년을 지나 55세가 되자 자신이 소리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빨간 립스틱을 칠한 여자 손톱에 현란한 매니큐어를 칠한 여자를 보면 괜히 얼굴을 붉혔던 혜자였다 혼자 있어도 소변을 볼 때는 남이 들을 세라 물부터 내리고 변기에 앉았다 애설스런 영화 장면을 보면 누가 볼세라 채널을 돌렸다 혼자 있어도 브레지어는 꼭 착용했다 누군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를 뜨거나 다른 생각을 했다 갱년기를 겪은 후 혜자는 조금씩 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혜자에겐 애설스런 영역이었다 언제부턴가 혜자는 집에 들어오면 TV부터 켰다 거실과 방에 불을 환하게 켰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던 혜자였다 장막처럼 어두운 커튼을 내리고 빛을 차단하며 살았던 혜자였다 현관에는 아들 준수의 구두를 꺼내놓았다 도란도란한 신발들을 보며 혜자는 마음의 안정을 느꼈다 혼자를 꿈꾸었던 로망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빨랫줄에도 혜자는 아들 준수의 속옷과 양말을 걸어놓는 걸 잊지 않았다 그래야 덜 의시년스러웠다 혜자는 간혹 부딪히게 되는 남자들한테는 시선조차 두지 않았다 도도하고 차가운 얼굴로 지나칠 뿐이었다 가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한테서 아들이나 딸의 결혼식을 알려왔지만 혜자는 가지 않았다 첫 출발을 하는 성스러운 장소에는 갈 수 없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축의금을 계좌로 보냈다 살아있는 것은 오직 춘배와 텔레비전뿐이었다 혜자는 춘배와 살면서 깨달았다 온전한 인격을 주시려고 하느님은 위자료로 춘배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반지하에 갇힌 춘배는 습진이 생겨 항생제까지 먹어야 했다 똥은 정직했다 춘배는 설사를 흘리고 다니며 빼빼 말라갔다 혜자는 끊임없이 춘배에게 속삭였다 나도 이겨낼게 너도 잘 버텨줘 비록 늙고 가난하지만 우리는 천박해 지지는 말자 아들은 주말마다 혜자가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날라왔다 말려도 듣지 않았다 아들이 없었으면 혜자는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아들은 혜자에게 늘 깜빡이는 등대였다 먼 곳에 있어도 아들은 혜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처음에 혜자는 물건이 차는 게 싫었지만 이젠 다행이라 생각했다 혼자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혼자였다 혼자일 때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건 격리였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깨달은 사실이었다 혜자는 격리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수타니 파타의 글이 떠올랐다 만약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리니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그와 함께 가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지혜롭고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현명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마치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영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춘배는 혜자 무릎의 얼굴을 기대고 누워있었다 전화 저편에서 영혜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오직 영혜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영혜는 누워서 듣고 있을까 아마도 가장 편안하고 느슨한 자세로 듣고 있을 터였다 그러다가 녹초가 되어 잠속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혜자는 자장가를 부르듯이 조곤조곤하게 책을 읽어 내려갔다 오 하나님 오 주 예수 크리스도요 안됩니다 그런 말이 안에서 솟아나왔다 내가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로버트 여기 머무르겠다는 생각이 틀렸어요 갈 수가 없어요 당신에게 다시 말하게 해줘요 내가 왜 갈 수 없는지를 내가 왜 가야만 하는지 내게 다시 말해줘요 안녕 로버트 킨케이트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설 메디슨 카운티 다리가 멜로로 삼류 불륜 소설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곳곳에 장치된 아름답고 섬세한 문장도 한몫 했겠지만 이 결말 부분 때문일 것이다 결국 프란체스카는 킨케이트를 따라 나서지 않은 것이다 여자의 심리를 정교하고 눈에 보이듯 그려낸 대목이었다 영예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혜자는 책을 덮었다 춘배는 벌써 벌러덩 배를 보이고 잠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혜자가 물었다 누구야 40년 동안 짝사랑한 남자 말이야 영예는 대답이 없었다 머리가 긴 남자라고 했잖아 완도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을 테고 아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누구긴 누구야 예수님이지 아 나의 중심에 그분이 계시지 그랬구나 예수님이었구나 아주 오래된 짝사랑 아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잖아 무슨 일 있어 응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뭐부터 듣고 싶어 좋은 이야기 먼저 들려줘 드디어 임대아파트가 되었어 25평 어머 축하해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니 나쁜 일은 수술을 해야 돼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어 혜자는 아무 말도 못하였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 후에 영혜는 쉬어야 했다 하지만 영혜는 일부 회원들을 계속 가르쳤다 말려도 듣지 않았다 어떤 충고나 권유도 듣지 않으면 제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영혜는 담담하게 암을 받아들였다 쓸쓸한 미소가 잠시 돌기도 했지만 암이 영혜를 괴롭히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40년 넘게 영혜가 짝사랑한 웨이브가 어깨까지 출렁거리는 남자는 걱정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영혜의 귀에 속삭였다 영혜는 그를 믿었다 혜자는 영혜를 믿었다 영혜의 몸속에 암과 예수님이 함께 살았다 암은 절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영혜에게 일어났다 그 사이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수술도 받았다 집들이 날 영혜 집에 간 혜자는 놀랐다 곳곳에 예쁘게 손수 떠서 만든 뜨게로 실내를 꾸민 영혜의 집은 아름다웠다 영혜는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표정도 밝았다 영혜 곁에는 웨이브가 어깨까지 출렁거리는 머리가 긴 남자가 늘 함께 있었다 드디어 혜자가 집들이 하는 날이 왔다 반지하로 이사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영혜는 제습기를 사왔다 365일 집안에 틀어두라면서 거실 구석에 설치해 주었다 에스더는 두개의 창문에 커튼을 달아주었다 노란색 바탕에 잔해바라기 꽃무늬가 있는 커튼은 고우의 노란방을 연상시켰다 훨씬 아늑하고 밝아보였다 안방 창가에 긴 테이블을 놓았다 거기에 노트북과 창문 노트를 올려놓았다 영혜는 그 옆에 성경을 올려놓았다 혜자는 설레지 않고 노란방에 들어서 본 적이 없었다 노란방에는 알 수 없는 어떤 아늑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창과 노란 바탕에 피어난 해바라기 꽃들 그 더머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과 고요한 침묵 긴 테이블에 놓여진 혜자가 즐겨 읽는 책들과 영혜가 가져다 준 성경책 그리고 어쩌면 죽기 전까지 이곳에서 숨쉬고 작품을 쓰며 살았을 소설가 한명민의 장편소설 파숙군도 혜자는 지나치게 장식이 없는 벽면에 안젤라에게서 받은 예수의 십자가상을 걸었다 파악 늙어버린 것처럼 몸은 피곤했지만 영감은 이상한 통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이 방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소설의 영감을 부추기고 있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속삭였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추겼다 혜자는 사랑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다 혜자가 창문 앞에 앉아 글을 쓸 때 평온이 찾아와서 조용히 깃들었다 혜자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당겨 덮었다 아늑한 느낌으로 이불을 들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알 수 없는 향기의 실체를 깨닫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꽃향기였다 꽃향기와 별은 늘 한명민을 생각나게 했다 꽃잎을 따서 먹던 한명민 별을 보면 하늘로 솟아올라간다고 말했던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혜자에게 블락커피를 타주었던 사람이었다 혜자는 누워서 한명민을 생각했다 키가 작은 그녀는 늘 높은 이를 신었다 그녀의 뒤뚱거리는 발걸음 긴 흑색 머리카락 강렬한 눈빛 눈을 감았다 갑자기 그녀가 다가와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혜자는 그녀를 살포시 안았다 그것은 진화하지 못한 동족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녀가 붙잡으려고 헤맸던 것 비록 그녀와 동행했던 일년여 동안의 중학시절은 짧지만 풍부했다 그녀가 몸으로 보여준 몇 개의 일탈만으로도 혜자는 행복했다 한 명민은 혜자 가까이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아주 가까이에 그녀가 있다고 느꼈다 반지하에 살고부터 였다 혜자는 드디어 첫 문장을 완성했다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생각들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졌다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다 이제부터는 자판을 두들기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 그날 떠오르는 일들을 적었다 그것이 혜자가 쓰는 소설이었다 첫 문장이 완성되자 소설은 술술 써졌다 새벽까지 쓰다가 잠을 자고 다음 날은 가방을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시 돌아와서 혜자는 매일 자판을 두들겼다 오늘 민영이 수업에 5분 늦었다 701동 엘리베이터 까지 왔을 때 막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다 헉헉거리며 버튼을 누르자 닫히려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는 갈색의 긴 머리를 어깨까지 늘어뜨린 젊은 여자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타고 있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둘은 모자 관계처럼 보였다 혜자가 들어서자 둘은 하던 말을 뚝 끊었다 둘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13층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혜자는 11층에 내리면 되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그 사이를 못 참고 여자가 남학생을 따물었다 왜 맨날 착교에 있지 못하고 집에 오는데 남학생은 대꾸하지 않았다 엄마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맨날 널 태우러 가야하니 너도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자꾸 자꾸 집에 오면 어떡하냐고 남학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11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무척 길다고 느껴졌다 손 치워 여자가 팔을 붙잡는 남학생의 손을 뿌리쳤다 혜자는 11층에 내리면서 목례로 인사를 했다 남학생은 혜자를 보지 않았으나 여자는 혜자에게 상냥하게 웃고 있었다 여자의 손에는 혜자가 우편함에 꽂은 전단이 들려있었다 우편함에 넣은 전단을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다면 학습지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 된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고등학생 학생들은 기초를 다지느라 학습지를 하고 있었다 혜자는 전단을 넣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701동 11층에는 몇 주 전에 전입원 민영이네가 달랑 한집 있었다 민영엄마는 직장에 다녀서 집에는 민영을 케어하는 돌봄이모가 와있었다 돌봄이모는 혜자보다 7,8살 정도 많아 보였다 이모는 혜자가 수업하는 거실에는 늘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른 방에 들어가 있었다가 수업이 다 끝나면 나오곤 했다 식탁의자에 앉을 때도 가장자리에 얼굴을 돌아서 앉고 냈다 혜자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민영이 수업을 하는 중에 지구장이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더니 곧 카톡이 왔다 입회가 있느냐는 메시지였다 입회가 없어 퇴근도 못하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단다 입회를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사서라도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유유라고 카톡을 보냈다 11층 민영이 수업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췄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11층 문이 열렸다 아내는 택배기사가 짐을 산뜩 싣고 있었다 701동에 배달해야 할 물건들이 많았다 택배기사는 혜자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혜자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오늘은 뒷타임 회원이 병원에 간다고 연락이 와서 비어있는 시간이었다 혜자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따르도록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땀을 많이 흘리는 택배기사가 안쓰러웠다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가족들은 알고 있을까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하루종일 물건을 운반하느라 실사에 없이 달려다니며 물건을 배달한다는 것을 하루종일 만보도 넘게 뛰어다니며 배달을 하고 돌아온 배고픈 가장을 위로하는 방법을 가족들은 알까 혜자는 택배기사에게 음료를 건넸다 민영이 돌봄이 이모가 방금 준 시원한 카페 라떼였다 지하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누가 불렀다 돌아보니 모르는 여자가 혜자를 쳐다보며 미소짓고 있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민영이 엄마예요 혜자는 민영이 엄마를 본 적이 없었다 민영이 엄마는 집에 있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혜자를 알아보는지 이상했다 저 아이들을 못 보니까 제가 cctv를 달아놓았어요 cctv가 달려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업하는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지구장과 카톡하는 것을 민영이 엄마가 보았다는 생각을 하자 등골이 오싹했다 다음주 가서 살펴보니 천장구석에 cctv가 돌아가고 있었다 702동 1503호로 교제를 넣으러 가는 길에서 경숙 씨를 만났다 경숙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반갑게 인사를 했다 지난번 영어를 관둔 것은 어려워서 그랬다며 이번에는 한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한자는 좀 알고 있단다 경숙 씨는 혜자의 귀에 속삭였다 한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다 혜자는 영어와 한자 사이에서 어지러웠다 대체 무엇이 다른가 복잡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게 옳다 비밀을 지킬 것도 없으니 시간을 까다롭게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달려온 이 사람이 고객 상담실로 전화를 한 그 경숙 씨가 만나 잠깐 헷갈렸다 혜자는 배알도 없이 기뻐하는 자신을 보았다 주변을 살폈다 쓸개도 배알도 다 버린 자신을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아서였다 세살적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숙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게 뻔했지만 당장 수치가 중요한 혜자였다 지구장에게 이패를 불러주고 703동으로 걸음을 옮기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304동 초인종을 눌렀다 2분이 늦었다 문을 열어준 윤지엄마 얼굴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혜자와 수업이 끝나면 은지를 바로 차에 태워 피아노 학원에 데려가곤 했다 은지엄마는 현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꼿꼿이 서서 말했다 지난번에도 늦으시더니 오늘도 또 늦으셨네요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주시면 수업을 못 받아요 혜자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다음 주부터는 늦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고객은 왕인데 부하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은지가 피아노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혜자는 수업을 빨리 끝냈다 공부를 잘하는 은지는 두 감옥을 삽시간에다 풀었다 604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지엄마의 카톡을 뒤늦게야 확인했다 또 늦으시네요 이렇게 자꾸 늦으시면 오늘 수업은 못 받습니다 분명한 뜻이 한 문장에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 두 번의 대풀이 된 지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방금 입회를 한 기쁜 일 뒤에 나쁜 일이 이렇게 빨리 따라 붙을 줄은 몰랐다 뾰족한 말로 남을 찌른 적이 혜자도 있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혜자도 상대의 잘못을 꼭 집어 표현한 적이 있었다 직원보다 우회적인 완곡한 표현을 했어야 옳았다 말로 상처를 주었던 그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었다 다음주에 혜자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 은지 집에 갔다 은지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혜자를 마주하기 싫었던가 보았다 모습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 달랐다 성격은 날씨와 같았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것도 아니라면 은지엄마는 아마도 태해를 낼 것이다 지구장은 팔을 동동 구를 것이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싫은 것은 설득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 604호로 들어서자 영찬 엄마가 현관에서 붙들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더니 혜자는 또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마음을 조렸다 영찬 엄마가 기회되고 속삭였다 저 선생님 다시 생각해봤어요 그냥 이사가서도 계속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못 오신다면 선생님과 화상수업을 할게요 갑자기 태해가 4개나 줄다니 은지엄마 일만 아니라면 오늘은 운수 대통한 날이다 입회 이래 태해 4개가 줄었으니까 수업하는데 영찬 엄마가 쟁반에 방울토마토와 키위 임절미 수박 세이크를 담아왔다 코로나19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해도 소용없었다 선생님 이 방울토마토 좀 드셔보세요 선생님이 지난 봄에 이벤트라며 주신 씨앗으로 심었더니 주렁주렁 열렸지 뭐예요 아주 실해요 씨앗은 잘 가꾸면 열매를 맺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혜자는 가르치는 아이들이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하면서 씨앗이 자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칭찬으로 북돋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702동 1503호에 새 교재를 넣었다 이제 1503호는 일본어 L단계를 종료한다 이제 더 이상 규제는 없다 1503호는 모를 것이다 혜자는 종료 전에 해비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자동이체를 해지했다 퇴에병단에 1503호를 입력해 놓았다 퇴를 자꾸 들리면 어떻게 하냐고 지구장이 전화를 할 것이다 1503호에게 카톡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일본어 L단계가 종료됩니다 더 이상 규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동이체는 해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혜자는 섭섭함을 느꼈다 1503호를 떼어보낼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얼굴을 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이 가는 회원이었다 춘배가 반겨주었지만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은 후 나와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만두는 회원은 매달 생겼다 하지만 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쓸쓸함이 혜자를 휘감았다 은밀하게 간직했던 소중한 보석 하나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눈을 감았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다 오늘 하루의 일들을 뒤집어 보았다 분명하게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있었다 은지엄마였다 구두를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혜자를 막아서던 제스처가 떠올랐다 나이가 50줄에 들어서면서 혜자는 태우받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을 다독였다 모멸감을 느꼈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도 했다 교만을 버리면 가능한 일들이었다 땀을 아프게 한 것보다는 차라리 당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혜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전화가 왔다 시계를 보니 밤 열두시 반 이었다 저 선생님 이시죠 예 누구시죠 저 고등학생 수업도 받을 수 있나요 예 혹시 몇 학년 인가요 고3 인데요 워낙 기초가 없어서 큰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일단 테스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몇 동 몇 호시죠 사실 학습지 하는 건 아이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는 끊어졌다 술에 취한 목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혜자는 이상하게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701동 모자가 떠올랐다 여자의 손에 들려있던 전단지도 생각났다 잠이 들렸는데 다시 전화가 왔다 그 여자였다 아 예 혹시 테스트를 받겠다고 하는지요 아니에요 다른 상담을 하려고요 혜자는 당황했다 한밤중에 그것도 두 번이나 전화를 하는 이 여자는 과연 정상적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주소도 말하지 않고 이 여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누군가의 눈에 혜자도 비정상적일 때가 있을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를 아시는지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요 여자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속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혜자는 가만히 있었다 어차피 잠이 오기는 글렀다 저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죽어야 할까요 제 아들은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죽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왜 죽습니까 아드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는지요 여자는 묻는 말에는 대답이 없었다 한참 후 여자가 말했다 오늘 아들이 술을 마시고 왔어요 아 고등학생인데 술을 마셨군요 그게 속이 상하셨는지요 공부를 안하고 술을 마셔서요 술을 마시면 아들은 제 방으로 와요 아 아드님이 고3이라 외롭고 힘이 드는가 보군요 그런가 봐요 언제부턴가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불안해하고 말을 안 들어주면 폭력을 써요 친구도 없고요 저도 아들을 키워봤지만 남자애들은 표현을 잘 못하니 고3 때 더 힘들어 하더군요 잘 다독여주세요 저도 잘 다독여주다가 그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런 일이라면요 아들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면 제 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저에게 안겨요 아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안아줘도 되느냐고요 아들이 힘들 땐 안아줘야죠 고3은 아직 어리잖아요 안아준다는 건 제 몸으로 아들이 들어온다는 말이기도 해요 여자의 말은 어눌해 보였다 술을 마셨는지 모자란 사람인지 혜자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혜자는 여자의 말이 혼탁하다고 느꼈다 여자는 정상이 아닌 게 분명했다 무슨 말인가 해독이 어려웠다 여보세요 선생님 제 말 듣고 계신가요 예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아들은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면 술을 마시고 와서 저를 만지다가 결국은 저와 그걸 한다는 말이에요 혜자는 여자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들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말을 여자가 행설수설 쏟아내고 있었다 저는 마흔 두 살이에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혼했어요 전 애로와요 그래서 속옷도 야한 것만 입고 잘 때는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자는 습관이 있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안쓰러워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는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들을 토닥이느라 안아주던 것이 이제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혜자는 여자의 말에서 애설스러움이나 경박함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 그런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막막함이었다 도덕이니 규율이니 질서니 하는 것들을 말하려 함은 아니다 혼돈 속에도 분명 질서는 있다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리는 듯 했다 방아쇠를 당겨 한 남자를 죽였다고 프레디 버큐리가 절규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왜 벼랑 끝까지 가서 생판 모르는 혜자에게 절규를 하는 것일까 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머리는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졌다 구토가 나을 것 같아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서 몇 번이나 개웠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헛구역질만 몇 번 하다가 도로 두었다 상대방의 상대방의 얼마든지 들어줄 수는 있었다 고작 혜자가 한 말은 야한 속옷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잘 때는 잠옷을 꼭 입고 자는 게 좋겠다는 말이었다 여자는 묵묵 부답이었다 혜자는 여자가 언짢아 하고 있다고 느꼈다 하긴 진부한 교과서를 읽어주는 듯한 말이 여자에게 도움이 될 리는 없었다 전화를 끊으면서 여자는 심장의 신음소리처럼 또 같은 말을 뱉았다 저는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제 아들은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혜자는 여자의 마지막 말이 몹시 걸렸다 마음속에서 낯선 여자와 고등학생에 대한 치근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건 잘잘못을 가리는 차원을 넘어선 연민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안타까운 연결고리들을 따라가다가 설빛 꿈길에서 1503호를 만났다 아내와 아들 딸을 한꺼번에 잃은 구독한 남자가 이제는 열분 미소를 짓고 저만치 잠의 끝자락에서 혜자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잠이 깨버렸다 후다닥 일어난 혜자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았다 거짓말처럼 1503호의 카톡이 와있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가 종료되었군요 혹시 다른 어학교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자기 혜자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근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1503호가 혜자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혜자는 1503호에게 카톡을 했다 안녕하세요 지구장님이 상담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언제 몇 시쯤 좋으신지요 답이 없었다 카톡을 보고 답을 하지 않는다면 1503호는 아침에 바쁘다는 말이 된다 오전은 한가하고 오후가 바쁜 혜자와는 다른 루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녁 8시쯤 수업을 다 마치고 지친 걸음으로 700이동 아래를 걸어가고 있었다 혜자의 눈길은 오로지 한곳을 향하고 있었다 1503호가 이제 막 귀가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어서였다 예감이 빗나간 것일까 오직 그곳만이 불이 꺼져 있었다 혜자는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책장처럼 네모 반듯한 칸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혜자처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혜자는 책장에 꽂힌 소설책처럼 불켜진 집들 모두에게 아주 친밀한 형제의 같은 느낌을 받았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소설의 주인공들이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혜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1503호에게서 카톡이 왔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분을 보내시느라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보여주십시오 혜자는 두근거렸다 1503호에 대해서 종종 느꼈던 연민도 그가 겪었을 영혼의 깊은 슬픔도 혜자는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혜자는 엄숙하게 흰옷을 입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흔해 빠진 인사치레는 생략하는 게 예이다 우울증 있는 1106호 장미씨가 학습지 수학 계산 문제를 풀면서 생각의 교란을 정리하듯 혜자가 소설을 쓰면서 지친 삶을 견디듯 어쩌면 1503호에게 학습지는 위로가 되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찮은 의무쯤으로 버겁게 받아들이던 아이들은 몸에 배어 습관이 잡히면 시루소 콩나물처럼 부쩍부쩍 실력이 자라났다 혜자는 한낱 학습지의 영업사원이나 노련한 기술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혜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끄는 교육자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겸손과 단정함 넉넉함과 이해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덕목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었다 다음 다음 회원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혜자는 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아이들은 너의 말 한마디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어 라고 늘 자신에게 대대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위해 학습지 교사를 부르면 혜자는 검정색 업무용 가방과 보조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방문했다 마치 아이의 병을 치료하러 가는 왕진 의사처럼 말이다 핸드백 안에는 두 개의 파우치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비타민과 젤리가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의 파우치에는 혜자에게 필요한 간단한 소품을 이를테면 손거울 루즈 손톱깎기 테일밴드 물휴지 등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필통에는 삼색 펜과 빨간 색연필이 두 자루 들어있었다 혜자는 진단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의 출발점을 정했다 아이가 즐겁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일이다 찢어진 셔츠를 깊듯이 혜자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영락없이 찾아내었다 그 지점이 아이의 첫 출발점인 것이다 아이는 만족하게 으스대며 학습을 시작한다 늘 100점을 맞으면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다 공부는 쉽고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선물한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집중력이 생기고 의도하지 않게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얻게 된다 아이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서서히 발전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어쩌면 혜자는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치료해 주고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영혼의 의사인 셈이었다 혜자는 한명금길 산동네를 23년간 가방을 메고 아이들을 찾아다닌 왕진 의사였는지도 모른다 산동네 모두의 친구로 아이들의 마음과 학습을 돌봐주는 사람이었다 거의 두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의 성장을 지켜봐 온 혜자였다 혜자에게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어느새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학부모가 되면 또 아이들을 혜자에게 바뀌었다 정작 혜자 자신은 성장을 멈추었지만 55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혜자는 아직 이 일을 잘 해 나가고 있었다 혜자의 삶에 또 한 번의 봄날이 찾아온다면 혜자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배워도 될까요 좀 늦을 수도 있지만 8시 40분에서 9시쯤 됩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다 좋습니다 라고 바로 답이 왔다 영예의 조직검사 결과는 재발이었다 그 말을 하면서 영예는 씩 웃었다 몇 달 전 산책길에서 영예는 팔이 아프다는 말을 했었다 혜자는 태어난 척 했지만 겁이 더럭났다 혹시 임파선의 전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예는 명랑했다 바꽃처럼 환하게 웃는 영예의 미소는 오히려 쓸쓸했다 예수님이 일을 그만두게 하시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일을 더하고 싶은데 말야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난 순종하면 되고 예수님 뜻이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이지 남편이 돌아왔어 혼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어깨를 으쓱하면서 영예가 말했다 단 한 번도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영예였다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실 텐데 너는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지 라고 영예의 얼굴은 말하고 있었다 목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혜자는 간신히 억눌렀다 위로의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건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온 마음으로 영예를 위해 기도하리라 영예는 계속 채점만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지난주 교재를 산더미처럼 올려놓고 줄곧 교재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었다 채점하는 일은 다시 태블릿으로 바뀌었다 완전히 열중에 있는 모습이었다 영예야 이제 일은 그만하고 얘기 좀 하자 채점하는 일은 주의가 필요한 거 너도 알면서 난 바빠 인수할 선생님한테 채점까지 다 해서 주고 싶어 어차피 인계할 건데 교재를 인수 선생님한테 주면 되지 않아? 그래야 그 교사도 회원을 빨리 파악할 거고 넌 빨리 쉬어야 해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이런 친구는 아무리 진정성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예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다 커피 마실 테야? 좋아 한 잔 타줄 수 있어? 영예는 혜자만큼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즐겼다 혜자는 아주 천천히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탔다 어쩌면 오늘이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나누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커피를 마시느라 마스크를 벗은 영예의 입술은 립스틱을 발라 새빨겼다 혜자는 자신의 창백한 입술에 침을 발라 움직여 보았다 코로나19 이후로 한 번도 립스틱을 발라보지 않았던 혜자였다 다음 날에도 영예는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났다 혜자와 눈이 마주치면 영예는 씩 웃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인계받을 교사에게 넘겨주어야 할 잔무가 복잡하고도 많았다 수술 후에 만난 영예는 아직 몸이 아물지 않아 보였다 가슴 가슴 부분이 부어있었다 영예의 카키색 자켓은 삐따니 왼쪽 허리춤에 말려 들어가 있었다 얼핏 그것은 찢긴 잠자리 날개처럼 보였다 한쪽 날개가 거미줄에 걸려 말려 들어간 것처럼 슬픈 모습이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영예였다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창백했다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카키색 자켓은 영예에게 우아했던 몸의 곡선을 틀어지게 했다 우중충한 카키색은 아픈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칼라였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순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었다 당장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영예의 암덩어리만 사라진다면 그깟 것들은 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혜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았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어린애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원망하는 마음과 불경스러운 생각들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없이 나약한 자신을 고백하는 것도 지쳐버렸다 저속한 자신의 신앙을 붙잡아주던 영예가 지금 아픈 것이다 영예가 아프다는 것은 재발했다는 것은 혜자를 혼란하게 했다 종잡을 수 없는 하느님은 요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이 검은 머리가 어느덧 흰머리로 뒤덮이듯이 한때 빛나던 꽃은 땅에 떨어져 시들었다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대지가 녹아 물이 되고 다시 대지의 물이 열을 받아 수증기가 되듯이 우리의 삶은 옷을 갈아입듯이 순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담담하게 시간표를 짜주고 교재를 정리해서 인계교사에게 넘겨준 후에 영예는 혜자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다 사무실을 떠나는 영예의 뒷모습을 혜자는 교육실에서 나오다가 얼핏 보았다 바로 교회로 가는 듯 분주한 모습이었다 교회에는 단 한 순간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는 머리가 긴 남자가 숨쉬고 있을 것이다 영예는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늘 머리가 긴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선한 생각들 믿음 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과정들에 이르기까지 웨이브가 어깨까지 찰랑거리는 남자의 모든 것은 영예의 것이었다 웨이브 남자는 영예의 또 다른 분신이었다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했지만 영예는 혜자보다 더 바빴다 어쩌면 영예는 암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계속했던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지도 몰랐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말씀을 지키려 가는지도 40년 동안 짝사랑 짝사랑 했던 웨이브가 찰랑거리는 남자의 행적을 뒤쫓아 서둘러 달려갔을 지도 모른다 영예는 혜자에게 극히 짧은 시간을 할애할 뿐이었다 영예가 교회 일로 더 베이는 것을 보고 혜자는 소외감을 느꼈다 혜자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영예는 점점 멀게만 느껴졌다 사무실을 떠나는 영예도 분주하였고 사무실에 담아있는 교사들도 분주하였다 모두들 영예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자신의 짐만으로도 버거운 처지였다 영예로부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나눠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혜자는 자꾸 몸이 오그라들었다 지금 영예의 마음은 어떤 모양일까 초인적인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을까 어린 시절 땅속을 기어가던 개미떼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 혜자는 고의로 흙을 무너뜨렸다 흙이 무너져 내려 어쩌다 한 개미가 더듬이를 잃고 다리를 잃고 가는 허리가 두 동강나는 고난을 겪어도 다른 개미들은 모르는 채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어린 혜자는 개미들의 냉정함에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그 개미떼들이 생각났다 영혜에게 아무 도움도 못되고 자신의 짐이 무거워 짐을 따너들지 못하는 자신은 개미들과 다르지 않았다 기도의 유일한 형식으로 주여 주여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수업을 하러 행운 부동산 사무실에 갔다 아이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혜자가 들어서자 사장은 믹스커피를 타주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운수가 기가 막히게 좋으세요 혜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선생님 집을 팔 생각이 있으면 꼭 저한테 내놓으셔야 해요 반지야를 산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집을 팔다니 혜자만큼 가난한 사람이 또 있는가 싶어서 혜자가 물었다 반지야를 사겠다는 저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반지야는 투기꾼이 사지요 선생님은 그 집이 좋으면 거기서 그대로 놀러 살아도 되고요 선생님이 산 가격에 프레미엄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났길래 투기꾼이 사려고 하죠 참 선생님은 아예 깜깜하시네요 새로 뽑힌 시장이 몇 군데 초고속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 산동네가 거기에 들어갔지 뭐예요 오늘 신문에 났어요 그런 일이 다 있었군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가은 할머니도 이 소식 아세요 아시면 서운할 텐데 그럼요 알고 말고요 하지만 집이 두 채면 한 채는 해당이 안 돼요 어차피 팔았어야 하죠 조금 늦게 팔았다면 좋았을 테지만 행운이 선생님한테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꺾을 재간이 누구에게도 없지 않겠어요 행운은 힘이 아주 세거든요 고집 불통이고요 가은 할머니도 대박 났지 뭐예요 이 불황에 그 집도 올랐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귀인이세요 만약 팔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내 놓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살다 보니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나 보았다 쨍 하고 해가 뜨는 날이 수업하는 내내 혜자는 자꾸 웃음이 나왔다 혜자는 이 소식을 아들에게 카톡으로 보냈다 아들은 어머니는 역시 최고십니다 라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혜자는 문득 볕뜨는 지상의 집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소설을 완성하기까지는 노란방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혜자는 봉투에 사례금을 담아 가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행운 부동산 사장에게도 적지만 믹스커피 세 박스를 선물했다 새벽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낯설었다 이 사람이 혜자와 28년을 함께 산 가족이었나 싶을 만큼 남 같았다 혜자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시어머니의 부고를 알리는 전화라고 짐작했다 남편이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혜자에게 전화를 할 리 없었다 새벽이라 남편의 목소리도 잠겨있었다 둘째 자영 방금 새벽에 돌아가셨다 코로나 후유증이 남아있었던 탓이라고들 했다 호스를 꼽은 지 3일 만이었다 혜자가 일이 끝날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들과 남편과 셋이 같이 가기로 했다 수업을 마치고 9시가 넘어서야 집에 가니 아들과 남편이 와있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아들이 앉았다 혜자는 뒷좌석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팀의 아가씨만이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고 떠들어 댈 뿐이었다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한 탓인지 분상객들이 별로 없었다 소문은 닿았을 것이다 혜자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이 친척들에게 모두 퍼졌을 것이다 혜자는 흰 국화꽃을 제대에 올렸다 남편은 향을 피웠다 남편과 아들 뒤에 혜자가 섰다 두 번 절을 하고 둘째 신의와 조카들과 맞절을 했다 식사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다 둘째 신의의의 정갈한 성격이 배어있는 음식이었다 아무도 혜자에게 말을 걸거나 이혼을 할 거냐고 묻지 않았다 위기 때마다 침묵했던 것처럼 혜자도 음식만 먹을 뿐 몽례만 했다 이혼을 해도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나면 혜자는 또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신은 오히려 상상이 안 되었다 혜자를 데려다주고 남편과 아들은 춘배를 안아보고 몇 분 있다가 갔다 혜자는 샤워를 하고 바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소설은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혜자는 일찍 사무실에 갔다 시옷 종합병원 옆에 혜자 사무실이 있었다 큰길가에는 장의차가 와 있었다 이승에 있던 고인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행렬이었다 바린 날인 것 같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뱀 얼굴들이었다 혜자는 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지하에서 한 무리의 남녀들이 나왔다 진한 담배 냄새와 습한 냄새가 그들이 방금 나온 노래방 출입구에서 흘러나왔다 밤을 지새운 듯한 남녀의 걸음걸이는 비틀비틀 했다 혜자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어섰다 새벽에 청소아주머니가 다녀갔는지 불이 켜져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 환기를 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미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영해가 들어섰다 내일 영해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치료 전에 잘 먹어야 한다는 것은 춘배도 알 것이다 푹 쉬어야 한다는 것을 영해만 모르고 있었다 영해는 과일과 견과류 등을 준비해왔다 두 번의 수술과 두 달의 휴식에 이어 교실을 불리한 영해는 수입이 거의 없을 터였다 최근에 최근에 임대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가구 등을 새로 사느라 돈이 부족할 터였다 혜자는 영해를 도와 종이접시에 간식을 나눠담아 교사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크리스마스 때는 한해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가래떡을 돌렸던 영해였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가래떡은 누가 돌릴까 영해가 일어나 앞으로 나가 작별인사를 했다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않았던 가장 친하다는 해자도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영해는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다 암이 재발했다는 것 위험한 부위라서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두 가지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이 생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다 모두 숙여냈다 영해는 자신이 20년 동안 일했던 책상과 캐비닛을 비웠다 짐을 정리하던 영해가 발견한 것은 손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성경책이었다 영해는 교육실로 들어가 얼굴을 빼꼼 내밀어 혜자를 불렀다 혜자가 들어서자 영해는 성경책을 혜자 손에 올려놓으며 낮게 속삭였다 죽음을 눈앞에 둔 병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살고 있는 모두에게 힘을 주는 책은 없어 라고 영해의 손길이 혜자의 손에 놓였을 때 혜자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사무실 교육실에서 둘이 만나 믹스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영해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휴직이 아닌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산재 보험료와 고용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급여에서 나갔지만 영해는 산재도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2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도 말이다 분명 한 주 전에 영해는 말하지 않았던가 자신은 이 일을 사랑하고 있고 치료 후 다시 복귀하고 휴직한다고 하지만 지금 영해는 휴직은 그분의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남편은 이제 돈을 갖다줘 단 한 번도 나보다 많은 급여를 가져온 적이 없었는데 이젠 내 최고 연봉보다 더 많이 가져오는 거 있지 어머 기적이다 암을 앓으면서 죽음의 공포로 동요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신의 뜻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던 영해 신의 품속에서 삶을 지켜왔던 영해를 해자는 존중하고 싶었다 그 어떤 의로의 말도 해자는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경박하고 헛헛할 것이다 영해는 현실의 삶을 덧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오히려 영해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다 영해의 연봉은 지국에서 제일 높았다 해자는 영해가 믿는 신이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해자는 영해를 두 팔로 꼭 껴안아 주었다 영해가 떠나고 난 뒤 해자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지 얼마나 하찮은 일로 치열한 경주를 계속할지를 예견했다 짐을 짐을 담은 작은 상자를 들고 영해는 사무실을 나갔다 단체 톡방에서 영해가 나갔다는 메시지가 떴다 메시지를 본 몇몇 교사들이 훌쩍거렸다 모두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담담한 사람은 오직 영해뿐이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해자는 책상 앞에 앉았다 문장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함이라고 생각했다 해자는 탈구를 바쳤다 서류봉투에 담아 봉인했다 원고마감은 나흘이 남았으나 내일 아침 우체국으로 가서 출판사로 보낼 것이다 구청에 들러 이혼신청서도 낼 것이다 해자는 춘배를 껴안고 깊은 단잠을 잤다 구하 재해 목요일 아침 해자는 비치색 원피스를 입었다 1503호에게 보여줄 교재 견본도 준비했다 비록 단 한 번 만나겠지만 밝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었다 나스메 소세끼의 도련님을 같이 읽었고 시마자키 도선의 행복을 함께 감상했던 코로나19를 비스듬한 시기에 같이 알았던 1503호는 해자에게 동지같은 관계였다 더구나 해자는 1503호가 겪은 아픔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해자 못지않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일이라 시간이 다가올수록 해자는 이상한 설렘으로 긴장했다 수업을 다 오기 전에 해자는 우체국에 들러 소설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 구청에 들러 이온신고서를 제출했다 701동 옆 놀이터를 지나다가 땅에 떨어진 여러 개 자기 나무 꽃들을 발견했다 분홍빛으로 곱게 물든 수술은 공작의 깃털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꽃은 한철이었다 가장 아름다울 때 땅에 떨어지는 꽃은 귀한 열매를 남길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해자도 발밑을 기어가는 개미도 풀밭에서 피어난 노란 빈들레도 지금 해자 발밑에 누워있는 칠경이도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인 것이다 태어나고 뜰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영애는 천변에서 맨발 산책을 하며 우리 가족들을 매일 만난다고 했다 물소리도 녹음해서 해자에게 보내주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밀고 알머리가 되고 나서 영애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해자는 쿠팡에서 예쁜 모자를 사서 보냈다 집안 곳곳에 내 빠진 머리카락들이 꿈틀대는 거 있지 해자는 춘배의 검은 털을 떠올렸다 해자 옷에도 이불에도 패드에도 춘배의 털은 박혀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을 영애의 털을 떠올리며 해자는 울컥 눈물을 쏟았다 해자는 23년 동안 수없이 회원들을 만나고 겪었다 척 보면 알았다 늘 교재와 연필을 찾는 아이들은 어수선한 집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늘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찾았다 해자는 책상 위를 정돈해주며 교재는 여기에 연필과 지우개는 여기에 두면 좋다고 가르쳤다 시작이 중요했다 고쳐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아이의 나이와 맞먹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시간에 예민한 사람들이 해자는 제일 어려웠다 해자가 놓친 5분은 해원 가족들을 엉켜들게 하고도 남는 시간인가 보았다 해자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었다 조금 늦을 수도 조금 빠를 수도 있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춘다는 건 불가능했다 5분은 23년이 지나도 해자가 극복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문을 열어주면서 정중하게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 해원 아빠도 있고 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에어컨을 미리 켜두는 집도 있었다 코로나19로 물을 마시는 것도 조심하는 해자에게 수업 마치고 돌아설 때 골고루 간식을 갖춰 가방에 넣어주는 이도 있었다 수업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다음 날 꼭 보충을 받으려는 집도 있었고 제가 공부를 잘 시킬 테니 염려하지 말고 교재만 넣어주세요 라는 집도 있었다 인색하든 겸손하든 배려하든 안하든 그들은 모두 해자의 소중한 고객이었다 그들 모두는 문학작품 속의 인물들과 한 가지 정도는 일치했다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도스토에프스키의 양파 한 뿌리를 떠올렸다 두 개 있으면 하나를 남하게 주는 사람을 만나도 그랬다 해자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영예의 카톡을 받았다 못 만난 사이 풍성하게 자란 출렁거리는 머릿결을 한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었다 해자는 깜짝 놀랐다 시니어 모델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검사 결과 아주 깨끗하다는 의사의 소견도 전해왔다 해자는 브라보를 애쳤다 1503호는 어디서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잊어버리고 펑크를 대는 회원들도 있었다 해자는 용기를 내어 오늘 8시 40분에서 9시 사이 뵙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라고 카톡을 보냈다 순간 해자는 놀랐다 숨이 멎는 듯 했다 못 본 사이 1503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프로필에는 2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다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무남로의 굵은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 민수가 서 있었다 그 깊고 다감한 눈빛으로 그윽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존재 변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였다 초록빛 버드나무에 늘어진 가지들이 인경호에 닿을 듯 말듯 출렁대고 있었다 아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틀렸다 그 어떤 표현도 빈약하다 프로필 사진을 둘러보았다 푸른 물감이 20대의 민수라면 지금 그의 색깔은 푸른 물감에 흰색 물감을 한두 방을 떨어뜨린 하늘빛이었다 강렬하지 않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빛이었다 아득한 석양을 바라보듯 혜자는 한참이나 민수를 바라보았다 확대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멈추었다 감히 민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 민수의 얼굴에 손가락만 살짝 태었다 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1503호의 정보를 앱에서 찾았다 거기에 김민수라는 이름 석자가 있었다 놀라웠다 1503호는 민수였다 민수는 바로 1503호인 것이다 민수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혜자는 온몸이 떨려왔다 가장 고독한 모습으로 그가 혜자 근처에서 숨을 쉬고 있다니 갑자기 민수가 프로필 사진을 바꾼 것은 혜자에게 보내는 안부일 것이다 음식을 사서 전달했을 때도 그는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다 혜자는 주변을 돌아다 보았다 700이동 너머의 북한산 두 산뽕우리 사이에 분홍빛 노을이 내려와 온 산과 하늘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어디서 뵐까요 라는 질문에 1503호는 아직 답이 없었다 1503호가 민수가 맞는다면 민수는 이미 혜자를 알고 있을 터였다 혜자 프로필 사진에 그녀 얼굴이 있고 교재 통신문에 오 혜자라고 쓰여있지 않은가 말이다 민수는 언제부터 혜자를 알게 되었을까 처음 오단지를 맡았을 때 였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1503호가 혜자에게 카톡을 먼저 보냈으니 혜자의 프로필을 보았으리라 그리고 바로 통신문에 나와있는 이름도 확인했으리라 제 아무리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해도 마음에 남아있는 실루엣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마나 떨리는지 서있을 수가 없었다 혜자는 자신이 늙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자 힘이 쭉 빠지고 서글퍼졌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민수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혜자는 머릿속이 어질어질 했다 인생의 고비길에서 민수를 체해하다니 다시 민수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가장 초라하고 가엾은 모습으로 35년 만에 둘이 재해하다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들려왔다 지금 이건 현실인가 아니라면 환상인가 너무 많은 것들에 짓눌려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네 눈을 떠서 하늘 위를 올려다 봐 8시 40분이 지나도 1503호는 답이 없었다 혜자는 천천히 맞은편 15층으로 올라가 복도 유리창 앞에서 700이동을 바라다 보았다 마침내 불 꺼진 1503호에 불이 켜졌다 1503호에 처음으로 불이 켜진 것이다 혜자는 700이동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환한 전등 불 속에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적 속에 홀로 서 있었다 혜자는 숨이 멎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려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왜 답이 없는 거지 혜자는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도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카톡이 왔다 오해자 오해자 선생님 집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혜자는 몇 번이나 1503호의 카톡을 읽고 또 읽었다 고개를 들어 앞동을 바라다 보았다 환하게 불켜진 700이동 책장에서 1503호의 눈이 머물렀다 1503호는 더 이상 비극의 장르가 아니었다 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운명이 이런 방법으로 서로를 재해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혜자의 삶에 또 한 번의 봄날이 찾아온다면 그의 아픔을 덮어주는 담요가 되어주고 싶었다 천둥 번개가 친다고 비겁하게 도망치지는 않을 것이다 혜자는 701동에서 내려와 몇 걸음 걸어서 702동을 향해 걸어갔다 공동 비번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리고 숫자 15를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웬만한 일로 전화를 하지 않는 아들이었다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카톡이 왔다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지금 아빠와 자동차로 엄마한테 가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같이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제 혜자라면 모든 걸 팽개치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직 자신에게만 모질게 대하면서 지쳐버린 삶 이젠 자신에게도 관대해야 한다 서두르지 말자 매듭은 순서대로 풀자 당황하지 말자 그럴듯한 말로 혜자를 올감했던 세상의 그 모든 기율과 도덕보다 지금에 집중하자 지금은 1503호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혜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간신히 아들에게 카톡을 했다 먼저 가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엄마는 택시 타고 뒤따라 갈게 1503호 앞에 섰다 초인정을 누리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문을 열고 나왔다 민수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혜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다 누구 해결할 것도 없이 혜자는 현관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방금 운명한 시어머니를 향해서인지 민수를 향해서인지 아니면 혜자 자신을 향해서인지 모를 엄숙한 경배였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만나요